혁! 크흠 모르크 93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뭐 뭐 뭐 뭡니 마을마을 swipe 끝나고 노려봐 몇 시에 끝날 줄 알고 새벽 3시 내가 봤을 때 새벽 3시야 새벽 3시에 하는 노래방이 있다? 지금 사람이 또 많잖아요 한마디씩 거들잖아요 더 늘어나 그럼 왜 있어? 안 거들거면 내가 거들게 그니까 안 거들거면 왜 있냐고 넌 여기 주인이니까 방주인 어쩔 수 없이 거들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 그러면 3시 너 한 번 나 한 번 밸런스 지켜 3시 3시에 노래방 난 좋지 머머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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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고물상 하자 씌우는데 왜요? 그게 왜? 실어줘야 돼 고물 고물 고물상 아저씨는 뭐 혼자서 못 하신데요? 아니 내가 좀 이렇게 고물이 아닌 것도 알려줘야 돼 아 그래? 청소 한 번 하면 마대자루가 20개씩 나와 그리고 그거 하지 공작 크래프트 크라프트? 크라프트 크라프트 바니버틀님 조대석 그거는 제 방송인데? 목요일 1시쯤? 크라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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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추우제님 영상은 이번 주말?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암튼 주말 아직 안정의지 궤돈님 지금 지금.. 착륙중 어음 어음 마아마아마아매 그거 먹어보고 싶다. 임재범님이 만든 원소주 까미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임재범님이 원소주도 뭐해요? 아니 저번에 왔을 때 얘기했잖아 소주 만들고 있다고 이제 나왔더라고 박재범님인데? 아 임재범님이래 죄송 그냥 이거 맨발로 다녀도 되겠죠? 아 이거 드릴게요 야식타임도 있죠? 아 야식타임 있죠 쭈형 다이어트 해야돼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전 눈으로 먹으면 돼요 어 진짜로? 어 진짜 안되세요? 이형 몇시 이후에는 안먹어 네 저 이제 배성재님하고 대결중이기 때문에 배성재님은 그냥 이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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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형 반쪽대 아 진짜요? 아 어. 왔다 왔다 완전 하아우멤멤멤멤멤 하응웳멤멤멤 하응웳멤멤멤멤멤멤 성재형 반에 반쪽댐 반에 반쪽이면은 25킬로가 됐다는 얘긴가 그치 이 친 형은 자가짐 꼬민이 형 사라지고 있어 네 채팅에 요요 장난 아니겠다 이러는데 요요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투야 요요 무조건 오죠 초전자 요요 요요를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느낌이 아니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요요가 올 정도면은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요요는 무조건 온다 USB 저거 아닐까요 와우 방송의 침착민 아 무협의 과학 그거 옮겨놓고 USB 바로 돌려드려야지 안그러면 놓고 가시죠 지난번에 놓고가서 아 그렇죠 보내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저 안에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갖고 얼마짜리 USB입니까 이게 하하하하 잠시만요 그게 됐었나 와이파이가 어 바로 되네 아 반가운 우리 한국인분들 너무 그리웠습니다 요게 첫번째죠 음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깔끔쓰 어 좀 이런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는 좀 여기를 그냥 캠을 좀 이정도로 줄이고 캠을 좀 이정도로 줄이고 아 형님도 다 해보셨네 대박 어떻게 호민이 형이 과학매니아입니다 아 대박 우리 안댓깍 친구들이 보면은 진짜 기졸할텐데 이 친구들이 막 티셔츠도 그래서 막 지금 호민이 형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목 생겼는데 목 엄청 얇잖아 와 거북이 목까지 아니 아니 목이 둘 아니 중간은 없어요? 없어요 가늘거나 없거나 가늘거나 없거나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예예 야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거 얼마만입니까 아 갖다 놓고 가겠다 까먹겠습니다 네 이게 얼마만이예요 대단합니다 머머머머맨 과자 좀 깔아 넣어야겠다 자기가 먹으려구 아니 이렇게 싫어해 과자 먹으려 응? 아니 너 몸이 맨날 안좋아지니까 그렇지 아 과자나 나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야 근데 맨날 한 стр 아냐 나 좋아 어 과자가 다 다른게 나오네요? 흥 몸이나 싫어 나 밤 11시에 자구 7시에 일어나 얼마나 건강한대 아침부터 먹었나요? 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호민이 형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일부러잖아 일부러 나 불침되게 하려고 근데 확실히 형은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엄청 빠졌어요 저는 이제 빠졌다 요요 오는 상황 요요가 계속 오고 있어요? 제가 아이우프로 뺐어요? 제가 지난번에 구글 광고 찍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 나오시길래 안되겠다 그리고 뺐는데 지금 요요 오는 타이밍입니다 과학이죠 요요도 무조건 과학이죠 항산성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항산성 우리 몸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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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내가 잘 뺐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요 오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요요 갔다 왔을 때 아... 근데 제가 아차 싶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76에서 아예 살을 빼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70까지 뺐어요 요요가 오면 다시 76이 아니고 80으로 가죠 78, 80으로 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몸이 어떤 상태냐면 음식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약간 그 독을 품고 있는 상태예요 아아아아아아 오기만 해봐 저장해버릴 테다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어 그러면 나도 참지를 못해 이래갖고 이제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냥 악착같이 그냥 빨아먹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확 아아 그럼 또 뺀다 또 독을 품고 음 그러니까 항상 칭찬님의 자신의 몸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양곡을 이렇게 푸는 스타일 어 아 근데 먹는 양을 조금씩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다이어트한 게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그냥 밥을 3분의 2만 먹자 음 약간 요 2분의 1만 먹자 네네 요정도 그 다음에 새벽에 졸려도 계속 마시는 거만 마시고 뭐 먹질 말자 그렇죠 야식을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제 체중관리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비법이 있었어요? 저는 삶에서 참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오오 먹는 거뿐만이 아니고 그럼 이상한데 그럼 이상한데 모든 일에서 근데 또 먹는 거에서도 참지를 않는데 네 참으면 요요가 오죠 차라리 어느 정도 허용이야 그냥 아니 근데 침착맨 님은 그냥 유전자예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드시고 또 콜라도 좋았어요 마구잡이 콜라도 좋았어요 콜라 콜라 같은 게 인공 감미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네 근데 이런 거가 먹으면 우리 몸 안에 그 미생물들이 네 얘네들이 좀 상황에 안 좋은 애들이 많이 모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유익한 애들이 잘 자리를 잡아야 네 가끔 막 이상한 걸 먹어줘도 얘네들이 좀 뭐 우리가 좀 파준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고 파준다 근데 이제 너무 안 좋은 거 계속 먹으면 얘는 자리가 이미 얘네들이 일단 악질인 애들이 붙어요 이미 그냥 해적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익균 근데 유익균 유해균은 완전히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유익균들이 있다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영양분을 안 뺏어 먹는 애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 주면은 조금 더 우리가 살이 들지니까 먹어도 이런 게 체질이거든요 나쁜 놈들이 있네요 제 몸에 지금 나쁜 놈들이 좀 있죠 나쁜 놈들이 가득 차서 나쁜 놈이 되어버린 회춘 같은 놈들 그게 체질 세춘 같은 놈들 나쁜 균들이 많이 드는데 영양 영양 그 영양 손실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영양을 막 다 뺏어 먹는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허약체질 어쨌거나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데 좋은 균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상황 현실에서는 그럼 배성재 아나운서님은 좋은 균만 있네요 아 거기 아주 그냥 쭉 빨아들이고 쭉 빨아들이고 자기는 약 안 먹고 약간 약간 배려하는 애들 어 성재 형님 드십시오 이렇고 음식물이 딱 내려오면 이제 미생물들이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휴 됐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 흡수하세요 우리는 조금만 그 만큼만 먹을게요 우리는 원래 조금 먹습니다 내 균은 집비 몰라 집비 몰라 그래서 내꺼 영양분 다 가져가서 이런거 당분 많은거 먹어도 백먹으면 한 70만큼만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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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처리하는거야 그냥 옛날엔 더 집비 몰랐어요 아 절때만한 라면을 꼬박꼬박 먹었어요 저는 저는 새벽 2시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랬어요 아 살이 안 찌는거야 아 균 그때 균들이 다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요 왜그렇게 배려를 해 균들을 저 그때 균들 다 떠났어요 아 저도 아이고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양보한 애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서 얘네들이 좀 컸나? 나이가 들어서 아이씨 균들아 돌아와 응 그러니까 균 자진신고 기간 그러니까 원래 아부지들도 치킨 한 두조각 드시고 더 안되지않아 아 그런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또 호르몬 체계가 또 망가져가지고 또 그쵸 균형에 망가져서 일단은 뭐 짜게 먹고 이런게 안좋은게 균형을 깨요 맞아요 균형을 깨서 그때부터 이 균형을 맞추려고 막 영양분도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찌는거라서 그럼 떡볶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아유 안되지 안되지 짜고 단대? 어 가루당은 별로요? 그렇죠 쌀이 이제 소화기가 힘든 구조면 그게 오래걸리는데 구두선생님이 웃으셨는데 무슨 웃음인지 알죠? 너무 맞는 이 새X들 모두 가려고 这个 정확히 맞췄죠? 이 새X들 가기실 날 좀 우습게보나? 기분 나빠하셨어 기분 DC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 오늘 오후에 방송이 있으셨다는 거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방송이 있으시다는 거 내일 저는 없어요 근데 오후 1시에 자보셨더라고요 누가요? 심장면이요? 심장면이요 그래갖고 저는 아 이게 1시에 나랑 뭘 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허세죠 허세죠 이거 저녁 중에 허세 1시에 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갖고 내일 1시에 방송을 예약을 킨다고 해놨다면서요 준비한 걸 1시까지는 제가 못하니까 근데 전 그건 있어요 잠을 되게 못자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원래 풀 컨디션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다음에 1시 좀 기분 나쁘셨나봐요 근데 그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아니 한번 그때 저희 뭐야 또 침창훈님 채널에서 또 제가 이제 완전히 잊어야 된다 이랬는데 또 안 잊으셔가지고 제가 10시간 10시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선전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호민이 형님 그래도 모시지 않았습니까? 어렵게 지난번에 정말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셨지만 빠져나오셨거든요? 빠져나오셨거든요? 왜 뭐 전환기예요? 이번엔 안됩니다 이번엔 안됩니다 웰빙테크예요? 그래가지고 궤도님이 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음스가 그때 말씀하신 게 음스가 자꾸 쌓이게 되니까 자주자주 버려져야지 내가 자초한 거다 말도 안 되는 너무 논리적이죠 인간관계가 거의 2차 망정식 수준이라 그래서 아무튼 그런 주장을 하셔서 그 궤변에 살짝 설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음스 데이를 자주 해서 한 한 달에 한 번은 가져야 되지 않나요? 3주나 한 달에 한 번은 가져야죠 호민이가 매립지예요? 그래서 뭐 음스 시간 이렇게 하기에는 또 어떤 그 지식이 또 폄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사실 저는 상관없긴 해요 왜냐면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얘네들이 냉장고에 있는 애들과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단순히 구조만 재구조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얘네들은 빨리빨리 버려지게 되고 얘네들은 예쁘게 보관하게 되고 어쨌든 둘 다 사체야 그치 그죠? 구조가 바뀔군 그러니까 이걸 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의미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안에서 그래서 음스 데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신투부 속 과 맞아요 이름 만드는 것 때문에 또 말씀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일 재미없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게 뭐죠? 거기서 지은 이름이? 신투부 속 과 원래 막 재밌는 거 많았는데 근데 제일 심플해요 괴소리 괴소리도 있었어 괴소리도 있었고 월간 괴소리 아 또 기가 막힌 건 있었는데 뭐였죠? 괴? 모르겠어요 막 되게 계속 많았었어요 어우 나 재밌는 게 많았어 30개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일 심플한 걸로 네 그래가지고 뭐 10시간 막 얘기하시고 아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이 엄청 왔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때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네 DM 막 온 게 네 정말로 5시간 할 거냐 아 아 그러면서 좋아서요 아니면 싫어서요? 아니 너무 싫다고 하하하하 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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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정말 그럴 수가 있네 사람이 그러면서 사람 악인들 말 듣지 말고 악인들 어 그리고 지금 어 이게 자료 주시면은 이게 댓글로 달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 한번 볼까요 이제? 네 한번 볼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악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저도 어느 쪽이 악인인데 근데 막 요새는 성과 악의 개념이 요새 약간 영화처럼 모호하죠 모호해졌어요 그렇죠 모호해야 또 재밌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댓글을 막 달려주셨는데 다음번에는 시간을 줄인다는 말씀은 만우절레 하신 약속이니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거는 되게 신사적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형님이 유형님 뵌 적도 없고 네 몰라요 패고 싶어 아 패고 싶은 유형이야? 어 패고 싶은 유형이야 패고 싶은 신유형이야 뉴케이스 뉴케이스 왜냐면 이분들은 치고 빠지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자체 휴강이 가능한데 나는 필리버스터 강제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 필리버스터 저 인간은 심심할 때마다 템포 조절하면서 끊어서 이어서 보잖아 그렇죠 그렇죠 필리버스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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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저 인간이 언제 한번 선생님들 모셔 아 좋죠 선생님 필리버스터 지식 필리버스터 지식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갖고 오늘은 제가 우리 호민형님도 오셨고 네 아 시간 정말 지켜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정말 압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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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낸 친구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아 압축하느라고 네 그래갖고 대신에 제가 좀 이제 한 3주 톰으로 침창균님 채널에 오기로 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좀 줄여도 네 55일 주기로 와서 10시간 하는 것보다 네 좀 더 짧게 한 20몇일 주기로 와가지고 또 5시간씩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겠죠 아 근데 그 근데 그거를 다음 시간을 미루지 말고요 그냥 없어져야 된다고 아 저는 다음으로 미루면 한도 끝도 진짜 미뤄야 될 거면 차라리 계실 때 아니 되게 좋은 말씀이시게 하실 때 오래 하세요 아 되게 좋은 말씀이신게 제가 미뤄도 되는 건가? 이거는 이번에 끝내야 되는 건가? 이거는 구분이 돼요 음 그래서 아 이거는 미뤄도 된다 이거는 시의성이 없어 음 근데 이거는 이미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이거를 이길 만한 이슈가 나와 아 그렇죠 그럼 이제 더 꼭 해야 돼요 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제가 이제 한 한 달 반 만에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한 3주 텀으로 올 텐데 네 오랜만에 오니까 아 그럼 뭐 이번부터 이제 음식물 쓰레기 우리 침투불 속 과학부터 하면 좋겠다 했는데 네 침창민 님이 정말로 길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오시니까 침투불 속 과학에다가 과학 특강까지 했으면 좋겠다 아 아 네 그리고 호민 형님 섭외하겠다 근데 호민 형님 섭외는 제가 좀 부탁을 드렸죠 아 네네 주제를 또 무협의 과학으로 정해 주셨는데 아 오늘 그런 날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무협이라는 거를 어 네네 어 이거는 호민 형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주제다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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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고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특강 플러스 침투불 속 과학이고 저는 좋아요 네 침창민 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옛날 영상 보면서 막 돌려보고만 하면서 막 봤는데 네 네 침창민 님이 그 일부러 졸린 연기하는 티가 좀 나요 솔직히 티 많이 나죠? 네 응 이게 진짜 졸린 사람이 진짜 졸린 사람은 딱 졸린 티가 나거든요 맞아 맞아 웃길려고 웃길려고 아 웃길려고 너무 티가 나는 거죠 진짜 코미디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좀 마음 편하게 하겠다 네네 그리고 일단 다음부터는 이제 특강이 있거나 네 이제 침투불 속 과학이 있거나 네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코디션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목도 조금 옮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싫으면 좋아하는 연기예요 싫으면 좋아 제가 뭘 좋아해요 좋아하는 연기 제가 뭘 좋아해요 이거 연기 이게 게이버 이것도 연기라서 왜냐면 제가 코디션이 좋으면 코디션이 막 올라가는데 요새 진짜로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아 일정이 너무 많으시죠 네 요새 막 그래갖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네 오늘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기대 많이 했어요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죠 두 개면은 저는 계속 자려고 아 한 놈 돌리고 한 놈 돌리고 오토 돌리고 저는 좀 쉴려고 이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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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나도 해야 되잖아 네 그냥 개보를 하라고 하고 그 정도로 자고 싶어 심장매가 되셨네요 그 정도로 자고 싶으면 계속 자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힘내야지 아무튼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해 주시고 계시니까 근데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라고요? 걔도 이제 옛날 같지 않네 아 걔도 함부로 같다 약간 패턴이 보인다 그거는 뭐 저희도 항상 듣는 얘기 거기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난 하루에 세 끼 먹는 패턴을 이미 갖고 있는데 질리지 않고 밥을 먹잖아요 나는 이미 패턴이 가고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만 너무 패턴이 있는 게 어떻습니까? 규칙적이고 좋지. 그러니까 정말 밥처럼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짧게. 제가 듣기로는 시작이 좀 늦어졌는데 목표는 새벽 1시입니다. 1시. 근데 야식 타임이 있으면 2시까지 갈 수 있죠. 근데 오늘 분량이 제가 느낌이 확실히 좋아요. 이게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좋아요. 하지만 거짓말 때는 그냥 솔직하게 안 좋았어. 이거는 솔직히 길다. 근데 그때 왜 이 악물고 왜? 근데 그때 만우절이라서. 끝나고 나서도 왜 자꾸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만우절 지나고 제가 자정부터 거짓말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만우절이니까 약속 안 켰는데 이러는데 진짜 약속했기 때문에 시킬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많이 왔어요. 어떤 질문이요? 강의 끝나니까 햇뜨기 1시간 전이다. 그때 이제 거짓말의 과학 끝나고 나니까 그때는 5시 반쯤 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햇뜨기 1시간 전이다. 이걸 올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분대에서 이거 맨날 적었던 생각이 나네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1시간 더 채울 걸. 그런 생각도 좀 드세요.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약간 이 글을 쓴 분이 아쉬운 거야. 아 햇뜨기 1시간 전? 아 해가 아직도 안 떴네. 아 해 보고 싶었구나. 좀 약하네. 약간 우리가 좀 약하네 이거. 좀 더 왜 그거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타박하는 걸로 쓰셨어요. 약간 우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강의 끝나니 햇떴네? 였으면 너무 베스트. 깔끔하잖아요. 강의 끝나니 해가 중천. 이러면 시원한데. 중천이면 11시 이훈데. 아무튼 근데 이걸 딱 봐서 이걸 정말 햇뜨기 1시간 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갖고 언제부터 과연 해를 떴다고 할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왔습니다. 아 그 기준이요? 네. 기준이. 왜냐하면 지금 일출 일몰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되게 애매한 게 네. 이 일출을 나누는 기준이 나라마다 좀 달라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평선 혹은 수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게 일출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여기서 일출의 기준이 태양의 붉은 원 상단이 지평면 혹은 수평선에 걸쳐지는 순간 일출이에요. 그럼 이거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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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더 더위 더위. 여기여기? 요기여기. 요게 이제 일출이고 우리나라는. 근데 영국은 태양 중심이 기준입니다. 요기여기여기. 약간 반을 지나서 다시 원이 작아지는 시점까지 와야지 일출입니다.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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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민이 형. 호민이 형. 호민이 형. 호민이 형을 봐주세요. 딱 이거죠. 딱 이 느낌이에요. 딱 이거. 요게 영국. 영국 기준. 한국? 한국은요? 한국? Sunrise. 아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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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이거. 요만큼만 떠도 일출이다. 딱 여기. 일출이고 영국은 여기. 근데 이것만 봐도 해가 뜨는 것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우리가 다시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혹시 주변이 밝아졌다 어떠세요? 주변이 밝아졌다? 응. 어떠냐고요? 해가 뜨면. 주변이 밝아졌다. 그럼 해 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아. 참새가. 짝짝. 짝짝짝짝짝. 뭔가 해가 뜬 거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죠. 타기 열고 타기 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태양의 위치. 왜냐면 이 태양의 요것도. 우리가 또 막 자기 기준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느낌에 따라. 네. 그러니까 주변이 만약에 밝으면 해가 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가지고 그 일출 전에 빛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있어요. 방명이라고. 방명. 트와일라인. 네. 요것도 시민방명, 항해방명, 천문방명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방명도 세 가지가 있어요. 방명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시민방명이 해뜨기 직전부터 30분 전까지. 요게 이제 내 기준으로 해뜸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는 야외에서 책 보는 게 가능해. 아 그 방명만으로. 이건 뜬 거죠. 그건 뜬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또 애매모호 맞아요. 이 악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이 악물고 볼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이만큼 밀려가지고. 눈 시신경 막 파괴하면서 볼 수 있어 사실. 그러니까. 보이긴 보인다. 보고 있는데 내 시신경이 파괴된다는 게 시신경이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태 이게 있고 항해방명이 이제 30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항해방명이면 배탄. 네. 그쵸. 항해사 기준으로 해갔던 거라서 이게 수평선이 보여요. 아 수평선. 딱 수평선이 보이면 아예 떴다. 근데 이제 제일 혹독한 게 천문방명. 천문방명. 밝아. 네. 그래서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달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낮에. 낮에 달 보일 때 있죠. 많죠. 네. 그 달은 제외. 별자리만 치나보죠. 은하수 은하수 은하수. 근데 이거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달도 항상 있으니까 왔다 왔다 하니까. 네. 근데 일단은 은하수 뭐 별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 그럼 교단님은 천문방명을 기준으로 사모시켰군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천문방명 기준으로 천문학자 기준 주변이 밝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해가 떴다라고 볼 수도 있다. 아. 그래서 강의 끝나니 해 뜨게 한 시간 전. 이게 아니라 강의 끝나니 해 떴다. 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 그러니까 만족을 시켜주는. 드리는 거죠. 왜냐면 아쉬움이 있으니까. 한 시간 전이 아니다. 사실은 해가 떴 거다. 만족하고 눈 감아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또 애매하게 이런 시간 걸릴 때는. 좀 천문방명. 천문방명. 강의 끝나니 천문방명. 그렇죠. 천문방명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멋진 표현이네요. 이거 좀 더 하고 싶으면. 이거. 뭐죠. 항해방명. 항해방명. 또 그 전으로 가서. 시민방명. 그래서 무조건 했던 걸로 맞출 수가 있다. 무조건 맞출 수 있죠. 좋네요. 네. 근데 이런 방명의 종류만 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 사실 우리가 천문학자 아니면 알 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침투불속 과학이. 약간 이제 메인 테마로 가다 보니까. 네. 어. 과학 특강을 먼저 합니다. 아. 몸풀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네. 그래서 오늘은 무협의 과학을 먼저 할 건데. 와. 저 진짜 놀란 게. 네. 침착맨님 팬조차도 관통맨이야. 어. 왜죠. 이게 제가 DM을 못 찾았는데. 네. 인스타 DM으로 질문이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질문이 왔어요. 아. 요거만 보셔요. 아. 요거. 요거 아셔야 돼. 아. 아. 그쵸. 그쵸. 더 내려갔을 때도 요거는 박명이고. 천문학자는 많이 내려가도 요렇게 떡 다고 본다. 아스트로노미컬 두알라이트. 그쵸. 아. 좋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까지 자료를 수정하다 보니까. 네. 자료를 넣는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설명을 안 했는데 자료에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이네요. 아무튼 그게 있을 수 있다. 조그만 온 차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요게 질문이 왔어요. DM으로. 제가 DM을 찾아서 캡처하려고 그랬는데. 고봉밥이야. 이제 DM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DM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얼굴을 좀 줄여야겠어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괴도님. 무협소설도 좋아하시나요. 요즘 웹소설과 웹툰에 다시금 흥하고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합니다. 모모소설에 절기가 있는데 극양과 극음의 기운을 강제로 조합하는데 서로 섞이지 않으려는 성질 때문에 반발력으로 큰 폭발을 일으킨답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모모소설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무협재에 관심 있으시다면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오.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극양 극음의 기운을 합치면. 원래는 자연적인 상태일 때는 만나지 않을 텐데 그걸 강제로 합쳐서 반발력으로. 어. 뽕. 핵융합. 아니. 그거. 반물질. 반물질.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 소설 제목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호불호가 갈리면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극양과 극음의 기운을 강제로 조합했고 큰 폭발이 일어났대요. 네. 근데 이런 절기가 있는 거야. 아.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질문이. 네. 주제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심지어 이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아. 아주아주 깜짝 놀라게. 네. 그래갖고 이걸 가져왔어요. 네. 너무 신기한 거야. 실제로 저 학교 안산에 학우 중에 한 명이 양성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양성기. 양성기. 네. 근데 예비군 교관님 이름이. 네. 음성기라는 분이었어. 남자분인데 음성기. 음시야.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근데 그게 안산에서 강제로 조합됐어. 아. 두 명 다 안산 사셨어. 대박. 양성기 음성기. 근데 서로 몰라. 서로의 존재를 몰라. 근데 난 알아. 만나면 멸망해.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조합이 됐어.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데 내 머릿속에서 조합이 됐어.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극양과 극양성기와 금 음성기의 기운이 강제로 조합돼. 하필 또 근데 성기네요. 이름이. 네. 성기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네. 내 친구 중에 또 전성기라고 있어. 전성기. 전성기. 양성기. 그러니까요. 뭐 좋은 이름입니다. 부모님 주신 이름 다 좋은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좋은 뜻이 많아요. 그렇죠. 의미도 되게 좋은 게 많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이제 굉장히 오늘 관통하는 주제다. 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네. 기본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제가 게시판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시판에 많은 우리 한국인분들께서. 네. 내가 무협을 잘 모르는데. 나같은 캐주얼한 사람은 무협을. 오늘 방송이 재미있을까. 아.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모르는데. 배경 지식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자조적으로. 내가 뭐 양자역학 알아서 재미있게 봤던가. 상관없긴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 하지만 일만의 불안을 좀 남겨두고. 불안하죠. 그래갖고. 일단 기본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네. 폭딜러라는 분께서 정리 한번 해주신 게 있고. 거기에. 화장님이 또 댓글을 달하셨어요. 아. 네. 네. 그것들을 좀 토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파가 있어요. 정파. 네. 자기네들이 정한 규율을 굉장히 중시하고. 네. 그걸 안 지키면 죄다 배척하는 엄청 배타적인 집단이다. 네. 정의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진짜 선인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극히 일부고. 네. 나머지 싹 다 위선자다. 아. 아. 그리고 차기 마음에 안 들면은 모두 정도를 위한 거다 하면서 다 이제 죽이고. 아. 어쩌면은 이 반대되는 개념이 사파거든요. 네. 사파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네들이 약간 미안해. 아. 알아. 알아. 나쁜지. 뭔가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교실에서도. 어. 선생님 저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사파 애들은. 아. 일단 머리를 긁적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아. 나 아닌데. 물어보지 않네. 아. 아. 이상하네. 혹시 내가 실수로 힘 훔쳤나. 막 이런 느낌인데. 정파 애들은. 절대. 난 절대 아니다. 응. 이러다가. 이러는 거야. 지갑을 잃어버린 너야말로 정의에 어긋난다. 아니 갑자기. 너물 죽여라. 이럴 수 있는 거야. 왜곡된 경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쁜 걸 알고 일말에 반성할 준비가 돼 있는 사파보다 더 최악인 위선자일 수도 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위선자 정파의 위선자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선한 것 같지만 아닌 거야. 이게 또 오히려 사파가 휴머니즘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파의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집단. 로 많이 표현이 되죠.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본인을 숨기려고 하고. 네. 여기 사파 모임이냐고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런데 다음이 사파입니다. 왼쪽이 이제 일단 정파고요. 정파의 느낌. 딱 봐도 오른쪽이 약간 글쩍글쩍하는 느낌 나잖아요. 오른쪽 완전 사파인데요. 그렇죠. 오른쪽은 눈부터가 하나인데요. 하하하하하하 맞아요? 눈 하난데? 저 손도 지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독공우도 단련된 손인데. 근데 일단 오른쪽이 사파인데. 네.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네.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꼭 악인들만 있다는 의미도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정파에 비해서 좀 더 패도적인 무궁물 배열의 집단이고. 아. 그리고 이제 사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미 알아. 네. 아유 저런 놈 상종하지 말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파는 이제 우리가 약간 마음을 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통수를 맞기에는 정파보다 사파가 훨씬 통수는 안 맞는다. 아. 안 맞는다. 일단은 조금 안전하다. 네. 왜냐면 통수 맞을 대비를 해요 항상. 항상. 아. 언제 칠지 모르니까. 쟤는 언제 칠지 몰라. 아. 그러니까 방심을 안 하는 거죠. 아. 근데 봐봐 왼쪽에 있는 이 친구. 정의로운 느낌이잖아. 이런 친구들이 이제 통수를 친단 말이야. 아. 안 칠 수도 있지만. 사파는 뭐 대놓고 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야. 어쩌면 약간 교통이 복잡한. 필리핀 마닐라 같은데. 그렇죠. 자기가 언제든지 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네. 또 누가 확 들어와도 멈출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사고가 안 나. 안 나. 사고 안 나. 뒤통수는 안 맞아. 신호 없어도. 그런 거지. 그렇죠. 재밌네요. 근데 이제 일단 정파와 사파 이 두 가지 큰 줄기만 알아도. 네.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죠. 여기가 이제 마교. 마교. 맞을 수 없죠. 마교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미친놈들이에요. 마교는. 그렇죠. 더같이. 돼도 않는 소리를 해요. 돼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 쪼커죠. 엄청 강해 심지어. 그게 마교입니다. 마교.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일단은 요약을 했어요. 네. 마교까지. 요약을 하면은. 또 얼마 전에 호민 형님 양말이 완전 난리 났잖아.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난리 났죠. 이거 없어서 못 사요. 열풍 열풍. 이거 웃돈 주고 당근마켓 거래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래요? 네. 난이 났어요. 내가 봐도 갖고 싶어. 심지어. 그러니까. 나도. 어어? 나는. 나는 무조건 벗겨진 상태로만 신어. 본체. 본체로만 신어. 본체로. 무슨 본체로. 난 가식 버전으로는 안 신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게 마교라고. 아니에요. 이게 마교야. 정파. 정파죠. 이 호민 형님의 양말 같은 양말 집단은 정파입니다. 그렇죠. 양말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진짜 항상. 아니 어머나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일지 모르는 거야. 마교는 양말이 없지. 정파 측. 흰색 옷 아니고. 흰색을 좋아. 흰색을 좋아해. 맞아요. 먼지도 잘 안 묻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파. 사파 같은 경우는 약간 사이코패스 집단. 아. 얘네들이 그냥. 별 감정이 없는 거예요. 뭐 나쁜 일을 해도 막. 심판해요 심판. 길거리에 휴지 버려도. 네네. 아무 죄책감이 없어. 툭. 그냥 걸어가. 어. 툭 걸어가. 이게 이제 사파. 정파는 일단 툭 했다가. 에이. 이럴 때 줌단 말이에요. 무릎을 굽혀. 사파는 그냥 툭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파인데. 사파. 이제 마교 같은 경우는. 유사과학 집단. 아.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물건을 팝니다. 아. 네. 요게 이제 또 유사과학 집단이 아마 마교에 등급하는 거고. 마교. 네. 풍. 풍 형님을 마교로 분류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게시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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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형님. 저도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은. 네. 정파는 이약물고 본인이 맞다고 그래요. 아. 맞아요. 정파야. 타협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정의의 스탠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어긋나면 자기네 존재 이유가 희석 이상해져 버려요. 네. 근본부터 흔들려 버려요. 근데 자기네는 무조건 맞아. 네. 사파는 나쁜 짓을 하는데 선을 넘어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선을 넘는다는 걸 알고. 알고 있죠 자기가. 나쁜 짓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치. 알아 알아. 마교는 자기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이 좋은 짓인지 몰라. 그냥 할 뿐이야. 그냥 재밌어. 근데 그게 보통은 나쁜 짓이야. 그쵸. 다른 사람의 그 인식으로 봤을 때. 그냥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걸 좋아. 그쵸. 재밌어요. 그리고 마교가 하는 거를. 사파조차도 혀를 내돌르죠. 아 그건 좀. 저놈은 너무 심하다. 지금 보니까. 네. 심창미님 사파. 호민형님 정파. 풍이형 마교. 풍이형님 마교.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리고 개방 심윤수. 개방 심윤수. 이렇게 됐습니다. 아 좋네요. 네. 어쨌거나. 요 세 가지만 알아도. 오늘 굉장히 많은 진도를 나갈 수 있다. 아. 요 정도. 기초 상상치. 기초. 요것만 알아도 오늘 재밌어요. 네. 그리고. 계속 이거에 대한 게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파냐 사파냐 마교냐 이런 것들 좀 고민해보셔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주화임마라고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또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근데 또 이거는. 네. 정리를 좀 해야되는데. 형님 어떻습니까? 주화임마. 주화에 빠졌다. 요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공 외공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공이 폭주를 해 가지고 혈도가 꼬이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주화임마 상태.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면요. 네. 탈모약을 먹었어요. 여유증이 생겼어. 이게 주화임마야. 발기부전이 생겨. 그게 주화임마. 부작용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주화임마야.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인과관계 없이.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내가 하려던 시도와 무관하게 전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렇죠. 요거 주화임마로 보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주화임마 자체를 과학적으로 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네. 왜냐면 요기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 뭐 내공이라든지 뭐 기라든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이랑은 무관해요. 음. 이게 전부 다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일단은 되게 뭐 아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운기조식. 운기조식이란 말이 사실 과학적으로 좀 애매하고 있는데. 운기조식. 운기조식 중에 외부의 충격을 받거나. 너무 과학의 영약을 복용했을 때. 네. 이때 통제하지 못하고 내공이 폭주하는 현상이 바로 주화임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무협에서 쓰는 정의 그대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이거를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개념 자체의 과학을 접목하면은 그럴싸한 의미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비유를 해볼 건데. 네. 일종의 이거 자체가 과학 공부에요 그냥. 네. 그럼 이제 볼게요. 너무 과학에 과학 공부를 해. 아. 네네. 너무 공부를 해. 그럼 이제 주과임마. 아. 주과임마. 공부하다 멘탈 나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갖고. 심지어 공부하다 죽기도 해요. 아. 네. 뭐 밀레니엄 난제 중에 하는 리말가설 같은 경우에. 리만가설을 풀다가 자살하고 막 이래. 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거에요 공부가. 그러나 주과임마 이거네요 진짜. 아. 주과임마. 주과임마. 어 그러네요. 오. 그래갖고.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운기 주실 때 말씀드렸지만. 내공. 네. 내공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내공. 내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공을 설명해도 애매하잖아. 뭐 이게 드래곤본으로 치면 에네르기. 기에요 기. 기기. 네. 그러니까 내공은 쉽게 말해 우리가 쌓은 수많은 지식들이 내공입니다. 내공 냠냠. 네. 내공 냠냠. 우리 열심히. 지식인들이 또 내공 냠냠 많이 하잖아요. 내공 주세요. 네. 내공 50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내공을 안 쌓은거 같은데. 내공. 근데 이 내공이. 네. 꾸준히 열심히 차근차근 해야돼요. 네. 왕도가 없어. 왕도가 없어요. 네. 그냥 꾸준히 성실히 이렇게 해야되는게 쌓이는게 내공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학적 지식이 딱 내공이다. 아. 네. 그런데 가끔 이제 정파를 이렇게 해요. 네. 다 모여서 근데 사파중에. 네. 내공신법. 그러니까 내공을 기르는 그런 여러가지 그런. 질킬. 질킬. 네.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이상한 방식으로 단기간 내공을 쌓는 분도 계세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갑자기 성별을 바꾼다거나. 어. 막 막 역으로. 그러니까 호흡을. 후. 후. 해야 되는데. 막 반대로. 막 이렇게 해서 반대로 돌린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것도 있던데요. 여자랑 잠자리를 하면 없어지는 내공도 있어. 그 대신 하이리스카. 동작공 동작공. 하이리스카 하이리턴. 하이리스카 하이리턴. 하이리스카 하이리턴. 하이리턴. 그래서 빨리 쌓아요. 어. 포인트가 빨리 쌓아요. 두 배로 쌓아요. 두 배로. 메이플 두 배 이벤으로 계속 쌓아요. 그 대신. 맞아 맞아 맞아. 그 잠자리를 하면은 다 사라져.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딱 있어요. 근데 공부로 따졌을 때는 이런 경우가 약간 벼락치기 쪽에 아깝다. 4파의 내공 쌓기는 약간 벼락치기다. 그래서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벼락치는 거야. 물론 내공이 갑자기 쌓여요. 근데 바로 까먹어. 내꺼가 안 돼. 이거 내꺼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한 번 싸우고 다시 빠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또 약간 4파의 내공이고 운기조식은 뭘까요? 운기조식. 안으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려서. 그렇죠. 혼자만의 시간에 혼자 계속 이 내공을 돌리면서 운기조식을 하면서. 공개전. 공개전. 네. 공개전. 요게 이제 자율학습. 열심히 혼자 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자습 중에 몰래 만화책 보는 분 계세요. 몰래 게이머를 있죠. 있죠. 네. 편법을 쓰면 안 돼요. 이 운기조식은. 아. 그러면 또 주하인마가 오는 거야. 주하인마가 오는 거야. 네. 그렇죠. 아무튼 4파는 계속 창의적인 방법을 계속 개발을 해요. 계속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내공심법 같은 경우도 4파의 방법은 속도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순서로 돌아야 되는데 경부가 속도로 같은 걸 뚫어놔요. 빠른 길을. 빠른 길을. 맞아요. 근데 그거에 최고는 다 안 좋았는데도 그렇죠. 임상 결과가 다 안 좋았는데도 효과가 빠르니까. 그게 이런 거야. 10명 중에 9명은 죽고 살아나오면 얘는 갑자기 내공이 올라와. 내 주먹을 단련하는 게 아니고 손에 독을 먹여서 지치면 죽게 해. 리턴이 좀 있는. 리스크가 좀 있는 행동들을 좀 하죠. 이거 잘못하면 이제 막 커닝페이퍼 같은 거 되는 거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막 이런 데도 넣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원래 지식을 쌓는 곳이 신입스가 없거든요. 신입스가 없는 위치에다가 기억을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기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연. 아. 이게 이 기연이라는 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기연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제다이 루크 스카이오카 요다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 요다 어떤 참 스승을 만나서 혈도가 뚫리고 갑자기 강해지는 그런 지한 인연. 스타워즈 베이스가 무협이거든요. 무협이죠. 이 기연 자체가 인과관계 자체가 없어야 돼요. 사실. 그렇죠. 인과관계가 없어야 기연입니다. 죄송. 아. 괜찮습니다. 아. 스포. 아. 죄송합니다. 모르는 척. 네. 근데 도대체 어떤 스포츠는 아. 저게 뭐야. 이게. 아. 근데 이게 진짜 당근 같은 게 있어. 근데 이거 되게 크리티컬한 스포이네요. 아. 그래요? 당근 같은. 이게 진짜 맞아요. 이걸 안 봤으면 깜짝 놀라는데 아. 바라들고. 아. 죄송해요.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가면서 까먹어. 네. 아무튼. 중요한 건 기연이죠. 그렇죠. 지금 저 사판에 혈도를 뚫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게임으로 치면은 이제 고인물이에요. 저 뒤에 계신 할아버지가. 네. 고인물 분께서 아. 이제 접어야겠다 게임. 그래갖고 템이랑 물약이랑 골드를 다 줍니다. 뉴비한테. 네. 그럼 뉴비가 다 받으면 이제 기연을 얻은 거야. 그렇죠. 게임에서. 아.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과학으로 치면은 네. 제가 침투부에 나오는 거야. 제가 기연인 거죠. 아. 아이고. 저는 전혀 과학에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아. 갑자기 제가 등장을 해가지고 네. 말도 안 되게 과학에 막 흡수해. 막. 과학을 막 기원이야. 기원. 근데 보통 저 뒤에서 저렇게 해주시는 분은 저러고 이제 돌아가시죠. 하하하하하하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러면은 근데. 최후가 정해져 있는데. 어. 정해져 있죠. 정해져. 근데. 오래 걸려. 눈눈 눈눈인데. 보통 저러고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주고 이제. 저는 한 60년 주는 거야. 마치 연호가 알 낳고. 그죠. 마치 안 낳은 것처럼. 육십 값자 내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어쨌거나. 어. 모두가. 관심이 없던 과학이라는 것을 기원을 얻어서. 네네. 이제 스스로. 운기조식을 하는 상태가 됐다. 우리 한국인들이. 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또 게시판에 질문이 있었는데. 구음절맥이 뭐냐. 아. 구음질맥. 구음진경 모형은 들어봤는데. 아. 구음진경 저도 들어봤죠. 네. 구음절맥은 뭘까요. 구음절맥. 이게 뭐 구음절맥이 뭔가 불치병이래요. 가공의 질병. 어. 네네. 그래갖고 구음절맥이면은 기의 순환이 이미 막혀있는 거야. 맥이 끊겼다는 뜻이군요. 네. 그래갖고 얘는 내공도 못 익히고. 아. 씨름씨름알타가 단명. 아이고. 아이고. 엄청 센 질병인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데 대신에 빨리 죽기 때문에. 네.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고. 아.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구음절맥인 친구들이. 기연을 만나서. 아. 막힌 데가 뚫립니다. 쫙 뚫리면서. 부작용이 없어서. 엄청 강해지겠네요. 대박이 나는거죠. 그렇죠. 보통 주인공들이 이제.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과학공부로 치면은. 네. 그. 실제로 구음절맥인 학생들이 가끔 나와요. 음. 공부하다가. 꼭. 공부할 때 머리아퍼. 아. 그게 구음절맥이에요. 아. 끊겨있어. 책 볼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나게 놀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책을 딱 보는 순간. 복통. 두통. 이게 구음절맥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아주 무시무시한 선생님이나. 네. 누군가가 와서. 기연을 만나서. 뚫어줘야 돼요. 머리통을 뚫어줘야 돼. 아. 물리. 아. 그리고 진짜로. 그. 그. 학생들이 나가는 대회들 있잖아요. 네. 뭐. 올림피아드도 있고. 정말 중요한 대회. 네. 이 학생들이 여기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음절맥 증상이 와요.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오죠 오죠. 갑자기 막. 아프죠. 근데 이게. 뚫어줘야 돼. 못 뚫어줘요. 못 뚫어주고 이제. 약간 이렇게 돼요. 하.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내 컨디션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그러면은. 이거 한번 뚫어줘야 돼요. 네. 뚫어줘야 된다. 근데 좀 약간. 체벌 오모론자에요? 아. 뚫는 게. 교육 체벌이 아닙니다. 아. 여러분. 사각하지 마세요. 뚫는 게 체벌이 아닙니다. 어떤. 틀린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사랑으로. 틀린 문제 개수만큼 뚫어줘야지.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랑의 맹. 사랑으로 정말 감싸고. 더 응원해주고.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그래갖고 이게. 이 불치병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네. 또 나아갈 수 있다 과학공부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교 아까 나왔잖아요. 마교. 마교의 교주. 절대자가 이제 천마라는 분이 있어요. 천마. 네. 이분이 세계관 최강자입니다. 세계관 최강자. 저도 그렇죠. 네. 보통 정파와 사파가 힘을 합쳐서 이분을 물리쳐요. 아.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냥 실제로 천마가 있어. 아. 마에요 이게. 당근이 아니었구나. 당근이 아니에요. 뽕나무 버섯균과 공생하는 기생식물인 난촉과 천마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리풀이 바로 천마입니다. 천마가 되게 많네요. 되게 많죠. 얘도 갈면 콧물같이 나와요. 딱 마니까. 마 종류. 관상이 딱 콧물 나오게 생긴 관상이거든요. 그러네. 콧물 되게 좋아하게 생겼어. 이게 귀한 거라서 저도 사실 못 먹어봤어요. 생김새는 마랑 비슷한데 약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방에서 약재료로 쓰이고요. 중풍을 치료하는 귀한 약재료. 딱 봐도 약재료같이 생겼어. 맞다가리 하나도 없었어. 궁백이같이. 혈 개 막힐 것 같이 생겼어. 아니지 몸엔 좋게 생겼어. 아니 입만. 입만 혈 다 막힌. 입만 혈 다 막힌. 다이어트. 근데 이게 진짜 효능이 제가 그냥 찾아본 효능만 굉장히 많아요. 뇌세포 보호 활성화. 황산화 작용. 혈관 건강. 노화 예방. 항암 작용. 변비 개선. 마비 증상 완화. 아토피에도 좋고. 기력 회복.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안정시킨다. 아니 딱 봐도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요. 먹으면 몸에 좋아 보여 딱. 색깔이. 맞대가리옵게 생겼어. 거의 영약 수준인데. 네. 이걸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약간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뭐. 장기간 섭취하면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워낙에 여러 가지 효과가 섞여 있다는 말은. 네. 이건 굉장히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천마라는 게 실제로 있다. 남아있다. 저 뒤에 아저씨는 누구예요? 저분이 천마죠. 하하하하하하. 우리나라에 저 귀와 보니까.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 무효과 관련된 기본 정보들. 이거를 딱 띄고 들어가면은 이해가 쉽다. 그렇죠. 이 정도만 아셔도 전혀 무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알고 하셔도 일단 오늘 정리하기 좋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무협지나 무협 소설 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또 다 보면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압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침착맨님 주변 분들과 무협을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걸로 지금 컨셉을 잡았어요. 아 이해하기 쉽겠네요 더. 네. 원래 되게 그 꿈이 원대했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우리 굉장히 또 멋있는 명언들 많이 만들어내신 우리 김성모 작가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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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호민이 형이 만든 건데 고기동이 아무래도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있으면 어떠냐면은 기온이 기온차가 커요. 네. 확 뜨거워졌다가 확 차가워져요. 아주 추워져요. 아침엔 엄청 춥거든요. 그러면 이 조민 작가vey스트 두피에 살얼음이 껴요. 오아.. 아침에. 새벽이 되면. 결로현상이 멀어지면서 차갑게 한꺼풀ώ음이 되то. 콧팅된 얼음 상태로 박트기를 했을 때 손님 상대를 Meter에 맞았을 때 충격도 충격인데 이 싸늘한 경기가 전달이 되는cal meth downstream가 열게 하죠. 어. 그런 속성 공격이죠. 속성 공격. 빙속성 박치기군요. 디아블로로 치면 프로스트 노바같이 속성 공격을 내는 거야. 입히는 거야 머리에. 그래서 그게 고기동 얼음 박치기. 나는 내가 어둠을 깨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해놓은 게 아니고 원래 만든 거예요. 이분이. 근데 지금 이 정의가 너무 좋은 게 저도 고민을 했어요. 왜 정말 많은 고기동의 박치기들이 있을 텐데 굳이 얼음 박치기인가. 왜 얼음을 선택했을까. 살얼음. 살얼음. 살얼음은 사실은 조금 의외해요. 왜냐면 사실 살얼음은 약해요. 아마 지금 설정이 만약에 살얼음이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얼음 중에 살얼음이 가장 약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일단은 얼음을 고른 것 자체가 수소결합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수소결합을 그래서 고기동 얼음박치기다. 일단은 영하 30도 정도의 얼음이 강도가 치아를 깨요. 이를 깬다고요? 이를 깨요. 영하 30도면? 영하 30도 정도의 얼음의 강도가 치아랑 동일합니다. 그게 기온이 낮아질수록 얼음이 더 단단해집니까? 맞아요. 근데 그건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제가 살얼음은 아니라는 게 살얼음은 이제 액체에서 고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거든요. 그렇구나. 얘는 그냥 금방 깨져요. 하지만 30도, 영하 30도 미만 그러면 40도, 50도 되면 더 단단해져요? 더 단단해.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고기동 살얼음 박치기는 속성 공격으로 충분한 게 왜냐하면 살얼음은 닿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얇은 티셔츠만 하나 입고 있잖아요. 그럼 딱 닿으면 축축해지잖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불쾌해지거든요. 독을 묻히는 느낌이네요. 그 사람의 감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컨디션 좋았어. 그리고 오늘 처음 입는 옷 입고 온 거예요. 아끼는 옷 딱 입고 와가지고 오늘 소개팅이야 막 이러면 근데 고기동 살얼음 박치기 한 방에 여기가 이제 완전 젖는 거죠. 그리고 덜 가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진짜 매정하게 진짜 사파처럼 세탁비를 안 줘. 마상 마상까지 그러면 뭐 끝난 거지. 끝난 거죠. 어쨌든 여기 이게 너무 큰 건데 근데 이게 속성 공격은 좋으나 강도는 약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기동 얼음 박치기를 강도별로 조금 이렇게 약간 그 원피스에서 기어3 막 이런 것처럼 고기동 살얼음 박치기 고기동 30도 얼음 박치기 고기동 40도 얼음 박치기 이렇게 그렇죠. 40도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뭐 어인무술이야? 강도가 자수정입니다. 자수정. 아 얼음이 광물이 된다? 네. 광물. 광물이 된다. 두피가 자수정하고 동일한 강도를 가져요. 이때부터 이제 광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살얼음 30도 얼음 40도 얼음 이렇게 해가지고 영하 30도 40도 그럼 살얼음으로. 고기동 칭자오 고기동 칭자오. 미쳤어. 미쳤다. 30도는 2를 깨고 40도는 자수정이 된다. 근데 단순히 온도만으로 강도를 정하면은 사실 허점이 있어요. 네. 네. 요거까지 좀 포함을 했는데 왜냐면은 일단 얼음이 강도가 강한 이유가 뭘까요? 얼음이 강한 이유. 왜 강할까요? 나 알아. 추워서 분자들이 뭉쳐. 맞아요. 맞아요. 뭉치는데 분자들도 추위 타요? 얘네들이 얘네 특성이죠. 에너지를 잃으면 얘네들이 못 움직이니까 결국은 한 곳으로 모이는 거야. 에너지를 넣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니까 점점점점 퍼지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나중에 플라즈마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근데 얘네가 어쨌거나 에너지를 잃고 모이는데 얘네가 아주 단단한 수소 결함을 통해서 육각기둥 형태의 입체 결정구도를 만듭니다. 우리 육각수라고 그러잖아요. 육각수라고. 육각형이니까 얘네가 모여서 단단하게 뭉치기 너무 좋은 형태인 거야. 육각기둥. 육각기둥. 그래갖고 이때 압축강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하드를 먹을 때 치아를 조심해야 되는 게 영하 30도 이하의 얼음 하드다. 정말 이빨이 깨질 수가 있다. 깨질 것 같아요. 40도 이하다? 자수정이야 이거는. 근데 그런 하드는 없죠? 없죠 보통은. 그런 성능의 냉장고가 보통 편의점에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특수한 영어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상황이 또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호민 형님께서 고기동 40도 얼음 박치기를 완성했어요. 네. 폐관 수련 딱 들어가서 고기동 40도 얼음 박치기를 완성하고 나왔어. 기어 40. 그래갖고 이제 어. 적한테 가서 고기동 40도 얼음 박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부딪치잖아요. 네. 부딪치는 건 누르는 힘. 네. 압축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아. 그래서 누르는 힘에 적은 그냥 한 번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근데 본인도 좀 약간 그게 있지 않을까? 후폭풍이. 그거 작용한 반작용은 무조건 있죠. 본인의 그 두피만큼의 자수정이 자기도 아프죠. 누르기 때문에 그건 참아야지. 근데 왜냐하면 그건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가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굳은살? 아니 그... 굳은살 말고 그거죠? 티눈티눈 나의 뇌도 둘러 아니 근데 이거는 공격 부위를 잘 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동 40도 어림박치기를 수련해 놓고 상대방의 팔꿈치 끝이나 이런 데 때리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위험하죠. 그렇죠. 상대방의 말랑말랑한 배 저래 이런 데를 때려야죠. 그러니까 비교적 나는 덜 다치고 상대가 더 아픈 쪽을 쳐야 되는 건데 근데 포인트는 상대가 이미 수소개란 마스터야. 과학자야. 과학자. 그래서 어? 고기동 영화 40도 어림박치기래? 저것은 압축강도는 강하지만 인장강도는 떨어져. 당기면 뽀개진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들이받으면 압축강도가 세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지 않고 찢어버리는 거야. 인장강도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럼 팥이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단팥 단팥 사진데 여기 쪼갔더니 팥 나왔거든요. 앙금 나왔고 그러니까 약점을 알려주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약점만 알려드리겠습니까? 그럼 또 있어요? 또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압축강도에 강하지만 인장강도에 약하다는 게 고기동 어림박치기 기술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걸 보완할 방법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죠? 일단은 압축강도가 강하지만 인장강도가 낮아요. 즉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당기는 힘이 약하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 고기동 40도 영하 40도 어림박치기를 하기 전에 이 두피에다가 솜을 갖다 일단 얹어요. 솜. 솜을 솜을 얹고 그다음에 얼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솜이 거대한 그물만 구조를 만들어요. 솜이 물과 물 사이 간격을 좁혀주고 농진력을 높여줘요. 그러면 브리징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 얼음이 인장강도까지 좋아져. 그래서 당겨도 안 깨지고 압축강도 세니까 완전 무결한 고기동 어림박치가 완성됩니다. 솜 골물을 씌운 다음에 영하 40도에서 하면 깨지지도 않고 그렇죠. 미쳤네. 무조건 이거는 근데 사실 뒤에 나올 무공들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약한 편이에요. 이게 약해요? 고기동 어림박치가 사실 이게 되게 신사적인 기술이에요. 나는 탈지면만 있으면 이렇게 세진다고? 너무 사기인데 이런 상황인데 보통 이런 타격기술이 최악체들이 있어요. 외공 외공이에요. 전형룡이 외공이잖아요. 타이 수인 수인대장 크로커다일 그래서 일단은 소음을 씌우고서 하면 된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만 예전에 부었는데 이게 인장강도에는 약하니까 안에 철근을 심어주니까 당겨도 괜찮아 밀어도 괜찮아 굉장히 강해지죠. 이게 이제 고기동 어림박치기에 대한 보완책 보완책 앞으로 그렇게 탈지면이나 이런 거를 꼭 바르고 하세요. 이거는 정말 강하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나오게 될 게 당연히 뭐겠죠? 호민이 형님의 기술? 삼계권이죠. 그렇죠. 삼계권. 따다다. 이게 지금 이미 배트맨이 했어. 배트맨이 뭐였어요? 배트맨이 삼계권을 했었으면? 배트맨이 지금 이렇게 했다가 빠박 이렇게 치는 게 이미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아 그래요? 배트맨이 이미 했던 기술입니다. 배트맨이 원래 설정에서도 동양무술을 좀 익혔다고 나오거든요. 삼계권을 익혔구나. 이게 지금 호민이 형님이 언제부터 이걸 하셨을까요? 제가 이게 어디가 기원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요거 사실 쿵호보이 친미. 아 그러면 너무 오래됐네요. 거기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호민이 형님이 하셨던 거를 배트맨이 약간 따라한 아류 기술인 거잖아요. 라스알골이 주호민 작가님 아니냐고요. 라스알골한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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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알골. 라스알. 근데 이게 지시는데 원조가 그러면. 네. 이거 저작권 어떤 이런 라이센스 같은 거를 그런데 놀란 감독한테 만류 만류 뭐라고 그러죠? 하나로 모이게 돼 있어요. 강한 기술은. 만류 기종이라 그러나요? 근데 형님 근데 상위권 쓰실 때마다 저 약간 조금 무서워요. 위협적이에요. 총 들이미는 것 같다는 거야. 약간 위협적인 게 약간 총구를 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총을 대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아 이거 이거 인스타 라이브로 좀 보여드리고 싶다. 너무 위협적이야. 보세요. 저는 잘 알죠. 많이 맞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절에 가잖아요. 사천왕상. 이러고 있을 거야. 이게 참객권. 아 그렇다. 여기서 앞에서 허튼 숫자가 하면 바로 삼계권. 금강역사 삼계권. 근데 이거를 놓고 우리 한국인분들께서 누가 더 강하냐. 호민 형님의 삼계권이랑 배트맨하고 저기하고요? 그렇죠. 브루스 웨인하고요? 아니요. 호민 형님의 삼계권과 저하고요? 배트맨 삼계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가 더 강할 것 같으세요? 저분이 더 강해요. 이유가 뭐죠? 돈이 많았어요. 아니요. 아니야. 호민 형이 더 강해. 왜요? 배트맨은 이 뿔이 뿔이 이게 하나의 힘으로 모이기 힘들게 근데 형은 여기 정수리 뾰족한데 여기로 한 점으로 모이지. 진도 관통하셨어. 이거는 진짜로 이게 일종의 자상과 타박상을 비교해야죠. 근데 만약에 정말 순수무공 정말 순수무공은 사실 자상은 안 치잖아요. 우리가 쓸리고 이런 거 안 치고 정말 파괴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수무공 타박상 측면에서는 무조건 호민 형님이 승리입니다. 터지지 그냥. 호민 형한테 맞으면 터져. 왜냐하면 이게 피를 내는 용도가 아니라 정말 한 점으로 모이는데 배트맨은 일단 꼬다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맞네? 진짜 맞네? 분리가 돼요. 힘이. 또 관통해버렸구나. 그렇죠. 진짜 맞췄네. 진짜 맞췄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무공 대결이다. 그러면 무조건 호민 형님이 승리하시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게 정말 살인 기술이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배트맨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또 출혈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단순히 출혈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저 장면을 여러 번 보면서 분석을 했어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일단 자상을 입힙니다. 네. 근데 그 자상의 깊이가 깊질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흉기로 쓰기엔 애매해. 애매하군요. 근데 포인트는 겉보기 상처보다 세균 감염이 문제예요. 저 수트는 동굴에 있거든. 그렇죠. 또 박지고. 아. 그리고 저게 특히나 머리 쪽에 먼지가 많이 쌓이는 구조예요. 아. 네. 걸어놔도 사실은 다른 쪽보다도 일단 이 귀 부분 뾰족하게 튀어나온 꼬다리 부분이 네. 먼지가 거기가 잘 털리지도 않아. 아. 그치. 잘 제거가 안 되죠. 위생관리가 좀 잘 힘들죠. 더럽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세균 감염 문제가 있다. 실제로 옛날 무기에도 막 오물이나 이런 걸 일부러 묻힌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막 중세시대 때. 근데 포민이 형님 봐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어. 항상 여기에 살얼음 코팅이 돼가지고 항상 여기가 청결함이 좀. 깔끔하잖아요. 영하 40도라서 세균이 없어. 근데 이게 잘 모르시다는 건데 준비하실 때는 옆에 못 느껴봤잖아요. 압박감을. 근데 이제 느껴보실 때 어때요? 이게 여기에다가 사실상 하나의 머리가 철구거든요. 철구예요. 네네네. 팍 맞으면 그 철구 현장에서 되는 것처럼 여기 안면부가 철구가 돼요. 그냥. 그러면 뭐 독에 걸리고 독에 걸리고 이전에 그냥 끝이야. 그냥. 그냥 장거한 그 두 개야. 철구 현장이 되는 거야. 여기는 그냥 하나에. 미약감이 좀 있기는 하네요. 진짜. 그냥 훅 해서 맞으면 끝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배트맨이 아무리 자상으로 이렇게 푹푹 찔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긴 하네요.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세균감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 승리도 좋은 승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삽하네요. 배트맨. 약간 좀 야비한 승리지. 야비한 승리. 아니면 배트맨도 오늘 좀 상대가 좀 상격권으로 쓰러트려야겠는데 그 그 뭐지? 슈트들. 벚꽃 긴 걸. 아 긴 거. 오히려 긴 거. 긴버전. 창이 달린 걸로. 창으로. 긴버전. 거의 그냥. 2미터 밖에서 싸우고 이렇게. 거의 그냥 그리스 창 같은데. 아 근데 그건 삼계권의 정신에 위배가 되는데. 렌스 렌스. 아 렌스. 렌스를 날아 두 개를.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삼계권이 아니야. 그럼 더 이상. 어쨌거나 우리 포민 형님은 배트맨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예. 그리고 이제 또 약간 풍형님 것도 좀 센 걸 찾았어요. 이게 풍형님은 되게 신사적인 스타일이셔가지고 무공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그 세긴 세요 이게. 아 깨물기. 임자만 났네 임자만 났어.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풍형님이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 본인의 이 공격성을 드러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기존에 거의 무공 관련된 걸 드러내지 않다가 처음으로 드러낸 거야. 아.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영하 30도 이하에서는 네. 치아와 고기동 얼음박치기는 동일한 강도를 갖는다. 치아가 깨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일단 풍형님 입장에서도 이 무공 네. 이빨로 깨무는 무공이 네. 약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자주 안 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 네. 특히나 저렇게 얼음박치기와 같은 강도의 얼음박치기와 경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병뚜껑을 따거나 치아로 아. 그 정도 위험하죠. 이런 거를 자주 하시면 치아균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저 두피가 네. 40도 기어 40도라면은 치아가 깨져요. 자수정이라면. 자수정 깨지죠. 상온이라서 지금 그렇죠. 형이 지금 공격을 하신 거죠. 30도에도 깨져. 30도에도. 그래갖고 이거를 이 치아균혈증이 이미 풍요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있었어요. 저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미세한 금이 있거든요. 치아에. 네. 이 틈으로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 시리거나 네. 통증이 있거나 네. 이러면은 확실하게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선호하거나 그러면은 중년 이후에 좀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적금은 다시 보니까 깨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대마왕이 마주니어 낳는 것 같기도 해요. 알을 낳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 죽기 전에. 저는 다른 같은 걸 봤는데 다른 걸 생각 안 해요. 저는 계속 보면서 본 것 같은데 옛날에 과학책에 사파에 공룡이 멸정된 이후 뭐 운석설 뭐 지진설 뭐 기우 여러 설 있잖아요. 포유류가 초기 포유류가 알을 파먹어서 설치류들이 알을 먹었어. 동생 대 신생 대 그쯤에 설치류들이 알 테러를 버려가지고 너무 자그마한데 얘를 잡을 수도 없고 계속 알이 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 주도권을 이어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멸종이 됐다는 얘기 설도 있었거든요. 옛날 학습 만화에 그 사파로 너무 닮았어 나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설치류들이 공룡할 테러 공룡할 테러 하는 거 아 그러네요. 진짜 있어. 이거 진짜 있어. 진짜 있어. 그 그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장면이 단순히 무공을 나타낸 게 아니라 한 종의 멸망을 버려주는 사진일 수도 있겠다. 쥐조상 쥐조상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쥐조상 풍어 야 근데 멸망도 진짜 재밌거든요. 멸망도 너무 재밌죠. 멸망 진짜 재밌어요. 멸망의 과학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은 멸망이 우리가 여러 번 멸망을 했거든요. 다섯 번의 멸망을 겪었어. 여섯 번째 멸망이 오잖아요. 오긴 오겠죠. 언젠간.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이걸 내려놓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항상 대멸종이 있으면은 먹이 사슬 최상위가 맨 밑으로 내려와요. 항상 그랬어. 맨 밑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섯 번째 대멸종이 오면은 인간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 아예 사라질 수도 있고. 아예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지금 공룡. 얘네가 다섯 번째 대멸종 전까지 지구를 호령하던 애들이에요. 집에 있죠. 완전히. 엄청나게 긴 세월을. 얘네가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이 우주의 나이 이 우주의 나이를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공룡이 저녁 때쯤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진짜 별거 없어. 네네. 저녁 때 나타나서 갑자기 불참기. 얘네가 그래도 밤까지 꽤 오랫동안 저녁에 와서 밤까지면. 그렇죠. 꽤 길죠. 미친 거죠. 하지만 프라임 타임이죠. 인간 0점 몇 초 안에 딱 끈어요. 0.00 몇 초 딱 끈어요. 지금.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완전 뉴비죠. 그 긴 시간 이 저녁 시간 골든타임 그 공중파 골든타임 때 딱 지배하던 우리 공룡들 지금은 치킨이 돼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돼서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저희가 그냥 맛보는 그런 불쌍한 애들이 있죠. 미치가 갑자기 그렇죠. 천천완별로. 우리가 여섯 번째 대멸증 이후에는 똑같이 호식이 두 마리 인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호식이 두 마리 인간이요? 호식이 두 마리 인간 주세요. 그러면 아 양념신창맨하고 후라이드 호민이요. 이럴 수 있는 거야. 너무 끔찍해. 더 슬픈 거 맞아요? 기껏해서 죽었는데 남겨. 남기고 음수통에 버려. 차라리 죽어 먹어주던 거야. 너무 가치 없어지잖아. 너무 불쌍하다. 아무튼 이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아무튼 풍경님은 생각보다 좀 무협, 무공 측면에서는 그렇게 강한 캐릭터는 아니었다. 되게 신사적인 분이시고 또 물리력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분을 제가 자료에 넣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뭔가 좀 불편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편집본에서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또 저희 안 될 과학도 언급을 또 몇 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들었는데 팬분들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될 과학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 아니고 팬분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안 될 과학이구나 이러면서 약간 얘기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분이신데 풍월량이 풍월량이 이분이 무현민수라는 별명이 있어요. 무현민수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 무현민수라고 하셨구나. 실제로 제가 이 영상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꽤나 현란하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무공이 현란하네요. 1인치 펀치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체급에 맞지 않는 굉장한 역량이거든요. 공군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분명히 얘는 힘캐다. 그런데 민첩이 풀로 찍은 거야. 딱 봐도 힘캐인데. 선천적인 어떤 유연성이 되게 좋은 캐릭터일 수 있죠. 디아로 치면 바바리안인데 얘가 거의 무빙샷을 해. 이런 느낌. 덱스도 되게 높아. 그렇죠. 덱스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 영상을 처음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받고 아, 이분이 확실히 무협에 뭐가 있구나. 이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의문이 여러 가지 들었어요. 어떤 의문인가요? 동작 자체가 거의 속도로 치면 옆문 아세요, 옆문? 알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거의 동작 자체는 옆문에 가까울 정도의 속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 파괴력이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보면 왼쪽 상단에 있는 영상도 무기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부드러운 물체입니다. 신발 주문인가요? 그러니까 저게 현란해 보이지만 움직이는 동작 벡터에 비해서는 실제로 어떤 고정점을 향하고 있지 않다. 과연은 누굴 때리는 것인가? 이런 또 의문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것도 1인치 펀치? 만약에 저 의자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약간 뭐지? 이런 느낌. 아, 뭐지? 아, 데미지가 크기가... 그런데 이제 의도가 살상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춤꾼인데 아아... 포인트만 딱 주는 느낌 같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힘을 실지 않고 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어, 그냥 내가 그냥 어떤 기분이 좋으니까 원래 하던, 연습했던 가락에서는 살짝... 다 쓰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저게 터져버려. 힘을 주면. 어, 근데 지금 의자에 앉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접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파괴력을 알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만 봐도 두 분께서 위협적이라고 느껴요. 아,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대로 치면은 어? 이거는 정말 파괴되지 않을까? 아, 저 지금 사실 좀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고민을 지금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연문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이런 느낌. 아, 데미지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되죠? 이거 붕지붕지라 그러나? 붕지붕지붕지. 어. 응. 뭔가... 발 발 발 발 발 발. 냥냥 펀치야, 맞아. 어. 이러는데 데미지가 과연 있는가. 아... 그래서 이거 너 정신 없으니까. 네. 머리 아파. 이거 잠깐 멈출 수 없나? 이거 제가 제거해봤죠. 안정감 있다, 안정감 있어. 그런데 지금 이 동작만으로도 두 분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저는 의태를 떠올렸습니다. 의태. 의태. 의태는 그거잖아요. 뭐 이렇게 흉내문어 같은 애들이 어, 맞아요. 주변 환경으로 모습을 바꾸고 이런 거. 천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겁을 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특수한 모습을 보이는 행동. 어... 네. 보세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능력인 거예요, 이게. 어, 네. 네. 이게 베이츠 의태라는 게 있어요. 베이츠. 비피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얘. 어떻습니까? 어, 얘 너무 귀여운데요? 귀엽죠? 네. 얘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보성보성해. 실제로 근데 보면은 딱 보는 순간 약간 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쏠 수. 제가 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얘는 쏘지 못해요. 아, 침 없어요? 얘 꽃등이입니다, 꽃등이입니다. 아, 벌이 아니고요? 꽃등이는 파리 목에 속하는 녀석이에요. 아, 파리에 왜 이렇게 생겼지? 왜냐면 날개나 이런 게 확실히 벌하고 달라. 맞아요, 맞아요. 얘는 꿀을 빨아먹고요. 똑같이 꿀벌처럼 꿀을 빨아먹지만 꿀벌처럼 쏘지 못한 애입니다. 보세요. 얘가 진짜 벌이에요. 아, 다르다. 훨씬 귀여워. 카와이요. 카와이요. 훨씬 귀여워. 턴이 더 보성보성. 이래야지. 그러니까 얘만 딱 보면은 아, 눈이 파리 눈이? 아, 맞아요, 맞아요. 파리야, 이제 파리 눈이? 아, 이제 보이죠, 이제 보이죠. 이제 파리 눈이 보여.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일단 눈동자가 얘는 파리 눈동자고 아, 그러네요. 벌은 훨씬 귀엽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얘 다람쥐 같아요. 그렇죠? 다람쥐 같아. 날개가 일단 벌은 4장이에요. 아, 맞아. 근데 파리는 2장이죠. 아, 2장, 2장. 아, 개수가 다르군요. 날개 일단은 뭐가 날라올 때 예를 들어 딱 이럴 수 있어요. 뭐 주변에서 뭐가 날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아, 벌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인들은 딱 보고 날개가 2장, 눈이 커.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무늬도 훨씬 예뻐요. 아, 그러네요. 얘는 검은 무늬가 좀 커. 이제 완전히 파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냐면 흉내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아, 원래 있는. 그러니까 막말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꽃 위에 있으니까 얘가 꼴꼴로 좀 보이는 건데 똥 위에 있으며 똥 위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봐도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보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것은 꽃등애입니다. 아, 꽃등애입니다. 벌이 아닙니다. 쏘지 못합니다. 파리목에 속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꿀맛 빠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걸 딱 하는 거야.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안심하죠. 그렇죠. 휴, 역시 한국인이라서 대단하구나. 역시 한국인은 달라. 이러면서 이제 딱 겁먹을 뻔. 여러분 침투브를 보십시오. 그때 딱 한마디만 기가 막힌 거죠. 저거는 꿀벌이 아니고 꽃등애이기 때문에 마음껏 그냥 구경해도 됩니다. 그렇죠. 어, 근데 이게 바로 베이츠의 탭입니다. 아, 실제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친구인데 허세, 허세, 허장성세. 그렇죠, 딱 보기에 뭔가 센 애랑 비슷하니까 아, 막 갱단 모자 쓰고 다니는 거야 그냥? 어, 그렇죠. 지레 겁을 먹게 된 거야. 나 심한 무서운 놈이야. 그렇죠? 야, 나 함부로 하지 마. 나 심 있어. 하지만 없어. 없어. 이게 바로 풍월냥님의 무공이 아마 베이츠의 탭 무공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주호민 작가님이 관상으로 사람을 좀 구분을 하잖아요. 그걸 역용한 거야. 상을 보고 아, 저놈은 벌, 벌상이네. 많이 보니까 벌상이네. 침 한 발 정도 있겠네. 그걸 이용한 거야. 아, 선입견을 이용했어. 이야, 이 자식. 하지만 이 녀석이 진짜 이제 안 통해! 카와이, 카와이. 예. 하... 호박벌이 진짜 귀여워요. 호박벌 엉덩이. 진짜. 오늘 이 의태 얘기는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했는데 네. 이 내용은 안 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오늘 의태 얘기가 정말 재밌는데 의태의 과학 딱? 여기서 하려고. 의태 얘기만 해도 뭐... 뭐... 뚝딱이죠. 의태의 과학 안에 있는 건가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끝이고 살짝. 의태에 대한 건 제가 오늘 라디오에서 했는데 뭐... 베이츠의태, 밀러의태가 있고 실제로 이 의태에 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아... 교접을 해서 닮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종이야. 어허? 어. 다른 종이라서 얘네가 원래 닮을 수가 없어. 그냥 아예 뿌리가 달라. 어, 네. 근데 닮아진 이유가 서로 같은 포식자를 피하려고 교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종인데 같이 이렇게 살림을 차려. 네.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가 점점 서로 교환이 되면서 둘 다 똑같이 변해요. 어. 이게 아주 우수한 학술 논문의 표지를 장식했어요. 아, 종이 달라도 이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 영역이 있죠. 아... 우리 뭐... 뭐... 노세는 뭐... 가능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신기하다. 신기하죠. 그게 이제 유전자가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의태 말은 되게 재밌는데 이 재밌는 의태 중에 꽃등의 벌 이야기는 딱 이거만 했습니다. 여기서.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제 사실은 이 분의 무공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거죠? 이 분은 그... 정말 본인이 잃을 건 잃고 얻을 걸 취한 분이에요. 어, 뭐랄까요? 그리고 이 분이 그것 때문에 무시를 많이 당해. 어... 뭐랄까요? 우리 차돌짬뽕님이시죠. 아, 차돌짬뽕이 아니라 아,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차돌짬뽕님이 아니고 철면수심. 이게 무슨 그림이야? 차돌짬뽕이 더 귀엽지 않아요? 아, 근데 일단 닉네임은 철면수심입니다. 근데 저는 철면수심이라고 좀 안 하고 싶은 게 왜 아주 본인... 당사자가 철면수심으로 지었는데... 아니, 왜냐면은 철면수심? 이러면 약간 저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 수심이 있어 보여요? 철면피가 근심어린 느낌? 아... 실제로 철면피랑 인면수심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나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철면피가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모이는 거 너무 부정적인데.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그가 무도한 닉을 쓴대? 근데 차돌짬뽕...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 철면수심님은 너무 좋은 분인데 이 나쁜 단어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저는 자꾸 철면수심님이라고 부르기 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갖고 차돌짬뽕님이 더 귀엽고 근데 또 지식은 우정을 대신할 수 없어. 명언을 남겨줘요. 명언이잖아요. 근데 과연 차돌짬뽕님이 지식을 포기하고 우정만 얻었을까? 이렇게 접근해보는 거예요. 무공도 얻었을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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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무공도. 사파다? 마녀다? 아니, 지금 비주얼은 뭐 저게 정파냐? 아니, 근데 이 색깔의 뭐는 혈교일 수도 있어. 혈교. 혈교. 개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과연 지식을 포기하고 우정을 얻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접근을 해봤어요. 우정이 단순히 그냥 스크린용 그냥 우리의 눈을 가리는 용이 아니었을까? 위장용이다. 실제로 우정을 얻은 게 아니었을까? 진짜 목적은 다른 건데. 목적은 다른 걸 할 수 있다. 단순히 정말 우정만 얻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지식을 왜 잃었습니까? 차돌짬뽕을 먹어서 잃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인과관계가 애매한 거야. 그렇죠. 이거 봐요. 차돌짬뽕을 먹었어. 네. 지식을 잃었어. 얻은 것도 있어야 돼. 우정을 얻었다? 근데 그럼 애초에 차돌짬뽕을 먹은 걸 안 했으면 지식은 안 잃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먹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차돌짬뽕이 맛있어서? 근데 저를 지키기 위해서. 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마 차돌짬뽕을 먹은 게 일부러 먹었다. 왜요? 지식을 잃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되게 지금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약간 지금도 웹툰이나 이런 것들 스토리들을 보면 차돌짬뽕님과 침착매님 사이에서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하면서 내가 우정을 잃을 수 없어. 억지로 차돌짬뽕을 먹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원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식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잃는 게 목적이었어. 그렇죠. 목적이. 저는 그런 젓가락을 해보는 거죠. 지식을 잃는 수많은 방법 중에 그래. 나는 차돌짬뽕을 먹겠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왜 그럼 지식을 잃었을까. 미친 설정이야. 그렇죠. 차돌짬뽕님이 그럼 왜 지식을 잃으려고 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가설인데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 비웠다? 기존의 지식을 일부러 비운 것이죠. 포맷했다. 소름졌네. 새로 OST 깔려고. 용량 확보하려고.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무공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무술을 배울 때는 공장 초기화돼요. 그러니까 다음 무술을 배울 때는 이전 무술을 완전히 잊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각 무술들이 하나의 의미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줘. 어떤 무술을 배운 사고 어떤 무술을 배운 몸 이걸로는 다른 무술을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이미 나쁜 습관이 들었군요. 이미 내 몸에 내 사고가 그러한 의미체계로 이제 딱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 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패치 패치 덧붙이는 게 아니고 다시 지우고 깔아보세요. 밀고 깔아요. 밀고 깔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술을 배운 몸이나 사고로는 다른 무술을 배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물론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죠. 무술끼리. 그런데 일단은 대부분의 무술인 분들 무공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배울 때는 철저히 겸손해져야 된다. 이게 왜 완전 집백지로 그냥 맞아요. 그게 겸손해지는 이유가 단지 나의 겸손함 이걸 통해서 더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만큼 깨끗하게 이전 것을 잊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훌륭한 무술인의 태도 자체가 이미 다음 걸 배울 때 이전 것을 잊어야 된다. 이걸 저는 정서 무서운 놈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다시 깔아야 한다는 그 계획도 포맷이 됐으면 그래서 지금 못 깔았어. 그래서 못 깔았어. 그냥 그냥 공초 그냥 공초만 됐으면 요즘에 핫슨 시스턴을 해놓은 거 보면 다시 못 깔았어. 오에스까지 지었구라. 그래가지고 오에스까지 지웠어. 그 계획까지 지웠어. 그러니까요. 그냥 공커피때가. 그러니까 원래 반 그릇만 먹어야 되는데 국물까지 다 마신 거야. 아... 근데 어쨌거나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해줄까요? 아니요. 너 깔아야 돼. 아직 까먹었어. 근데 진짜로 저는 왜 지식을 잃었을까? 사실은 지식을 잃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차돌짬뽕을 가져온 것이다. 진짜 참신한 해석이에요. 참신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진짜 제가 차돌짬뽕님을 진짜 무술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만 비워서 다음 무술을 준비하는 계획을 짰으면 괜찮아. 네. 근데 이분이 어떻습니까? 차돌짬뽕을 출시합니다. 무려. 다 같이 비워. 다 같이 비워. 수많은 한국인분들 수많은 인류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비워라. 아... 하나의 일파를 만들려고 그쵸. 너희들도 비워라. 너희들도 나처럼 다음 무술을 향해 지극히 철저히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가라. 문파가 됐구나. 오 그 악마의 피 만노로스의 피 번유하듯이 그러니까요. 마셔버렸어. 근데 지금 이거 철저히 지금 추정입니다. 그쵸? 마셔. 요런 추정 가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설인데 그 증거나 받쳐주는 그런 게 없네요. 사실. 그쵸. 그런 게 없죠. 어떠세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어. 왜냐면은 차돌짬뽕님이 그 뒤로 약간 어떤 강력한 무공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증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바보가 됐어. 그래서 무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는 틀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결과를 봤어요. 와!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단순히 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인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런 킥을 할 수 있다는 정신력. 아... 마교야 마교. 이거는 정말 강력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스톨 아직 안 된 거 아니야 했는데 인스톨 이미 됐네요. 이미 됐죠. 이미 됐죠. 무섭다. 이미 됐죠. 그리고 인스톨이 안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일종의 의태입니다. 아... 아... 근데 침착맨님도 보세요. 이 첫 화면에서 웃고 계세요. 아플 줄 몰랐어요. 우습게 알았죠. 그렇죠. 우습게 알았죠. 왜냐면 무술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으니까. 마공이 완성된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냥 차돌 짬뽕을 그냥 좋아해서 먹었겠건지 했는데. 그렇죠. 차돌 짬뽕을 먹은 결과가 지금 이 영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것도 많이 지금 힘을 억누르신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앞으로 뭐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제대로 하면 뭐가 나왔어야 됩니다. 제 딱 막고 나서 입이 이렇게 자동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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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이거 바탕화면으로 해놔야겠다. 왜 왜 왜 계속 때리네. 근데 왜 왜 해놔요. 어우 너무 톡쾌한데요. 왜 톡쾌해요. 제가 봤는데. 그리고 가슴 아프지. 진짜 너무 세게 때리는 거예요. 어. 네. 근데 진짜 시원하게 약간 범죄도시 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마석구. 마석구. 그죠. 이게 마공이구나. 철미수 시민. 그쵸. 근데 지금 요 화면 안에 짬뽕갑. 짬뽕갑. 또 굉장한 분이 계십니다. 킹군 단군 킹군이요. 뒤에 지금 우리 단군님 계시죠. 어. 네. 제가 단군님하고는 인스타로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요. 서로 이제 댓글 달고 물론 호민형님도 이제 댓글 어. 네. 항상 이렇게 눌러주시고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단군님이랑은 DM도 자주 하고 아이고 아이고 카톡도 자주 하고 뭐야 뭐야. 근데 단군님이 진짜 숨은 곳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건 진짜 모르셨을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지금 단군님하고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지금 쌓여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단군님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외공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오. 네. 근데 단군님은 정말 인상적인 무공을 쓰시는 분입니다. 뭘까요? 요게 일단 요기서 시작을 할게요. 단군의 눈물이요? 단군의 눈물. 이미 책이 있어. 네. 장편소설 단군의 눈물. 설마 얼마 전에 그 약간 눈물을 보이신 그 저는 사실은 최근에 아. 네. 그 단군님이 침창미님 채널에 나와가지고 아. 네네네. 눈물을 가지고 자꾸 놀리셔가지고 아. 단군의 눈물. 네. 이게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게 눈물이 아니에요. 그래요? 눈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나온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단군님이 이걸 뭐 그러니까 울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놀리시는 거야. 눈물이 아닌데. 단군님 눈물이 아닙니다. 뭐죠? 이게 일단 눈물부터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눈물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눈물샘에서 만들어지는 체액의 일종입니다. 어. 그렇죠. 체액이죠.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체액이에요. 네. 눈물은. 근데 잘 보세요. 네.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체액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침. 혈액? 그렇죠. 침도 있고 눈물, 땀. 침이 무슨 역할을 하죠? 소화, 소화. 그렇죠. 소화를 보죠. 우리가 음식을 씹은 다음에 만약에 침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음식을 씹고 얘가 소화되는데 잘 섞이질 못해. 뻐덕뻐덕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활도 하는군요. 그렇죠. 침이 살살 스며들어가면서 소화효소가 잘 퍼지게 해줘요. 또 뭐가 있죠? 땀, 땀. 땀. 콧물.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콧물의 역할은 뭐가 있죠? 콧물, 뭐, 뭐. 뭐가 들어오면은 이물질들을 배출하는. 뭐가 들어오면은 코에 있는 이물질들을 콧물이 이렇게 다시 내보내줍니다. 네네. 이물질 배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땀. 땀. 땀은 무슨 역할을 하죠? 배출. 노폐물. 열 배출. 그쵸. 뭐, 체온 조절. 그쵸. 체온 조절. 땀이 남으로써 내 몸에 굉장히 올라갈 온도를 약간 쿨링을 해주죠. 징발하면서. 그쵸.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유명한 또 체액 있죠. 피, 피.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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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빗, 땀, 눈물, 내 마지막. 일단은 피도 맞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체액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만을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액도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어, 부자연스럽진 않죠. 예를 들어서 나오는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나와. 나오는 상황과 나오지 않는 상황을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나오지 않는 상황이 부자연스러워서 병원에 가지 나오는 상황 때문에 병원에 가진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게 자연스럽긴 해요. 그러면 이 정액이라는 체액은 결국 생식세포를 운반한다는 역할을 해요.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체액들의 역할은 정말 훌륭한 역할들입니다. 그렇죠. 이 체액들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렇죠. 눈물 같은 경우도 어떤 역할을 하죠? 눈물이 만약에 없다면? 제가 지고 있을 때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의 이 인간으로서의 눈물 예를 들어 눈에 눈물이 하나도 없다. 눈동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 유라일 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차적으로 이 눈동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 들어올 때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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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눈물 여차가 없으면 얘가 움직이는 것도 불편할 뿐더러 뭐가 들어오면 일단 눈을 이제 못 써. 그런데 눈물이 씻어주니까 바로 쓸 수가 있죠. 그럼 저는 궤도님을 보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지금 눈물을 보고 있는 거네요? 이미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코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체액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호민이 형의 눈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있죠. 그렇죠. 우리 모두를 일단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역시 1차적인 기능은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되는 체액이다. 지금 체액이라는 걸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대부분 체액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몸 안에서 큰 문제 없이 아주 아주 소중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녀석들입니다. 체액은.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체액들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 안에 붙어있거나 우리 몸 안에서 흐르고 있거나 우리 몸 근처에 붙어있을 때는 우리한테 절대 뗄 수 없는 소중한 애들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만약에 외부로 공개가 된다? 이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줘요. 콧물이 흐른다거나 땀이 범벅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땀이 외부로 많이 보여. 혹은 콧물이 외부로 많이 나와. 덜렁덜렁 거리고 있어. 그렇죠? 혹은 눈물이 많이 나와. 아 그런데 되게 재미있어. 침! 침. 침. 침착맨님이 예를 들어서 줄줄 흘리면서 걸어다녀. 그래서 침착맨이 별명이 만약에 그러면 그러면 외부에서 어떻죠? 싫죠. 야성미. 야성미까지 야성미에요 진짜로? 야성미. 침 이렇게 질질질. 야성미. 즉 외부에 공개된 대부분의 체액은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 굉장히 치명적인 부정적인 느낌을 줘요. 우리한테 치명타를 입혀. 치명타. 그런데 그중에 유일하게 외부로 공개돼도 더럽거나 모욕적이지 않은 체액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눈물. 눈물이군요. 바로 눈물이죠. 오히려 더 분위기를 오히려 더 공감을 일으키고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체액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체액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눈물만 특별 대우를 받을까? 그러네요 또. 눈에서 나와서. 그런데 다른 애들도 다 얼굴에서 나오고 눈이 어떤 감정을 읽기 좋은 부분이라서 그럴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다른 체액들은 내가 감정적으로 통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나와라 땀! 아니죠. 안 되죠. 혹은 흘러라 흘러라 콧물! 안 나오죠. 안 돼.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아. 조절이 안다. 컨트롤이 잘 안 돼. 혹시나 통제가 되는 체액이라고 해도 그 통제 자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 적절한 통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통제할 수 있는 통제는 아닌 거예요. 그 통제가. 그런데 눈물! 이거는 굉장히 정서적이면서 감정적인 상황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정서적인 이유에 따라서 배출되기 때문에 눈물이라는 거는 내가 감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체액들과 달리 감정적이며 정서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줌도 체액으로 너무 그 아 근데 애매하죠. 오줌! 그건 나와. 그건 나와. 공포에 젖었을 때 아 그런데 오줌은 오줌은 내가 그냥 통제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일종의 체액이라기보다는 노폐물에 가까워요. 아 노폐물. 네. 노폐물에. 네. 그래서 이제 노폐물을 내가 빼내는 입장이 있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도 차익인데. 아 그렇게 따지면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채팅창에 하나 더 있을 텐데 자꾸 말하거든요. 정액 같은 경우도 나 말라 정액!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상대방이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앗! 얘가 왜 울지? 정서적인 어떤 변화가 있구나. 너무 사랑하면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눈물이 아니야. 뚝뚝 떨어져. 어. 여러분이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한 다른 쪽이에요. 맺혀서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소중한 사람이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건 좀 그건 되게 슬픈 일이죠. 보호본능 보호본능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미 자리를 비켰다. 아유아유아유아유. 그런가서 높죠. 휴우. 그리고 심지어 또 정서적인 눈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안에는 요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화학식 같은데요? 카테콜아민 유의 스트레스 호르몬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뭐 우리가 뭔가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은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눈물 안에.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림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겠다. 아 울면 후련해지는 거 있잖아죠. 아 맞아요. 안 울어봤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아니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나오니까 후련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요. 아 울면 후련해지는 거 있어. 엄청 시원해져요. 진짜. 실제로 요게 이제 1997년에 영국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돌아왔어요. 네네.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죠. 맞아요. 이때 장례식 날 영국 저녁이 비통해했습니다. 워낙에 또 사랑받던 분이셔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사건 이후로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아 그때 많이 울어서요? 네네네. 슬퍼서 슬퍼서 울었던 것이 이게 영향을 줘서 네. 이건 이제 다이애나 효과라고 그러는데 다이애나 효과가 눈물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일종의 예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을 슬피하면서 애통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울할 때 좀 울면 오히려 치료가 된다. 저는 이렇게 유명인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같은 선택을 하는 베르테르 효과라는 그거는 난 들어봤는데 여구로 슬퍼해가지고 이게 치유가 되는 건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저도 저도. 실제로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통계적으로 우울증 치료가 급격하게 줄었으니까 치료 받은 사람 비율이 그래서 이제 우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정말 당구님이 운 것처럼 돼버리니까 당구는 운 게 아니에요? 운 게 아니라니까요. 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란 걸까요? 당구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서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는 또 평도 있어요. 아 여러 가지 뭐 설 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우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당구님이 흘린 것이 눈물이냐 모두가 눈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그렇죠. 이건 무공으로 만들어낸 액체다. 무공으로 만들어낸 액체다. 타인의 슬픔을 보듬고 이겨낼 힘을 주기 위해서 영엄한 능력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영약이다. 약이라고요? 그렇죠. 여신의 눈물 원래는 쉬면 오지 보이지 못 보이게 아니 없어. 왜 여신의 눈물 우리는 무협지에 열애선과라는 게 있어요. 열애선과 열애선과 이게 열애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 자란 나무에서 열리는 영약이래요. 서유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열애선과 근데 그걸 열애선과라고 주장하려면 단군의 눈물을 마시고 뭔가 무궁적으로 강력해진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사례가 없잖아요. 그거는 사례가 없어요. 가설이군요. 근데 이거를 그냥 눈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눈물을 먹지 않아도 아마 단군님의 열애선과를 만드는 그 장면을 보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우울증이 줄었겠네요. 그때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봤을 것이다. 단군의 눈물을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일종의 단군님의 하나의 무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거 단군님께 나중에 한번 여쭤보세요. 실제로 그 단군님이 이때 울었던 거는 네.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걱정이 또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갸륵한 마음이 그 반영이 돼가지고 저는 울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울었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부터는 냉각수 냉각수 단군님께서 냉각을 했다. 남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열애선과를 만들었다. 열애선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주세요. 열애선과를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군님이 열애선과 만드셨어요. 보통 이제 그런 무협지나 만화 같은 데서는 그 타인을 위한 그 순수한 눈물이 떨어져서 어딘가에 닿잖아요. 엄청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켜요. 거기 쿵푸어스 해도 나오고 겨울왕국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안 일으킨 거 보면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했나 봐요. 열애선과가 그렇게 뭐 특등급의 열애선과가 만들어지진 않았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순도가 순도가 조금 낮을 수 있죠. 어쨌거나 저는 단군님의 이러한 이 무공이 그렇게 가볍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너무 가볍게 보시고 막 이러니까 생산적인 무공이네요. 그러니까요. 열애선과 요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눈물은 다행히 손수건에 묻혀도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다른 책들은 손수건에 묻혀놓으면 솔직히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열애선과는 손수건에 묻혀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혹시 저는 두려운 게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평화로웠지만 사실이 퍼지고 나서 조수씨가 자기의 지식을 포기하면서까지 무공을 탐냈잖아요. 그 정도로 무공홀릭이잖아요. 그렇죠. 그 파워에 대한 집착이 되나고 그렇죠. 우중씨를 일부러 열애선과를 계속 뽑아내려고 발로 차지 않을까 열애선과를 뽑아내려고 만들려고 짜집자내려고 열애선과 그게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우중씨 계속 열애선과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철면수씨님 우리 너무 무섭네요. 무섭다. 우리도 위험해요. 차돌 짬뽕을 한 번 더 먹이세요. 또 포맷해요? 하드에 무리가지 않을까요? 또 공장초기화를 또? 다시 공장초기화.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그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예요. 누가 누가 먹일 것이야. 누가 먹일 것인가. 누가 먹일 것. 먹이면 열애선과 먹이려다 열애선과 열애선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편집본에 나가서 될 내나 모르겠네. 아니 뭐 그렇게 치면 다 늘 게 없어요. 차돌 짬뽕대부터 월량영부터 늘 게 없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치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좀 쉬어가기로다가 유명한 무거운 하나 나왔습니다. 나왔네. 나왔네. 이거 뭐죠? 통배권이죠. 그렇죠. 우리 용호야로도 알려져 있고 용소야 어렸을 때 그렇죠. 용소야도 쿵푸소년 친미로 더 유명할 겁니다. 해적판으로 이제 성우나의 권법소년 용소야도 다왔었죠. 다이나믹 콩콩코믹스 거글라면 미친이죠. 미친. 미친. 미쳤죠. 완전 미쳤죠. 진짜.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거 통배권 기술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거는 이 만화에서 엄청난 필살기로 나와요. 나중에는 벽을 뚫고 벽 넘어있는 적들도 쓰러집니다. 약간 일종의 정말 물리적인 공격이잖아요. 전자기력 기반의 물리적 공격인데 이게 뚫고서 반대쪽에만 중간 과정에서 상호적인 공간을 안하고 반대쪽만 공격하고 그렇죠. 원하는 사람만 공격하게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일단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운동량 같은 경우에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량은 뭘까요? 우리 친미 친미의 체중이요? 그렇죠. 몸의 무게가 질량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친미가 몸무게가 70kg입니다. 그러면 70kg의 무게가 맞을까요? 얘가 쓸 수 있는 힘이 최대? 아니 속도를 더하면 속도 생각하지 말고 질량만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갑자기 무게를 늘릴 수가 똥을 안 싸면 돼요. 점프했다가 내려앉으면서? 굉장히 차근차근 이걸 설명을 이 무게를 조금 분석해보자는 건데 우리 몸무게가 몇입니까? 올라가면 몸무게가 예를 들어 75kg다. 그러면 체중계에 올라가면 75kg가 나오죠. 이걸 늘릴 수 있습니까? 갑자기요? 늘릴 수 있어요. 어떻게? 질량포. 그거 왜? 똥을 안 써요. 아니 질량맨님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데요? 똥을 안 쌓습니다. 점프! 아니 숙변 숙변. 기결의 숙변. 힘주기. 힘주기. 이 말이 뭐냐면 체중계 위에 올라갔을 때 내 몸무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을 줘서 누를 수가 있어. 이게 무공의 기본이에요. 저 통백권 장면도 저 앞밭 있잖아요. 저기가 파입니다. 맞아. 보도블록이 파일 정도예요. 발가락 부상당해서 못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실제 우리 무게보다 더 큰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체중계에 올라갈 때 힘을 줘서 누르면 더 큰 무게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반해서 질량 같은 고유한 값이에요. 질량이 고유하기 때문에 변할 수 없지만 현재 보유한 질량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강한 힘을 싣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눌러. 눌러서.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무게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무게에 무언가 힘을 실어서 더 강한 무게를 넣어서 여기다가 속도의 곱을 해서 운동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F는 MA인가요? 그렇죠. 일단 운동량은 F는 MA는 아니고 MV거든요. 질량과 속도의 곱.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으로 보는데 여기서 또 힘이 들어가요. 저게 통백권이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기술이에요? 통백권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기본적으로 친미가 사용하는 용어가 사용하는 저 무공은 본인의 몸무게 이상의 힘을 싣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단 이걸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럼 저런 친미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이 저것까지 하면 훨씬 파괴력이 늘어요. 훨씬 셀 수도 있죠. 그래서 친미가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무게로만 싸우는 애들 사이에서 나는 이 몸무게에 힘을 실어 싸우게. 순간적으로 늘리려고. 그렇죠. 그럼 좀 약간 민첩이 좀 많이 떨어지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느려지니까 느려지니까 순간적으로. 연습하는 건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렇죠. 더 빠르고 강하게 짧게 좁은 면적.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나중에는 연속으로 이렇게 팡팡팡팡 해서 4명 정도 쏟아지는 정도. 막 그래요. 진각을 연속으로. 지금도 보면은 친미가 손바닥 끝에 한 점으로 집중해서 지금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좁은 면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시면은 등짝 스매싱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도 많이 쓰는 무공이죠. 그렇죠. 양쪽 중에 어느 게 더 아픕니까? 어떤 거랑 어떤 거요? 왼쪽과 오른쪽. 아 저거요? 저 왼쪽은 두 손으로 하는데요? 일단 한 손으로 가정할게요. 한 손으로 가정하면은 왼쪽과 오른쪽. 어느 게 더 아픕니까? 저는 오른쪽이 더 아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은 같은 힘으로서 때린다. 했을 때는 왼쪽이 더 아파요. 왜죠? 왜죠? 우리가 등짝 스매싱을 치는 주체가 주로 누굽니까? 부모님이요. 그렇죠.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세요? 엄마, 엄마. 엄마죠.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유명해요. 아빠의 등짝 스매싱은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아빠는 등을 때리지 않고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원래 말하려는 걸 말하세요. 말하려다가 멈추고 아 따기 적합한 걸 찾으려다가 멈춰요. 저는 따기를 맞았던 같은 따기라고 해도 만약에 같은 따기라고 해도 엄마 따기가 더 아플 거예요. 엄마한테는 따기를 맞은 적이 없어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왜냐면은 같은 힘일 경우에는 무조건 엄마 쪽이 더 아파요. 왜 그럴까요? 손이 작아서. 아! 저 손바닥 진짜 작아는데 그럼 저 더 세겠네요? 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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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로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유명한 이유가 엄마 어머니의 손이 아버지의 손보다 작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힘이 더 좁은 면적에 모여서 훨씬 따갑습니다. 그래서 여자 손이 맵다. 그쵸. 그래서 이제 엄마의 등짝 스매싱은 약간 유명한 조금 공격기인데 아빠는 등짝 스매싱을 유명한 기술로 치진 않아요. 저는 약간 또 문과적으로 접근해서 마음까지 아프기 때문에 아픈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세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왼쪽에 엄마가 때리는 거는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러면 허리를 잘 못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아빠가 이렇게 때리죠. 허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허리를 아! 그래서 회전력을 쓴다? 네. 회전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감기면서 허리가 무조건 이게 여기가 이쪽으로 가려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는 여기서 때리기 때문에 허리가 과연 실릴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허리 돌리는 게 이게 아빠 입장이 그래가지고 저는 아빠로 골랐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일단 좁은 면적에 대한 걸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고 힘에... 여기서 이제 받는 충격량이 있어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 다음에 맞는... 받는 시간이 클수록 맞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집니다. 네. 근데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고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충격량이 같다고 하면 그때 최대한 받는 시간을 늘리면 힘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맞는 순간에 최대한 접촉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럼 드랍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딱 때릴 때 이 공격되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몸이 최대한 오래 접촉한다. 그렇죠. 그렇죠. 팔로우죠. 팔로우. 이거를 빡! 이렇게 하면 되고 빡! 이렇게. 이렇게 가면 확실히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중을 나가는 거죠? 지나가려는 그거를 마중을 따라가죠. 먼저 갔다가 환영하면서 돌아온다. 네. 이러면 확실히 줄어듭니다. 흘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정말로 강한 물리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통백권 통과해서 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이제 투과해서 상호작용하는 물리학의 입자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뉴트리노라는 애가 있어요. 뉴트리노요? 중성미자라고도 부르고 뉴트리노라고도 부릅니다. 유해 조수 아니에요? 네? 그 뉴트리아. 유해 조수. 그 뉴트리아. 삽자루로 막 잡는 거. 그 뉴트리아. 뉴트리아. 맛있대요? 얘는 입자예요. 입자. 중성미자. 뉴트리노. 얘가 이제 양력과 중력에만 반응을 하거든요. 양력과 중력. 그리고 아주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 기본 입자예요. 네. 얘네가 굉장히 오랫동안 과학자를 괴롭혔어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질량이 거의 없어. 있긴 있어. 네. 거의 없고 광속으로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도 중성이다 보니까 실험을 통해서 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모르겠는 거야. 갖다 놓았구나. 네. 그래갖고 1962년에 레더만, 슈얼츠, 스타인 버거 박사. 네. 요 세 분이 이제 블루케이븐 국립연구소에서 가속장치를 이용해서 이 미온의 붕괴 과정에서 전자와 함께 두 개의 중성미자가 방출된다는 걸 관측했습니다. 이름이 버거예요? 버거예요. 스타인 버거. 스타인 버거. 스타인 버거. 네. 스타인 버거.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스타인 버거. 뭐 버거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레더만, 슈얼츠, 다른 사람이죠? 다른. 세 분이 다르다. 하나 내려진 게 아니고? 레더만, 슈얼츠, 스타인 버거. 이 세 분이 어쨌거나 이 두 개의 중성미자가 방출되는 걸 관찰을 해가지고 두 중성미자가 또 성질이 달랐어요. 죄송합니다. 두 중성미자가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하나의 입자를 미온 중성미자라고 부르습니다. 어쨌거나 얘네가 중성미자의 존재를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확인하려고 굉장히 독특한 시설을 치워요. 어떤 시설이죠? 13미터 두께의 강철 벽에 둘러싸인 무게 10톤의 중성미자 빔을 설계합니다. 오. 두께가 13미터라고요? 네. 두께가 13미터. 그래서 1988년에 이 성과로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와.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얼마나 검출하기 힘든 거냐면은 이제 이거를 검출하는 건 이제 했어. 네.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어. 네.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일본에서 중성미자를 찾으려고 만든 시설이 있어요. 와. 이거 뭐예요? 장난 아니죠. 사람이 저 왼쪽. 왼쪽에 있는 게 사람이에요. 무슨 SF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 같아요. 막 프로메테우스 막 이런데. 이게 슈퍼 카미오칸데라는 장치입니다. 이름도 엄청 간지나요. 슈퍼 카미오칸데. 슈퍼 카미오칸데.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성미자를 발견하려는 건데. 사실 중성미자는 아까 말씀드린 상호작용을 안 해요. 얘가 통백거처럼 다 지나가버려. 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5만 톤 정도의 순수한 물을 넣어요. 그러면은. 5만 톤이요? 5만 톤. 엄청난 양이죠. 이 물. 이 커대한 이 수조 안에 중성미자가 지나가다가. 네. 물분자에 있는 수소 원자핵이랑 충돌할 때. 네. 아주 미세한 방사빛이 검출됩니다. 방사빛. 네. 이게 체렌코프 방사빛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미세한 빛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11,146개의 광전자 증폭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 동그란 게 그 광전자 증폭관이거든요. 쟤네들이 있어갖고 쟤네들이 쟤네들을 통해서 이제 뉴트리노를 중성미자를 검출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걸 안 나온다는 애를 징그럽게. 이 악물고 진짜 검출해냈네요. 이 악물고 데리고 왔네. 원래 유령입자라 불렸어요. 뭐랑도 상호작이 안 하고 그냥 다 지나가버리니까. 뭘로 막아도 다 지나가버리는데. 거대한 수조 안에서 수소 원자핵이랑 충돌할 때 미세한 뭐가 나오더라. 비례도 안 잡혀야 되는. 뉴트리노는 그 정도로 안 나오면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존중을 해줘야 되고 과학자들이 또 그런 것도 못 참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있어야 돼. 인본주의구나. 인간 중심이구나. 인간 중심이죠. 뉴트리노 중심이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뉴트리노는 인권이 없어요. 걔네들이 입자권이 있어야 되는데 입자권은 없으니까. 입자권은 없어. 그래갖고 진짜 이렇게 하면 될까? 더 크게 해볼까? 더 크게 해볼까? 하다가 저런 걸 지어낸 거야. 못됐다. 대단하다. 진짜 멋있지 않나요? 지독하다 진짜. 너무 멋있어. 진짜 거지 똥구멍에 있는 뉴트리노를 빼고. 지독하다 지독해. 아무튼 대단한 업적인 거죠. 엄청난 업적이죠. 엄청난 업적. 인류가 뉴트리노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시도죠. 찾은 다음엔 저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걸 통해서 뉴트리노를 검출하는 것 자체가 뉴트리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우주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 뉴트리노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내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오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정말 신기하죠. 정말 잡히지 않는 유령 입자를 가지고. 유령이 아니었어. 보스트버스터지. 이거 우리나라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지하에 비슷한 것들을 여러 나라가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일본의 슈퍼 카미요칸데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리고 딱 비주얼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거 안 만들어도 호민촌에서 하면 호민들이 딱 있으면. 지금 몇 개라고요? 투자 안 받아도 되겠는데? 만 명이 만 천명이 넘는데. 만 명이 안 돼야지. 아 이거가 또. 자 할당받은. 인건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집어넣으세요. 호민촌 호민촌. 그리고 오늘 다른 호민 왔어요. 전에 호민하고 좀 약간. 아 그래요? 보내줘. 약간 다른 호민. 보내줘. 나 오늘 진짜 오늘 방송 끝나고 이수자님한테 말했어. 오늘 다른 호민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쩐지 야식도 안 드신다고 그러고. 오늘 좀 다른 호민 왔어. 아 어쨌든 신기합니다. 말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요. 통백권이 결국 아마 뉴트리노를 이용한 어떤 기술일 것 같은데. 정확한. 투하해버리니까. 네. 정확한 이제 작용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또 밝혀내기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아마 통백권의 기원은 뉴트리노 중성미자가 모든 것을 추가하는 것에서 왔지 않았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이걸 다 적용시켜가지고 진짜 통백권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뉴트리노가 여기서는 뭐 안 하다가 지나가서 저쪽에서 뭔가 반응을 하면은. 일종의 양자역학적인 통백권인 거예요. 그거 대면 노벨상이죠? 노벨상 받았어요. 벌써. 아 이걸로 이미 받았어요? 이미 뉴트리노의 존재 자체를 이제 확인하고 나서. 그쵸. 근데 우리 뚱뚱땡이님이 중성미자 싸도 상대는 아무 일 없는 거 아님? 이런 말. 사실은 통백권을 쌌는데. 뭐지? 이럴 수 있죠. 그게 이제 실제 저런 무술을 현실에서 구현하면은. 쉬샤오동한테 하면은. 뭐지? 이렇게 됩니다. 뭐지? 그리고 개두두둑하죠. 그러니까. 딜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쉬샤오동. 이거 그때 형이 이거 처음 봤을 때 만화방에서. 아마 부산 만화방에서 봤을 거예요. 우리 같이 부산 갔을 때. 근데 계속 보니까 나보고 자꾸 보라는 거야. 아이야 이거 봐 이거 봐. 명자 명자. 나 원피스 보고 있는데 계속 보래. 아니 얘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지금 두둥강이 났어. 나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듣기 싫은데 계속 보여주라고 그랬어. 안 본다고 안 본다고 그랬는데 계속 보여줘. 그래서 이 장면을 내가 알아. 심지어 계속 보여줘서.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저 우리 바퀴벌레 형님들도. 네. 외모 자체가 기가 막혀요. 카리스마가 그냥. 장난 아니죠. 인중이 저렇게 내려온 거 자체가. 도대체 왜 저렇게 내려왔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주인공급으로 알았던 분들이 계속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인간들이 곤충의 능력을 하나씩 사용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능력이 이제 설명이 나올 때마다. 와 폭탄 먼지 번레를 얼마나 잘 싸울까. 그러니까요. 바로 찢어져.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야. 맞아요. 기대가 너무 되는데. 그 왕자의 게임처럼 언제 사라질지 몰라. 그렇죠. 근데 진짜 지금 딱 집어주신 게 곤충의 힘을 활용한 무공들이 예전부터 꽤 있어 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앤트맨이라는 만화 아세요? 알죠. 마블 앤트맨이요? 개미맨. 옛날에 개미맨. 개미맨. 벼룩맨 파리맨. 파리걸. 실제로 먹어야지 변신한 애들이 있어요. 곤충소년 김동화님의 땡삐 땡삐. 아 그것도 있는데 개두님이 말씀하신 거는 개미맨. 개미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개미를 먹어야 개미맨으로 변신하고 이런 게 있어요. 벼룩맨은 벼룩을 평상시에 가지고 다녀. 맞아요. 그냥 구하기 힘드니까. 점프레거로 풍내시는 거예요? 그럼 점프레거로 하는 거고 파리걸은 날아다니겨. 이야. 풍영은. 풍영은 뭐. 그 형은. 백가지로 변신하지. 그 형은 미러면. 미러면 기술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미러면 실제로 벌레가. 채식을 하게 돼. 얘가 관리가 쉽고 그래가지고 키우는 건데. 식량으로 되게 좋아요. 그런데 걔가 사실은 걔도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밥벌레잖아. 이런. 미러면 생각해보면 밥벌레네요. 밥벌레. 그런데 얘가 얘도 종이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얘를 애벌레 단계에서 성충으로 만들면 커요워요. 뭐가 돼요? 뭐가 되게 되는구나. 미러면 제가 먹어봤는데 그냥 무난하던데. 새우 같았어요. 무슨 거절이야. 예전에 이더블 버그 하는 이런 세션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우리나라 보통 미러면 비스켓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솔직히 누가 봐도 비스켓인데 약간 데코처럼 돼있잖아요. 브레이크처럼. 박혀있죠. 그냥 먹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영국에서 했던 건데. 영국이면 좀. 이게 진짜로 우리가 누가 봐도 딱정벌레 같은 애들. 그리고 밀움도 이런 비스켓 느낌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좀 커. 그거 쪼개서 안에가 다 보여. 그런 식이야 영국으로. 건조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좀 습해요. 약간 습하진 않아요. 건조대 있어요. 건조대 있어요. 청어 파이 봤어요? 청어 파이? 청어 대가리가 박혀있어요. 파이에 그냥. 그런 거였죠. 그런 거였죠. 요리 제목이 기가 막힌다. 생선 대가리 파이? 아 봐 봐 봐. 생선 대가리 파이? 뭘 응시하는 청어 이런 느낌. 어쨌든 그걸 봤는데 이게 어쨌거나 과학 섹션이니까 이걸 먹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인류에게 좀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굉장히 번식도 빠르고 영양가도 높고. 그 다음에 정말 작은 원료로다가 정말 많은 곤충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효율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막 나눠주는데 예시로 보여주려고 하는 애들이 막 탈출해 탈출해 막. 몇 마리는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리고 나눠주는 거 보니까. 자유를 찾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이게 그룹을 지어서 맛을 보는데 먹기 좋은 애들을 일단 먼저 선점을 했어요 누가. 그러니까 남은 애들이. 축적이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하드에 얘네들이 그냥 턴이 있어 막. 본격적이야. 남을수록 본격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벌레로서 정체성이 더 확고해. 저는 딱 그 생각이었어요. 딱 봤을 때. 이건 잘못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는 게 아닌 거야 얘네가. 밖에서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애가 그냥 껴들어. 여기 게 아닌 것 같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명단에 있던 애가 아니죠. 이더분이 아닌 것 같은데. 불청객인데. 그 정도로 정말 몰랐었어요. 그래서 좀 놀랐었는데 어쨌거나 맛은 다 비슷하더라. 맛은 뭐 거기서. 맛은 다 그냥 바삭바삭 바삭한 맛인데 쉽지 않았었죠.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의 과학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벌레도 조만간 맛있게 만들어집니다. 아니 뭐 누에도 맛있더라고요. 더 맛있게. 바나나까지. 더 맛있게 분명히 돼요. 이거 벌레는 또 이제 그 뭐죠? 주기가 짧잖아요. 세대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게 계속 내려오면은 계량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냥 새우깡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난 고기 먹었네요. 고소하게. 네. 고소하게. 네. 어쨌거나. 근데 이 만화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곤충이 있어요. 아까 제가 개미맨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개미가 나와요. 왜인 줄 아세요? 힘이 세서. 맞아요. 주로 개미가 나오고. 사회적인 동물에서 들을까요? 그 이유가 일단은 개미 자체가 좀 선량한 느낌이죠. 무해한 느낌이죠.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찜창민님 채널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도 노는 놈들이 많아. 실제로는 약간 한량들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미지 자체를 얘네가 세탁을 잘했어요. 얘네 사회에서는 한량이 많은데 인간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이 나쁘지 않아. 열심히. 항상 뭘 하고 있거든. 자세히 보니까 게임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실제로 뭔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일단 자기 체중보다 10배가 되는 짐을 들어올립니다. 장사야. 자기 체중의 10배가 되는 이 물건을 입으로 물고 굉장히 가볍게 옮기는 막 나뭇잎으로 옮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체중의 10배가 뭐야. 내 체중의 3분의 1도 무거워요. 그렇죠. 군장 같은 것만 해도 생각해봐요. 그렇죠. 너무 무겁잖아. 그리고 이걸 들고 옮기는 것도 움직이는 힘든데 개미는 이상하게 개미의 힘을 딱 얻으면 얘네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과연 사실일까요? 개미는 정말 장사냐? 어? 이거 한번 제가 좀 질문을 해드리고요. 아니 뭐 영상으로 이렇게 커다란 나뭇잎 줄지어서 가는 것도 보고 장사 아닌가요? 제가 일단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개미는 자신의 몸에 10배가 되는 무게를 든다. 이거 팩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무게의 3분의 1을 드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인간이 개미의 힘을 얻으면 장사가 되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사가 된다! 된다! 그렇잖아요. 왜 안 돼? 나 700킬로 든다 그럼! 그렇잖아요. 왜죠? 이게 수학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인간이 개미의 힘을 얻으면 개미처럼 10배의 무게가 나가는 짐을 들고 재빠르게 옮기거나 이빨루다가 10배의 무게를 든 수 있을까? 근육이 들어올리는 힘은 근육의 길이나 전체의 체중에 관계없이 그 굵기, 즉 단면적에만 비례합니다. 근육이 드는 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해도 결국은 싹 잘랐을 때도 단면적에만 딱 그 2차원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시면 길이가 2배인 동물의 전체 몸의 무게나 각 기관의 무게는 닮음비의 3제곱인 8배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2배로 커졌어. 그러면 나는 일단은 이 길이가 2배가 됐기 때문에 나는 3차원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축, Y축, G축 이 부피가 곱하이 곱하이 곱해서 2배가 늘었으나 실제로는 8배. 8배죠, 8배. 2에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배가 늘어요.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다들 이해하셨고. 그런데 내가 길이가 2배로 커졌을 때 이 체중이 8배가 되나 근육의 단면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근육의 굵기, 즉 단면적만 비례하니까 4배가 됩니다, 4배. 4배. 체중은 8배로 느나 근육의 힘은 4배로 늘어요. 단면적이 4배니까. 약해지네, 약해져. 즉 이 말은 뭐냐. 동물의 힘은 8배가 아니라 4배가 된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체중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몸 길이가 만약에 3배가 됐다. 네. 그러면 단면적은 몇 배죠? 3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3, 9, 9배. 9배. 네. 근데 체중은 어떻습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3, 9, 27. 27. 27배. 힘은 체중의 3분의 1로 줄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길이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날 때마다 이제 체중은 훨씬 기약적으로 늘고 말도 안 되게 늘어나. 힘은 그거보다 훨씬 조금 늘어나요. 아. 네. 이 말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체중이랑 근육의 힘이 증가하는 비율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르다는 겁니다. 체중은 너무 빨리 늘어나는데 근육의 힘은 그거보다 훨씬 느리게 늘어나요. 네. 그래서 크기가 작은 동물일수록 자기 몸의 체중에 비해 근육의 힘은 상대적으로 세다는 겁니다. 또 먹기 또 오지게 먹을 거 아니에요. 어. 그쵸. 그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왜냐면은 이 전체적인 체중을 관리해야 되니까. 네. 하지만 근육의 힘은 그렇지 않다. 굉장히 기약적인 원리로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이거를 통해서 보면은 인간은 자기 체중의 몇 배의 짐을 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작은 곤충은 자기 체중의 몇 십 배를 들 수 있어요. 이거는 개미가 힘이 센 게 아니라 작은 세계로 가면은 누구나 강해져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닿혀. 안 닿혀. 너무 가벼워서. 너무 가벼워서. 지금 질문들이 막 있죠. 우리가 개미만큼 작아지면 우리 체중에 몇 배를 들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미가 힘이 센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마치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 만약에 개미처럼 작아지잖아요. 개미 크기로. 네. 그러면 개미보다 훨씬 힘이 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 사람이랑 개미랑 들 수 있는 힘. 근육의 힘을 비교를 해보면은. 네. 개미가 사람의 힘의 7분의 1밖에 안 돼요. 개미 안 되겠네. 근육량이. 그러면은 인간보다 막 그 오랑우탄이 힘이 훨씬 세잖아요. 오랑우탄이 개미 크기로 작아지면. 난리 나죠. 슈퍼히어로 되는. 그렇죠. 슈퍼히어로 대봤자 뭐 개미는 잎사귀 끌고. 이제 코딱지 만해진 킹콩 막 오랑우탄 이런 애들은 이제 뭐 바나나킥 봉지 막 이런 거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미의 힘 하면서 지금 개미의 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미 세계에서는 오히려 거기서 돈을 이제. 창작물은 오랑우탄의 힘. 인간의 힘. 인간의 힘이 오랑우탄의 힘. 그러니까 개미 크기가 되면 인간이 7배가 힘이 센 거야. 이 말이 뭐냐면은 개미가 지금 10배 무게를 들잖아요. 인간이 개미 크기가 되면 70배를 들 수 있어. 내 몸무게. 하지만 인간 크기에서 개미의 힘. 이러면 지금 힘이 7분의 1로 감소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너프 상태예요. 너프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죠. 상대방 봐줄 때나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쳤을 때 얘가 이빨이 나가. 그러면 개미의 힘. 하면은. 해서 어느 정도 암벨을 할 수 있다. 칼등치기. 칼등치기. 그렇죠. 칼등치기. 디버프였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 버프가 아닙니다. 버프요. 또 하나 배웠네. 본인이 너프하는 기술이고. 이런 것들을 알면은 또 언제든지. 근데 제가 똥꼬에서 개미산 쏠려고 만약에 하는 거라면. 아 개미산. 화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원딘 하려고. 그거 인류인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개미의 힘이 아니죠. 개미의 똥꼬산. 이렇게 했어요. 똥꼬산이 아니면 개미산. 똥꼬산이라뇨. 근데 개미산도 개미의 무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힘. 폴스 물리적인 힘입니다. 개미의 화학. 개미의 생리현상. 근데 개미의 힘 물리적인 힘이다. 즉 근육의 힘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하나 배웠네요. 개미의 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많은 데서 쓰이니까. 이거는 사실 오리를 잡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또 곤충 근육에 대해서 재밌는 게 많은데. 근육이 없이도 곤충의 근육이 움직인다. 이게 무슨 말이죠?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육이 없이 근육이 움직인다는 게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메뚜기나 벼룩 사진을 제가 넣었었다가. 조금 징그러워. 그래서 제가 약간 곤충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비브라바라는 포켓몬이래요. 얘가 약간 메뚜기 닮아가지고. 조금 귀여운 포켓몬 넣었어요. 딱 보니까 그건데요? 하루살인데요? 예. 메뚜기에서 온 애. 메뚜기에서 온 애였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꼬리가 딱 그 하루살이 그 팅커벨인데? 뒷다리가 근데 왜 이렇게 약하지? 근데 이거는 저보다 더 우리 심창매님이나 호민이 형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 보는 놈이에요. 이놈은. 얘는 명주잠자리라는데요? 아 그래요? 명잠? 그럼 이걸 딱 보고. 네. 그냥 메뚜기나 벼룩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생각하겠습니다. 수호 박사님 정확하게 아실 텐데.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주고 편집하실 때 귀여운 메뚜기나 벼룩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여치 같은 거 하나 넣어주세요. 시원하게. 눈 빨간 애. 이게 가끔씩 아까는 사실 벌이나 등에는 좀 귀여운 애들이라 넣는데 곤충이 딱 뜨면 또 저처럼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발 경고 좀 해주세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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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트 웨타. 절대 미국 여치를 검색하지 마세요. 자이언트 웨타. 자이언트 웨타. 절대 검색하지 마. 심지어 조류 공포증 있는 분들 계셔서 제가 전에 비둘기를 딱 넣는데 그거 보고도 경고 좀 해달라고요. 너무 무섭다고요. 아. 맞아요. 사람마다 또 느끼는 게 다르니까. 달라. 달라죠. 저는 사실 뭐 곤충 봐도 별 느낌 없는데.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법 하거든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자이언트 웨타는요. 실제로 얘가 차랑 부딪혀도 차가 박살날 것 같이 생겼어요. 오. 그래요? 확대샷. 확대샷. 진짜 무서워요. 이야. 뻑휴가복이도 놀란 분 느꼈어요. 아. 뻑휴가복이. 근데 뻑휴가복을 왜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끝낼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지금 생각보다 다시 생각해도. 아니. 이거는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 뻑휴가 왜 넣는 거기다. 빡휴가복이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아. 거기가 왜 넣는 거야. 아니. 는 적이 없는데 왜 넣냐고 자꾸. 아니. 왜냐하면. 어쨌든 넣었잖아. 아니. 너무 선량 개구리고 개구리가 손 이러고 있거든요. 개구리가 아니고 거북이에요. 아. 개구리래요. 거북이가 이러고 있는데. 자꾸 빡휴 거부리라고 약간 매도하는 거야. 우리 거북이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되게 그냥 부드러운 거북이. 노 빡휴 거북이. 이런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가 이러고 있다고요? 바쿠 개구리가 더 웃겨요. 바쿠 개구리도 있어. 아니. 개구리도 많아. 바쿠 개구리. 노 바쿠 개구리예요. 제가 넣은 거. 근데 자꾸 바쿠 개구리라고 하시니까. 네. 아. 저는 노 바쿠입니다. 그거는. 네. 어쨌거나 그래서. 네네네. 이 메뚜기나 벼룩은 자기 몸의 몇 배 혹은 몇 십 배 높이를 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점프에 적합하도록 발달된 뒷다리 근육이 있습니다. 아. 거북이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에너지가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영국과 독일 공동연구진이 최근에 좀 실험을 하는 게 있는데. 네. 근육을 제거해도 곤충의 뒷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어요. 어? 영국. 근육의 염도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곤충도 근육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근육을 제거했는데도 움직인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근육을 왜 넣어? 그러면 근육 빼지. 그러니까. 왜 넣고 다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을 한 게 근육이 아닌 관절에만 작용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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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그지? 근육이나 힘줄의 수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움직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의도적인 움직임. 능동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랑 반대로 근육의 힘이 아니라 사지와 관절. 근육이 아닌 힘으로 사지와 관절 움직이는 걸 수동운동이라고 그래요.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여기 사진을 갖고 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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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오픈했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그냥 이게 적나라하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적나라한 거 같아요. 충분히 징그러운데. 나는 귀여운데. 이게 논문에 있는 거라서. 나는 카와이안는데. 네. 이게 논문에 있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논문에 있는 거라서. 곤충의 이 배부분을 좀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터질 것 같은 배부분. 네. 아니. 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눈도 그렇고. 아니면 저 다리하고? 아니. 모든 부분이 다 좀.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곤충 좀 무서워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봐서 괜찮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는데.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연구진이 메뚜기의 다리에서 근육과 기타 조직을 모두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도 다리가 저절로 오므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에만 작용하는 뭔가 힘이 별도의 힘이 있나? 근육을 제거해도 곤충 다리가 움직인다. 이거는 수동적인 어떤 힘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연구진이 근육이 발휘하는 힘과 비슷한 수준의 또 다른 힘. 수동 관절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오오. 네. 대단합니다. 아무튼. 근데 옆에 자벌레는 왜 넣었어요? 걔는 그냥 옆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비슷한 애다. 자벌레. 대벌레인가? 자벌레인가? 아무튼 진짜 나뭇가지 같다. 나 그저께 잡았어요. 숲에서. 진짜 똑같아요. 샬레에 담아왔어요. 숲이 아니고 집 앞에서. 네. 집 앞에서. 대벌레들은 얘네들이 지나가다 쳐도 나뭇가지처럼 떨어져요. 일부러 가만히 힘없이 떨어져. 자기가 나뭇가지 메소드 영역. 네. 메소드 영역. 진짜 끝까지. 저는 벌레 머릿속은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자기가 대나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진짜로. 그게 살아남는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비결이라고 생각하면 대나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징그러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사실은 아마 일반적으로 연결하기 쉽지 않은 무공입니다. 이게 어디 무공이죠? 이게 전 세계에서 웃음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영어 하하. 포르투갈어는 크크크. 비슷하네요. 한국어 똑같이 크크크크크. KKK 쓰고. 웃는 게 비슷하니까. 그리스어. 쏴소하. 아니 쏴소하하고 웃는다고요. 러시아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진짜 저렇게 웃는다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N-O-L-F-A-L-D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웃음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글자. 아 네네네네. 오롤르르르르르다 이제 문자로 웃음을 보낼 때. 아 네. 그래가지고 키 키에도 이제 링갈라어. 말레이시아어 같은 경우가 사실 하하한데 하삼이야. 하 곱하기 상. 하삼? 아 재밌네 재밌네. 저렇게 보낸대요. 웃길 때. 하삼.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카카크를 치잖아요. 다 하하하 뭐. 카카카카 비슷해요. 다 비슷한 거. 근데 이걸 제가 왜 넣었냐면은 이제 통천님. 웃음무공. 제가 웃는 장면 영상을 좀 발췌하려고 했는데 이거 못했거든요. 되게 호쾌하게 웃으시잖아요. 하하하하 하면서. 엄청 호쾌하게 웃으세요. 하하하. 근데 일종의 웃음무공을 쓰시는 분이죠. 하하하.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웃음 자체가. 그래갖고 저는 딱 그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웃음이. 하하하. 일반적인 웃음이 아니에요. 하하하.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어린아이의 웃음과 성인의 웃음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하하하. 우리는 보통 아이의 웃음을 좀 좋아하잖아요. 웃음소리. 하하하. 근데 성인의 웃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하하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하하.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웃음은 들숨과 날숨을 같이 써요. 하하하.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하하. 맞아. 맞아. 되게 잘하신다. 하하하. 애들 키우니까요. 하하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하하하. 그러니까 들숨 웃음과 날숨 웃음을 같이 하는 거야. 하하하. 어린아이는. 그래서 웃을 때 막 온몸으로 웃어요. 하하하. 숨 넘어가게. 근데 너무 그게 예쁘잖아요. 하하하. 근데 성인은 날숨으로만 웃습니다. 하하하. 내뱉기만 해. 하하하. 하하하. 잘 하자면서 점점 날숨으로만 웃게 따라요. 하하하. 안 웃긴데 하하하하. 뽀르르르르륵 이러는 거야. 하하하. 근데 저는 들숨으로도 웃는데. 어떡해요? 아 근데 침착맨이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런 웃음 있잖아요 들숨 날숨 같이 웃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호감인 겁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들숨 날숨 웃음으로 웃는 어린아이 웃음소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인데 들숨 날숨 웃는다 이거 자체가 되게 호감이죠 아 그럼 연습을 해야겠네요 사회생활이네요 쉽지 않을걸요 왜냐면 이게 웃음이라는 거 웃는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결과라서 이게 억지로 웃음을 웃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그 가짜로 들숨 날숨 웃음을 웃는다는 거는 정서적으로 내가 진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가짜 웃음은 또 티가 나요 이게 또 진짜 웃음 가짜 웃음 미세 표정으로 구분하는 게 있는데 가짜 웃음은 이제 눈은 안 웃죠 눈이 웃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웃는 편인데 정말 웃길 때는 또 이제 정말 웃고 가짜 웃음일 때는 약간 그냥 입만 웃죠 이렇게 주은 작가님 저 한 번 어 한 번 보시고 있자 이거는 이거 마귀였네 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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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떤 웃음일까요 이건 마귀오숨 아 네네 천마 느낌이네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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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웃음을 이렇게 입만 하하하하 재밌네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눈웃음을 치는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사회성이 좋고 호감인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이렇게 웃으면 이게 저는 안 되거든요 저는 안 되는데 이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되게 호감을 주는 거예요 진짜 웃음처럼 보이니까 가짜 웃음인데 가짜 웃음인데 실은 근데 눈웃음이 없는 분들은 가짜 웃음 티가 확 나잖아요 네 그래갖고 눈웃음이 하하하하 이게 쉽지 않아요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통천님은 아마도 그 웃음소리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불러일으키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인기를 얻고 굉장히 또 중요한 무공을 쓰신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그 무협의 과학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진지하게 고민한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왜 싸울까 인간은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 거예요 대체 오늘의 주제를 사실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싸울까 사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철학적인데요 단순히 그냥 무공, 무협 치고받고 지금 싸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왜 싸울까 이 길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만화, 영화, 드라마, 실제 모든 걸 다 합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기술을 하나씩 한번 꼽아보시죠 이 기술이 정말로 무조건 누구든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냥 제 세대에서 봤던 큰 컨텐츠가 드라이본볼이니까 원기옥이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나만의 힘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에서 조금씩 길을 빌려와서 모두의 염원을 모아서 한방 딱 때린다는 그 설정이 진짜 필살기 느낌이 났어요 그렇죠 약간 일종의 현대판으로 만들면 유료문자 느낌이죠 약간 우리 무슨 경연대회 같은 거 했을 때 와 이러면서 유료문자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짧은 문자 100원, 긴 문자 500원 해가지고 ARS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모여 ARS로 모여 그래갖고 와 1억 이런 느낌 고릴라는 무료 그렇죠? 고릴라는 무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 일종의 전국민의 유료문자를 끌어온 거잖아요 일종의 사랑의 리퀘스트 그런 느낌 원기욕 일단 좋습니다 심창민 님께서 이게 정말 세다 이게 다 이길 수 있다 글쎄요 어... 원기욕보다 더 센 거 있을 거 같은데 사이타마 진심펀치라고 하는데 뭐 그 센가요? 제가 원펀드로 아 사이타마 진심펀치는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럼 그보다 센 게 없는 거네요 근데 이건 사실 과학적으로는 좀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그 원펀드로 보셨어요? 아 봤죠 진심펀치랑 그 뭐야 원기욕하고 부딪히면 진심펀치가 질 거 같지 않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겨요 진심펀치가 왜냐면 그거는 근데 이게 세계관에 따라 다를 거 같아요 데스노트라는 얘기도 했어요 데스노트 아 데스노트? 적으면 손오공이라도 그 기술로 가야 할까요? 아아 근데 데스노트 무기지 무기 무기 손오공 이거 순간이동 딱 때려가지고 데스노트 세벼서 딱 틀 거 같은데? 기의 흐름을 알아서 펜 딱 꺼내는데 이미 데스노트 없어 근데 보세요 루크 이미 저기 가서 붙어있고 손오공 정도의 피지컬이 되는 사람이 데스노트를 틀고 손오공 정도의 피지컬이 되는 사람이 원기욕을 써요 그럼 데스노트가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데스노트가 훨씬 더 강한 기술이고 근데 이게 원기욕 모으는 게 좀 리스크가 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스노트가 세라 손오공을 딱 적었는데 아니 나 손오공 아닌데? 카카로트인데? 맞아 아니 카카로트가 본명이 한 600글자야 어 엄청 귀여워 김수완무 뭐 모차르트처럼 몰프강 아마데우스를 시작해 카카로트 어 플레임으로 아 그럼 못 이기죠 그니까 데스노트 너무 리스크가 커 그리고 저는 데스노트가 더 센 거 같은데 기 모으는 시간보다 아무리 해도 60자 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손오공의 피지컬이면 그리고 사신의 눈 해갖고 예를 들어 이름 보이잖아요 네 이게 카카로트 개네별 문자라서 못 읽어 아 못 읽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럼 막 따라서 쓰는 거지 그림 그리듯이 그럼 약간 효율이 떨어질 거 같아 그리고 막 사신의 눈으로 봤는데 이름이 너무 기니까 잘리는 거야 아 다 끝까지 안나오고 네 끝까지 안나오고 쭉 가다가 카카로트까지 안나오고 쭉 가다가 중간에 깨져 네모를 막 펼쳐 그럼 못 써 그러니까 이게 다 한계가 있을 거 같아 이게 비트도 결국 보이는 것도 비트인데 이게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데스노트는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너무 많아 어 그 원기옥은 어 이름 길든 짧든 그 그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그냥 무조건 공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원기옥보다 더 센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원피스에는 뭐 없어요 기술 원피스? 네 원피스는 딱히 막 엄청 최강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는 거 같아 어 타노스 손가락 튕기기가 있다는데 아 이거 랜덤이잖아 근데 이거는 나도 주울 수 있잖아요 맞아 제가 이거 안 봐서 모르겠는데 손가락 튕기기를 네 만약에 주우미 작가님이요 네 주우미 작가님을 튕겨야겠다 그러면 딱 튕길 수 있는 게 안 돼요? 네 지정이 안 돼요? 마음먹어서 타노스 입당만 없애주세요 해가지고 아 그것도 가능하긴 하다 가능 아 그러면 이게 제일 센 거 아니야? 마음먹은 거 다 가능한 거 아니야 이게 제일 센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먹으면? 아 그렇죠 소원 들어주는 거죠 사실 어 그럼 권틀렛이네 권틀렛 그러면 그게 더 세죠 지니 지니가 제일 세죠 어 지니? 지니한테 소원 비는 게? 네 소원 비는 시간에 이게 더 빠르지 음 이게 최고지 이게 소원은 비는 시간이 있어 문지르고 나오고 지니 또 연병 떨잖아 와가지고 막 어? 막 쇼! 쇼도 안 했어 아 맞아 맞아 그거 봐야돼 쇼목 반전어 뭐 한 6분 정도 봐야지 소원 빌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뭐 원하는 게 뭐야 세 가지 들어줄게 해 하면은 이미 죽어있어 이거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쇼 하다가 지쳐가지고 막상 소원 들어줄 때 에너지 다 빨렸어요 이미 아 맞아요 그니까 애가 소원 저는 정말 지니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소원 빌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퍼포먼스를 하고 나니까 소원 빌 때 제대로 힘을 못 써 애가 음 그 좀 아쉬워요 그리고 어 지니는 또 그것도 있어요 그 소원을 빌고 나면 죄책감 들어 음 아 얘가 램프에 묶인 애라서 왠지 남은 하나의 그 풀어줘야 될 것 같고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심리적 압박 네 근데 요거 타노스 제한이 없으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톡톡 이게 그 진짜 무슨 어 사람 목숨을 그니까 무슨 뭐 터뜨리듯이 톡톡 터뜨릴 수 있어 아 근데 근데 이거 못 치는 사람이야 어 이거 아무나 못 쳐요 이거 잘 못 치는 사람은 건틀렛 끼고 이거 하는데 안 돼 안 돼 아 이게 실제로 건조해 너무 건조해 안 돼 안 돼 너무 건조해 그리고 건틀렛이 이게 또 금속 뻑뻑하잖아요 관절이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아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난이도는 원격이 더 힘들어요 아 원격은 스킬적인 난이도가 손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스킬적인 난이도가 이거 손 내리면 내가 맞아 취소야 손 내리면 취소 그리고 악인한테만 통화하지 않아요? 어 그런 건 살짝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카이스도 데미지가 더 들어갈까요? 개왕이 만들어서 어 맞어 그게 그럼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그러면 인피니티 건틀릿입니까? 저는 인피니티 건틀릿입니다 저는 원격 가겠습니다 저는 원격 가겠습니다 저 제가 고른 게 있는데 아 요것도 너무 또 오해하실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오해하겠네요 그러면 저는 요겁니다 태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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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또 호민이 형님 오셔가지고 제가 좀 웃기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쓰이겠어요 요럴 수도 있는데 야 이게 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네 이게 이 기술이 왜 좋냐면 음 롤에 그 개수가 있어요 개수 뭔지 알죠 그 공격력이나 뭐 마법 그 개수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점점 성 그 기술이 세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수가 없고 고정됨만 있어요 아 맞아맞아 그니까 족밥 크리닝이 하든 손오공이 하든 셀이 하든 마인불로우 하든 똑같아 위력이 아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 이게 사기기 근데 개사기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기술이 아니거든 이게 뭐냐 태양권 태양입니다 태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실제로 인류가 이미 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태양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인공 태양을 만들고 있어요 아 이거죠 네 베지터가 만들었었는데 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진짜 진정한 태양 이건 진짜 태양이죠 이건 진짜 태양 그래서 태양의 나이가 현재 46억 살입니다 네 근데 46억 살이 되게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네 너 46억 살이라면 좀 늙어 보이잖아요 네 46억 살 지금 한창 때 아직 63억 년 남았어요 88일 1기 태양 그렇죠 지금 뭐 아주 청년 태양 청년 태양 한창 뜨거울 때네요 한창 뜨거울 때요 근데 109억 살 정도 되면은 네 그때부터 점점 밝아지고 커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식거든요 네 차갑게 식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공 태양 이렇게 말하면 보통 우리가 인공 장기라든지 네 뭐 인공 뭐 인공 뭐 이런 것들 다 좀 뭔가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태양을 대체하는 용도는 아니에요 음 왜 만드는 거예요? 인공 태양 그쵸 그냥 이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멀죠 엄청 멀죠 그럼 태양이 만약에 사라져 몰락해 네 그럼 그때 우리가 이걸 대체할 만한 뭔가를 올려서 인류 왜냐면 인류의 모든 생명은 거기 달려있잖아 태양한테 네 근데 그런 용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태양이 차갑게 식기 전에 점점 커지거든요 네 엄밀히 말하면은 그때 이미 지구는 그 태양풍에 밀려서 날아가든가 네 아니면은 태양한테 먹힙니다 아 자고 먹혀요 네 빨리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가 저거 점점 커져서 우리 영역까지 그냥 침범해 버리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국 태양이 끝나면 인류는 끝이라서 그렇죠 이거를 대체하는 인공 태양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렇죠 태양이 우주로 저 엄청난 에너지를 뿌려요 네 근데 그 뿌리는 에너지 중에 딱 지구만한 요만한 크기로만 우리가 받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뿌리는데 요만큼 한 줄기만 우리가 받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주 일부만 쓰는데도 이 전 인류가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렇죠 과거에 뭐 플랑큰톤이 태양 에너지를 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뭐 석유화 돼서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 뭐 풍력 뭐 이런 거 다 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얻는 에너지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실제로 그냥 태양 광을 그냥 쓰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태양 에너지를 직접 지구에서 만들 수 있다면 네 태양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구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네 여기서 시작한 게 바로 인공 태양입니다 오 만들 수 있다 위험하지 않아요? 그 정도 에너지를 다룬다는 거는 위험도 엄청 클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다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 주민들한테 어 그럴 수 있죠 너무 어려운 기술이라 근데 네 일단은 뭐 일단 왜 동의가 필요 없이 연구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대표적인 핵 반응이에요 이게 네 대표적인 핵 반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핵 분열과 핵융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핵 분열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원리에요 핵 분열 굴뚝이 되게 뚱뚱이네 네 원자력 발전소는 꼭 굴뚝이 저렇게 생겼더라 아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에요? 보통 원자력 발전소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무거운 원자핵의 중성자를 때립니다 아 가벼운 원자핵 두 개로 분열되면서 이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아 그때 나오는 에너지로 이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게 바로 핵 분열 결국은 항상 물을 끓이더라고요 지금은 다 물을 끓여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엄청나게 진보된 기술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물을 끓이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를 돌려서 운동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근데 왜 물을 할까요? 제일 편해요 무해하고 효율이 좋은 나오는 수증기 무해하고 네 무조건 돌리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핵융합은 두 개의 원자핵이 융합돼서 더 크고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는 소외되네요 네 소외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핵 분열 뭐가 있고 때려서 얘가 분리돼요 네 그러면 처음에 있던 애가 있고 때려서 분리된 애가 있겠죠 네 처음에 있던 애랑 나중에 분리된 애들 네 이 둘의 질량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처음에 있던 애랑 나중에 뛰어서 분리된 애들 처음에 있던 애들이 그렇죠 처음에가 무겁죠 그 다음 분리된 애들이 좀 더 가벼워졌어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저렇게 둘로 나뉜 애들이 합쳐졌어요 네 그럼 둘로 있던 애들 합쳐진 애 누가 더 무거울까요? 합쳐진 애들이겠죠 아니 지금 하나 빠져나갔잖아 하나 빠져나갔잖아 맞아요 처음 두 개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가서 그런가? 되게 재밌는 게 네 핵 분열과 핵 융합 모두 결과물의 질량이 이전보다 작아져요 아 합쳐지던 분리되던 무조건 이전보다 작아지고 아 이때 질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아 아 그니까 되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아 합쳐지는 거 분리되는 거 그러면 어떤 형태에서는 더 커질 것 같잖아 음 근데 결과물은 무조건 이전보다 질량이 줄어들어요 아 그치 그 질량이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가요? 바로 이 E는 MC스케어로 갑니다 아 아 아인슈타인의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잖아요 네네 그 손실, 소실된 질량이 저 M에 들어가고요 네 뒤에 C가 광속이거든요 광속 네 광속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에요 초속 30만 킬로미터 엄청나게 높은 숫자잖아요 네 거기에 제곱을 해버려 아 그러면은 광속의 제곱 기하 기... 아주 정말 셀 수 없이 큰 숫자가 나와요 네 그렇죠 기하급수적인 숫자 광속에다 제곱을 해버리니까 여기다가 그 소실된 조그만 질량을 곱하면 막대한 에너지로 바뀌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어 나오는 질량입니다 엄청나네 아인슈타인이 혀 내밀면 진짜 빡친거라는데요? 그... 그럴 수 있죠 네 보통 우리도 혈을 잘 내밀지는 않으니까 네 혈을 내릉거리면 진짜 빡친거라 음 그냥 입술이 건조했을 수도 있죠 아... 그렇구나 아니 채팅창 올라왔었죠 아 그러네요 네 마이크의 저자는요 어쨌거나 핵분열과 핵융합 둘 다 질량이 줄어요 네 그 소실된 질량에다가 광속을 제곱해서 곱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질량이 줄어든다는 말은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 발전 방식입니다 네 근데 핵분열 발전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마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전기에너지의 30%를 지금 핵분열 발전으로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온실기체도 안 나와 아... 효율도 좋고 그쵸?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분열된 생선물들이 네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분리된 애들이 방사선을 내뿜고 아... 그러면 얘네들이 관리가 잘 되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후쿠시메 원전사고죠 아이고 아이고 네 이게 자연재해 때문에 사실 자연재해가 없으면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는데 그쵸 자연재해가 있어가지고 이 관리가 통제를 벗어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고 왜냐면 방사선을 내뿜는 입자들이 분리되어 나오니까 아... 네 그래서 인류가 고민을 하는거죠 과학자들이 네 리스크가 이게 적은 확률의 리스크가 크니까 그쵸 네 그래갖고 방사능도 없고 전력도 잘 만드는 에너지원이 어디 없을까 이걸 찾는거죠 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핵융합 발전 인공태양 인공태양 아... 인태 이게 방사성 동해온소인 우라늄 대신에 네 바다에 정말 많은 중수소 중수소로 헬륨을 만듭니다 어 수소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헬륨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얘네들은 그렇게 위험한 애들이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리고 바닷물 1톤에서 네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이제 중수소를 뽑아서 네 이게 석탄이나 석유로 만들어낸 에너지에 270톤이랑 동일해요 와우 바닷물 1톤이요? 바닷물 1톤에서 뽑아낸 중수소로 만든 에너지량이 석탄 석유의 270톤이랑 동일해요 아니 270배 네 엄청난 효율이잖아요 엄청나죠 거기도 그냥 그리고 썩어 넘치는게 바닷물인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인류가 평생 쓸 때까지 다 못써 아 네 근데 옛날에 그 말 했었어요 네 MP3 500국 뒤로 간다고 평생 넣어도 못쓴다고 했는데 용량이란거 부족해요 언젠가 부족해요 16메가면 충분한다고 그랬는데 네 에너지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시기에 있을 수 있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 또 저희 안될거하게 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에너지의 인류의 진보단계 음 네 이거는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거나 문제는 핵융합이 그래서 너무 좋은거야 핵분열은 좋긴 좋은데 리스크가 있어 그렇죠 위험하죠 그러면은 핵융합이 너무 좋은데 문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네 원자핵들이 서로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서로 너무 싫어하는 원자핵들이 융합을 하려면 네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해서 핵들끼리 미처 날치게 만들어서 서로 부딪힐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거나 아 네네 아니면은 얘네를 정말 좁은 방안에 가둬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억지로 그냥 네 다 억지야 다 억지 높은 압력을 구해야 돼 네 아주 높은 압력을 가해줘야 얘네들이 융합이 돼요 서로 너무 싫어하니까 네 네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얘가 질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도만 돼도 압력이 워낙 높으니까 1500만도 일단 방이 좁아요 네 그러니까 1500만도만 돼도 핵융합이 일어나요 도달합니다 아 그 기준에 1500도 근데 1500만도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있어요? 있죠 1500만도 밖에 안 돼요 태양에서의 이 핵융합이 일어난 온도는 이 정도는 가능한데 밖에 안 돼 밖에 안 돼 근데 지구는 그렇죠 지구는 압력이 너무 낮아요 태양에 비하면 왜냐하면 가볍잖아 지구는 태양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높고 온도가 높아서 얘네들이 딱 충족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이제 태양을 태양과 같은 작용이 일어나요 핵융합이 일어나 네 근데 지구는 압력이 낮아 네 그럼 어떡합니까 온도를 더 높여야 돼 그러니까 수능에서 영어 점수가 부족하면 수능으로 아니 수학 수리나 언어로 채워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압력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온도로 채워야 돼 온도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네 내가 정말 키 크고 잘생겼어 네 그리고 돈도 많아 네 그러면 연애를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너무 없어 네 정말 그러면은 키 크고 잘생긴 쪽으로 쭉 올라가야지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야 돼 너무 잘생겨요 진짜 어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해줘야지 꽃거지 꽃거지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꽃거지래 꽃거지 몰라요 꽃거지라고 있어 네 여러분도 잘생기셨잖아요 네 왜 그러세요 둘 다 없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핵융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음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주세요 네 예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죠 일단은 온도 도달에 생융합 됐어 음 그러면 이 뜨거운 애를 네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돼요 1억도야 응 이거 뭐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 주머니에 넣으면 저 다 타버릴 거 아니야 저 구멍 날 텐데 주놈이 주머니를 뚫고 엉덩이를 뚫고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1억도인데 아 아 예를 들어 딱 잡아 네 그럼 손을 뚫고 들어가 색상을 뚫고 들어가서 계속 내려가겠죠 어 근데 떨어지기 전에 앗 뜨거 하지 않을까요 아 뜨거 이렇게 올려 앗 뜨거 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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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환경이 이걸 버틸 수 있게 해야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안 그러면 아예 쓰지를 못해 나 알겠다 어 그 이런 장치를 해서 앗 뜨거 앗 뜨거 해서 계속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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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확해요 앗 뜨거 앗 뜨거 아 진짜로요? 공중에 뛰어 공중에 뛰어 이거를 기술로 구현을 하는 거야 앗 뜨거 앗 뜨거 토스 토스 이 안에 공기를 완전히 빼요 진공 진공 네 우주처럼 진공 상태를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안에 가스를 집어넣어서 열을 가해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요 네 그럼 얘가 앗 뜨거 앗 뜨거잖아요 좀 그을린 자국이 있는데요 아 그럴 수 있죠 아 네네 너무 늦은 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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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을릴 수 있죠 네 아니 우리도 우리 중국 요리 맛있는 데 가면 네네 그을린 후라이패 있습니다 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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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학교 급식실 뒤에 스텐레스 그 기구 꼭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 적게 돼 있어 적게 돼 있어 불맛이에요 불맛 어쨌거나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었어 네 진공 만들었어 네 그 다음에 앗 뜨거 앗 뜨거 안 떨어뜨려야죠 네 안 닿게 하는 거고 이때 자기장 자기장 엄청나게 센 자기장을 걸어서 돌립니다 아 이게 지금 도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안을 불에 고디를 만들어요? 계속 도는 거야 와아 왜냐면 얘가 멈추잖아? 떨어질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자기장을 이용해서 계속 돌립니다 아 근데 정전다면 어떻게 해요? 네? 아 그럼 큰일나죠 큰일나겠지 진짜 근데 그 얘도 만약에 멈춰요 이 장치가 응 그럼 떨어지면서 다 녹이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너무 좋은 이게 지금 침창민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왜? 핵융합 발전이 안전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알아서 안으로 들어가 버려 시동이 멈췄다? 바로 중지되죠 아 왜냐면은 얘를 1억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겠죠 수많은 기술력으로 얘를 1억도를 올린 거야 네 근데 얘를 전력이 끊어졌어 네 바로 그냥 멈춥니다 아 아 그러니까 지금 핵분열은 네 이게 약간 일종의 연쇄반응이 일어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문제가 생기면은 통제를 잃고 막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겨 아 근데 얘는 내가 온도를 올리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정지하는 순간 핵융합 반응은 바로 중단됩니다 아 끝! 그래서 앗뜨거 앗뜨거 하기 전에 얘가 그냥 꺼져 버리는 가만히 있어서 진행되는 거랑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억지로 상황을 만든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통제하기 좋은 기술이라고 보십니다 근데 교장님 제가 뉴스에서 여기서 읽은 것 같은데 몇 초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오늘은 안되죠 너무너무 대단한 아직 완성이 안된 기술일까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하신 호민이 형님 말씀하신 몇 초는 어떻게 유지했어요 몇 초 유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몇 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네 말씀드렸죠 진공 만들고 플라즈마 만든 다음에 얘네가 융합할 수 있게 자기장을 걸어서 돌려 그럼 얘네 막 돌겠죠 돌면서 융합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점점 우리가 융합할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주면 얘네가 융합이 일어나서 그걸 유지하는 거야 이걸 유지해줘야 핵융합이 제대로 일어나겠죠 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와 우리나라에요? 이거 우리나라에요?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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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드리블 이거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봤습니다 K-스타 어때요 어때요 여기 지금 주변부에 계단을 타고 돌을 돌면서 주변을 다 봤어 아 아 제 사진을 넣을 걸 깜빡했어 아 미국이 펄쩍 뛰고 일본이 까무러친 러시아가 기겁을 하고 우리나라 K-스타를 지금 만들었을 수도 중에 있고요 네 기가 막히고 플라즈마를 1억도의 초고온을 달성을 했고요 와 1억도 네 1억도를 담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 그릇 일종의 그릇 이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초전도 자석을 씁니다 아 네네네네 근데 이게 초전도 자석이 너무나 강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게 극저온이에요 극저온 극저온 극저온에서만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져 극저온에서 극고온을 하는 거야? 그쵸 이야 극고온이야 그래서 극저온 영하 269도의 극저온상에서 초전도 자석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서 와 이 강력한 자기장 그릇에 우리나라가 이 플라즈마 상태 1억도를 무려 30초 동안 유지하는 성공합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되길래 멈췄어요? 이게 정말 정말 모든 조건과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은 다 안 드렸지만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것들 이거를 이제 더 강한 자기장을 넣는 데 필요한 것들 이 겉에 있는 이 통에 이 코일의 극저온을 만들기 위해서 냉각하는 기술 공기를 빼내는 기술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0초 유지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1억도를 30초를 유지했다는 거는 전 세계가 놀랐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놀랐어요 일본이 펄쩍 뛰고 중국이 공중재빌 도는 그리고 올해 목표가 50초입니다 50초 정말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도 이거를 만들어서 1초 유지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50초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크기가 계단 보면 대충 우리 크기 나오죠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여기 이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보시면 이게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뭐 방사능 수치 같은 거를 계속 재가지고 이게 일정 이상 올라가면 핏이 내야 돼 그 정도로 되게 안전관리도 철저하고 그리고 이게 밀폐된 공간인데 보시면 위에 천장도 꽉 밀폐되어 있어요 근데 이 크기가 축구장의 4분의 1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하고 기둥이 없는 구조물을 설계한 거예요 원래 이 정도로 거대한 건축물에 천장을 바치려면 천장을 바치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 없이 완전히 뚫리고 이 사이드로만 이 거대한 구조물을 유지하는 특수한 건축물을 설계해서 이 안에 케이스타를 놓은 거예요 천장도 아뜨거 아뜨거로 아니 천장은 이제 딱 막혀있죠 위에가 천장을 어떻게 그냥 도위인가? 그게 이제 다 기술력이죠 건축에 대한 기술력 굉장한 아이디어를 써 쓴 이 시설이고 안에 있는 장비예요 그래갖고 지금 전 세계 7개 국가가 주도적으로 초전도 토카막 연구장치를 프랑스에 짓고 있습니다 또 모여가지고요? 네 모여서 입자가속기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선에서 만든 입자가속기처럼 지금 이걸 만들고 있어요 이거 또 왜 이렇게 멋있어? 완전 멋있죠 이거 이게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이터라는 장면입니다 이거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멋있죠 양성이가 생겼어요 양성이가 지금 우리 케이스 장비 엄청난 크기예요 이게 압도당하거든요 그리고 막 안에도 막 소리도 장난 아니야 아 네네 소리만 들어도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걸 우리나라가 이걸 한다고? 어 저 진짜 딱 들어갔는데 소리가 막 웅웅웅 소리 나는데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장비를 가로 세로 높이 전부 3배씩 늘려서 3배씩? 부피가 27배 늘어나요 말도 안 돼 3의 3제곱 그쵸 하 이게 2025년 완공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인간이 여기 있잖아요 네네네 별채 않나 보이는데 하 아닌가 단면이라 단면이라 그런가 네 훨씬 큰가 3배 3배 이게 지금 단면이잖아요 네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아 크긴 크네요 확실히 계단 크기 보면 보시면 그쵸 그래갖고 이게 27배야 하 야 그럼 저기서 만들어내는 인공태양은 장난 아니겠는데요 진짜 그쵸 그리고 지금 왜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냐면 네 얘랑 얘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가 갖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은 뭐냐면은 네 아까 우리 호민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를 몇 초 유지하느냐 네네네 이게 중요하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혹독한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조건들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굉장히 어려운 운전을 하는 겁니다 네 아주 아주 어려운 고속으로 아주 미로처럼 돼 있는 도로를 우리가 뭐 하나 절대 실수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이시카가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를 과학자들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걸 근데 이제 50초까지 늘린다는 거고 우리가 이 케이스타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이 플라즈마 1억도의 플라즈마를 운전하는 기술들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 뭐 실력 뭐 기술력 다 성장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왜 의미가 있냐면 네 우리가 했던 모든 조종 능력이 네 똑같이 적용돼요 어 왜냐면은 거의 비슷한 구조라서 네 그렇죠 네 이 말은 뭐냐 이 이터라는 장비가 완공되고 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다 아 네 그럼 우리가 에너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7개의 나라에 속한 것부터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온도를 높이고 그릇을 담고 하는 여러 가지 독자적인 기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 그러면 미국 한국의 그 발전이 두렵습니까 아니죠 너무 행복하죠 아 너무 행복하죠 왜냐면은 실제 요걸 만드는데도 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 보통 이런 장비를 만들면 네 해외 장비 의존도가 높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완전 독자 기술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해외 장비 의존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어 지금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이터가 실질적으로 가동이 된다 그러면 핵융합 발전이라는 게 실제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검증이 끝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에 에너지를 투입해서 이제 열 에너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투입되는 것 이상에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가 이걸 왜 하냐면은 네 결국 우리가 100원을 내고 네 어 100원짜리를 얻거나 50원짜리를 얻으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100원을 내고 만원을 얻을 수 있나 100원을 내고 백만원을 얻을 수 있나 그렇죠 이거를 해결해야 실제 이거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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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마 좀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또 과자 공장을 많이 겨냥했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오오오 라인에서 컨베이 리그트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서 트럭에다 실어요 트랙에다 실어 가지고 트럭에다 과자 실어 가지고 1억도로 굽는 과자 1억도로 굽는 과자 먹어보고 싶다 1억도로 굽는 과자는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태양의 맛 플라즈마 맛인데 태양의 맛 네 썬칩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왕좌의 게임 보셨어요? 봤어요 조금 시즌 1만 봤어요 솔직히 아쉬움 때문에 여러가지 말씀이 많으신데 왕좌의 게임 원작 이름 아세요? 게임 오브 드론? 얼음과 불의 노래 저는 이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얼불로 이걸 말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게 얼음과 불의 노래입니다 극존과 극군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과학기술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술가의 감성이 실제 과학기술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뜨거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차갑게 둘러싸여야 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 나왔던 질문으로 돌아가볼게요 맨 처음에 극단의 두가지가 모여서 가공할만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아 아까 음양 네 그렇죠 음성기 양성기 음성기 양성기 그래서 저는 제가 꼽은 무협에서 가장 강력한 무공운 태양권이고요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의 인공태양으로 연결이 되고 실제 이 인공태양이라는 과학기술은 극단의 두가지가 모여서 가공할만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실제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과학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무협이라는 건 가상의 세계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무협이다 그렇죠 침착매님께서 사실 무협의 과학을 이게 K의 무협이다 그렇죠 이게 K 무협이에요 K 스타 아니라 K 무협입니다 그래서 침착매님께서 처음에 무협의 과학을 제안해 주셨을 때 아 그러면 무협 자체는 사실 과학적인 요소라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무협에서 어떻게 과학기술을 끄집어낼까 결국 우리는 존재하는 과학기술을 무협을 통해서 이끌어낸 겁니다 태양의 힘을 사용하는 태양권이 실제로 우리가 태양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K 스타 그래서 아마 무협지에서 이미 핵류가 메너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소재를 활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무협지에서 만약에 극단의 두 가지 음과 양의 두 가지가 모였다는 거는 아마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K 스타 장비의 극고음과 극조음을 활용해서 소재로 무협지 쓴 게 아닐까 실제로 카이의 데모 뭔가 연결이 되네 카이의 데모은 아시죠 아 너무 재밌죠 거기에서 아방스트라슈 포프가 쓰는 마법 중에 필살 마법이 얼음 마법과 불 마법을 합쳐가지고 쏘는 메드로아라는 아세요? 기억나세요? 파살 땡겨서 이게 토카막이예요 이게 토카막이예요 행융합이였네 그게 이게 토카막이예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과연 왜 싸우는가 결국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심플해요 왜죠? 이기려고 싸웁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 이기려고 싸우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기는 건 저는 개개인이 어떤 개별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걸 이긴다고 보잖아요 누가 이기는 게 이긴 거죠 그럼? 우리는 가장 위대한 승리는 우리 모두가 이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협의 과학에서 던졌던 질문 우리는 왜 싸우는가 결국 이기기 위해서 이긴다는 건 무엇인가 전 인류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고 과학으로 이 모든 승리를 해낼 수 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은 과학이라는 무공이 아닌가 과학 이게 이렇게 과학이라는 무공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기승전 과학 가장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끝없이 보이지 않는 거에서 지금도 과학자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무협의 주인공 무술인들이 아닐까 인정합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과학협회 이런 데가 무림이네요 무림이죠 연구소는 이제 정파고요 기업연구소는 사파죠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수평적으로 하니까 궤도님은 그럼 마교? 저는 이제 개방? 정보를 전달해주는 저는 약간 점소위 점소위 이 객잔에서 정파 사파의 고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잘 듣고 일반 대중한테 썰을 풀어주는 점소위 저번에 왔던 고수 얘기를 해주지 저는 점소위 그리고 정말 위대한 승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여기가 바로 진정한 물입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범황도제 막 이렇게 막 있는데 어 그쵸 그쵸 그 거기서 점소위 저는 점소위 네 점소위 그러면 그 뭐야 그 그 누구죠? 상대성 위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천마에요? 고런 분들 천마죠 천마 물리천마 화학천마 뭐 다양하게 있겠죠? 식값지 아마 그러면 아까 여기 천마가 있었잖아요 여기 어디죠? 요거 어 아인슈타인 뭐 어 요기가 지금 유명한 그쵸 뉴턴 아인슈타인 막 칼세이건도 있고 그때 그 뭐 사진 하나 있었잖아요 아아 장아찌 찍은 사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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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전드 회의할 때 네 딱 뭐였어 그 솔베이 회의 솔베이 회의 솔베이 천마 솔베이 회의 아 천마 그 사진 진짜 대단하더라 우리 과학자분들이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네 이거 괜찮을 겁니다 네 어쨌거나 네 요거 과학자들께 공을 돌리면서 요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아 와 제가 딱 솔기한 시간대로 딱 맞았어 아주 좋아요 네 요정도 길이 아주 딱 좋아 딱 좋죠 딱 좋죠 딱 좋죠 칭찬 칭찬 33시간만에 끝났어 그니까 와 특강을 요렇게 잘 맞췄습니다 무협하고 과학을 이렇게 연결시켰다 그쵸 그쵸 깔끔하다 미쳤다 근데 요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게 아우 신기하죠 이거는 사실 되게 고급 과학이에요 왜냐면 되게 최신 기술이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는 태양처럼 스스로 그냥 계속 불타는 걸 유지하는 그 상태인 건가요 일단 우리가 태양의 일부분이라도 재현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요 그리고 구매도 없고 1억 도를 만들려면 엄청나 에너지를 부어야 하잖아요 네 부어서 만들면은 여기서 엄청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또 돌릴 수 있는 거야 계속 그쵸 그쵸 근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굉장히 안 좋은 무언가가 나오거나 방사능 물질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한데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는 대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태양으로부터 활용되는 것들이에요 그쵸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 이런 거 다 대체 에너지잖아요 굉장히 좋은 친환경 에너지들 네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 만약에 핵융합 K-STAR 이터 성공해요 K-STAR 데모 성공해가지고 정말 이제 전기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끝나요 에너지 고민이 와 정말 펑펑성 네 쉽게 말해서 그럼 나 이제 절전 안 해도 돼 불깨숙하다 우리가 이 지구 자체의 전기를 끄는 것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 전기세가 완전 무료가 되는 세대도 열릴 수 있습니다 네 전기라는 게 일종의 서비스가 되고 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돌리는 거야 전기를 와 에어컨이 진짜 틀어야지 그래도 끝이 없어 왜냐면은 우리는 이미 태양을 만들었거든 나 그러면은 보일러랑 에어컨 동시에 켜고자 다 켜 다 켜 미쳤다 아 안에는 등은 지지고 얼굴은 진짜 최강의 사치다 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근데 아직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이 있고 일단 이 핵융합은 성공만 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와 근데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렇겠죠 지금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는 사실 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만 드렸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할 난관이 굉장히 많아요 아 아 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무림 고수 과학자들이 필요한 거고 네 근데 저는 결국 해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는 언제나 다 늘 그래 왔어요 네 음 참 대단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이 핵융합 발전은 가장 친환경적입니다 아 음 네 어떤 것보다도 자 빨리 해가지고 그 에어컨 키면서 등 지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자 빨리 너무 좋죠 네 여기까지가 특강이고요 네 이제 침투부속 과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쉬는 시간에는 없습니까 쉬는 시간 쉬셔야죠 근데 요기가 요게 사실 제가 디자인을 잘 못해 그래서 혹시 우리 한국인분께서 요 요 침투부속 과학 궤도의 침투부속 과학 요거 하나 좀 만들어주시면 제가 써먹을텐데 네 아직 없어요 뭐 굳이 뭐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침투부속 과학은 한 폰트로 해도 됩니다 하하하하 요거 속과학만 제가 넣었거든요 아 예 속과학 이게 근데 왜 사이드로 이렇게 치우치게 하셨어요 못 참잖아요 또 집착맨이 음 그러게요 그게 좀 약간 볼 때 무게가 이게 화면이 아 이런 느낌이죠 요거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어 공을 들였다 아 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디자인과 수석이기 때문에 아 또 못 참거든요 침착맨의 요구를 네? 침착맨 요구를 만드신다고요? 아니요 불만만 제기예요 하하하하 만드는 건 이제 수자님들이 하하하하 근데 사실 이건 필요없긴 해요 근데 중요한 역할 그게 중요한 역할 근데 왜냐면 일부러 어 약간 요 쉬는 시간 표시를 좀 해주려고 네 하나 넣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 뒤부터는 우리가 과거에 침착맨님 채널에서 버려줬던 쓰레기들 어떤 식으로 소화되고 있는지 음 너무 아까운 게 많아요 근데 엠스 엠스 너무 중요한데 못 갖고 온 것도 있어 하 시간 관계상 그래서 어 제가 보니까 어 지금 한 3시간 됐네요? 네 딱 3시간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시간 이내에 정리될 수 있다 한 3시간 45분 가볍네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제가 정말 압축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하지만 가볍지만 네 알차다 알차다 아 제일 좋죠 가볍고 알차 그리고 또 3주 후에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공전 궤도가 짧아졌네요 네 궤도가 이제 20몇일 주기로 줄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아 초심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55주기를 10시간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요거를 맞추려고 이제 주기를 짧게 하고 시간을 냈죠 왜냐면은 오늘 또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출근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배를 좀 해드리고 아 쇼치라고 지금 네 아 근데 정말 1시간 정말 많은 분들이 DM으로다가 어 어 어 장난하지 마시려고 막 이렇게 왔는데 네 그럼에도 어쩌다 댓글 중에 그런게 있어요 아니 정말 궤도님을 위해서 이거 오래 해달라 그렇게 무리하면 궤도님이 너무 힘들다 정말 건강 챙겨달라 잠자라 맞아요 그래서 정말 짧게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소수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약자의 편에 서야돼 음 그래서 소수 의견이 맞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벌써부터 앞으로는 궤도민수 아니라 궤도 M 이내 너무 짧다 이러시잖아 아 근데 이런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옛날 고대변기 창 있잖아요 창 길게 길게 서로 만들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길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찌르기 전에 먼저 찌려야 그렇죠 실용성 때문에 길어지는 거 근데 어느 순간인 것부터 그냥 왜 길어져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음 맞아요 저쪽이 3미터 넘었다더라 나중에 들지도 못해 4미터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그러니까 원래 해야되는 이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말 길게 하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설명회를 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그 침폴풍은 예외입니다 왜냐면 이 세 분의 조합은 쉽게 말해서 그 황금비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침폴풍과는 비교하지 않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길이로는 좀 부족해도 재미는 제일 있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길이도 일단 제가 지금 신기록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굳이 이제 길이에 너무 이렇게 얽매지 않게 그래요 넓매셔도 됩니다 네 짧아서 또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제일 아시는 건 침창미 님이세요 왜냐면 워낙에 기계하는 거 좋아하시다 보니까 예 지금 짧은 거 지금 짧아진다는 말씀에 이미 입이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아닌데요 좋은 건데요 저는 저희는 일단 쉬고요 11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11시? 네 11시 아 좋습니다 18분 좀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2부 침투부속 과학까지 어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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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마이크 안 꺼는데 왜 한숨 쉬어요 아니요 행융하고 그거 꺼지는 손인데요 어? 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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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읔 근데ą...잠만요 CU4 falsiona 띵띵띵띵 무례하네 선생님 옆에 계신데 아 아닌데 형님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길지 않아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장난치는 거 형님 컨디션이 조금 없고 너무 좋아요 장난친 얼굴이야? 장난친거야 장난친거에요 아 진짜로 11시에 오겠습니다 11시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천재 고생하셨습니다 cave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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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 진짜 굉장히 예뻐요. 또 선물로 주셨거든요. 지금 너무 감동. 받는 사람이 감동해야지. 아니 홍보영으로 드린 건 아니고. 이게 진짜 이뻐서 드렸는데. 물론 제가 입고 나왔으니까 홍보가 되겠거니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안될과학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바로 두 분이 입어주셔서. 안될과학 굿즈가 되게 멋있어요. 달력도 예쁘고. 이거 엄청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요. 몇 장나간지 말해도 돼요? 아니요. 그러면 또 너무 잘 나가면서. 에? 그래요? 20만장 아니 거짓말하지마 진짜 왜? 왜 이게? 거짓말하지마요 아 이거 단군님 그정도 나니빠? 왜 바로 뻥치지 말래 이거 단군님도 보내드렸어요 왜냐면 단군님이 너무 예쁜 굿즈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나오면 딱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단군님이 갑자기 먼저 굿즈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진짜 단군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굉장히 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8 탐사선 단우리로 결정됐는데 뭘로 응모하셨었다고 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연락이 안 온 거 봐서 제 건 떨어졌나봐요 제가 그거 딱 할 때 이거 우리나라 고유의 단어도 쓰고 기가 막혀 없고 탁 해갖고 이건 무조건 된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연락 안 온 거 봐서 떨어졌나봐요 아 나 리 이제 금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누 리 뭐 이런 거 이제 순한글 그 느낌 나는 아 나 리 금지 이제 헷갈려 이제 헷갈려 헷갈려요 이런 거 어때요 아니 뭐 끝났으니까 뭐 의미 없겠지만 쌈박한 놈 뭐 이렇게 쌈박한 놈이요? 쌈박한 놈 쌈박한 놈 대단한 놈 달에 콩하고 착륙하니까 뭐 달콩이 귀엽다 그런 캐릭터하기도 좋고 리 금지 리 금지 그러니까 뭔가 귀여운 이름이 좋은데 그리고 의미가 좀 있는 게 좋고 작은 고추였다 작은 고추 작지만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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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고추요 그럼 좋다 작은 고추가 지금 현재 달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은 고추가 달 왼쪽으로 돌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도킹하고 이런 애들은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작은 고추가 도킹한다고요? 아닙니다 작은 고추 고추다이스 그만해 알콩이랑 달콩이로 해가지고 딱 네 아 재밌습니다 아 뭐야 그 호동 형님하고 방송 하나 했는데 제가 진짜 에너지가 장난이신 거예요 아 복도에서 딱 복도에서 딱 되게 싫다 하는데 깨돗니임 깨돗니임 어 이러신 거 정반대 있죠 완전 침착력 너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울려 울려 막 복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런 질문 많으신 거예요 그 체력적으로 사실 제가 또 이제 또 침투배에서 체력으로 또 있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뭔가 또 경쟁이 되지 않았냐 그러는데 아 확실히 이게 제가 젊은 피다 보니까 아 그래요? 제가 조금 위더라고 아 그래요? 그리고 소재가 과학이잖아요 이거는 서로 이 피로도가 달라요 아 그렇겠죠 강호동이 힘들어 하셨어요? 호동 형님한테는 일종의 독 데미지일 수도 있죠 과학 이런 소재가 근데 저 같으면 일단 이게 포션이니까 거의 아 힐이 도트 힐이 들어오고 도트 딜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 환경 자체가 아사스 데스코 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침라인입니다 여러분 아 강호동님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셨다는 게 진짜 영광이네요 아 너무 영광이네요 제가 그 녹화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배웠어요 뭘 어떤 걸요? 아니 그냥 진짜 프로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기가 막히 흐름을 읽고 이렇게 딱 안배하고 이러는 것들이 와 제가 좀 감탄하면서 진짜 저도 프로 방송에 보면서 감탄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김용만님 같은 경우도 엔지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퀴즈쇼를 진행하시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침창맨님 저희 채널 오셨을 때 삼국제각 할 때도 제가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왜냐면은 이때는 그냥 사실 저는 그냥 배려 없이 막 하고 침창맨님이 치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저희 채널 딱 오니까 저도 이제 제가 할 때 막 정신을 써 아무 신경 못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 그 랩장님이랑 저랑 이게 안배를 이렇게 하면서 와 탁 탁 탁 하니까 와 이게 야 이게 확실히 진행 능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걸 착각하신 거예요? 아뇨 아뇨 진짜 이건 저만의 감동이 아니라 안될과학 우리 공진님 양님 항성님 다 이제 침창맨 진행 능력 좋다는 얘기 저 처음 들어봐요 에이 근데 팬분들이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놀리려고 근데 다 알아요 호민이 형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호민이 형님은 워낙에 또 두기 너무 얇아 나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그래서 형 볼 때마다 항상 깜짝 놀라 4번 나 형하고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항상 깜짝 놀라 떨어지겠어 고깅 근데 진짜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다음에 올 때 너무 헬쑥해지셨어요 여기가 너무 얇아 이거 지난번 방송하고 비교해봐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 야식 안 먹기를 잘했습니다 오늘도 배야지 호민이 형이 나 그게 진짜 대단한 게 마음먹으면 7kg씩 뺄 수 있다는 게 와 저는 기껏해야 뭐 밤량을 조금 줄인다 뭐 이런 건데 대단합니다 여러분 2부 가실까요? 가시죠 네 짐투부 속 과학으로 짐투부 속 과학 짐투부 속 과학 짐투부 속 과학 짐투부 속 과학 좀 너무 평이하죠? 가장 평이한 것이 가장 또 아 근데 여기 또 막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예전에 이제 몸풀기 퀴즈에 그거를 이어받은 건데요 그쵸 그쵸 근데 몸풀기의 비중이 이제 좀 올라가서 아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메인 강의를 앞에 들으니까 난 더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메인 강의를 듣기 전에 이미 우리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잖아 몸풀기에서 완전 다리까지 풀려버려가지고 지식이 하루에 또 눈이 풀려 막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있는데 눈이 풀렸는데 이제 본 강의가 시작이 돼요 아 근데 멱으로 하니까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몸풀기는 그리고 사실 이게 약간 요 그 옴니버스라서 괜찮지 않나 네 아 지금 아까 전에 제목 중에 궤도에 섹시하고 기발한 과 아 줄여서 궤도세끼 아 이거는 나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궤도세끼요? 네 조금 이렇게 궤도세끼 세 세 너무 센 거 같아요 아 궤도세끼 아 좋아요 네 좀 너무 센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원래 그런 이렇게 줄였는데도 말이 되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아 되게 좋은 거 많이 나왔어요 심창윤양본이 하면서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간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저는 이게 진짜 침투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아 그렇죠 완전 그렇죠 사실은 제가 좀 약간 자부심이 있는데 네 어 과학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네 이 정도로 침착맨을 분석하는 사람은 없다 아 맞아요 이거는 제가 좀 자부심이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개인 방송에서 나왔던 어떤 과학적인 꺼리들을 모아 모아서 그거를 재밌게 풀어낸다는 게 이제 그거라서 네 이제 아예 정기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별게 다 자부심이나 이러지 마세요 자부심입니다 제가 더 자부심이죠 아 저 정말 자부심입니다 오우 오우 어? 벗겨져? 예 벗겨져? 벗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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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무조건 이 면으로만 해 난 이 면으로만 해 싸악! 너무 웃긴 너무 웃겨 너무 웃긴 진짜 저거 네 이거 분량이 딱 좋습니다 네? 깔끔하게 기분 좋을 때 끝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아 좋다 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지금 뺐어요 뺀 것들도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아 주우민 작가님도 대단하다고 한번 해주세요 호민이 형님은 뭐 너무너무 대단하시고요 뭐 엎드려 절이 바뀌냐고! 빨리 해주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근데 진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말년을 행복하게 해서도 제가 막 강연 우리 배우자 배우자 맨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강연을 공짜로 들을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짜 아니 형님께서도 뭐 갑자기 과학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뛰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기동에서 한번 과학탐사 한번 하시죠 고기동 과학탐사 고기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특이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 그게 또 있어요 중력 이상 지역이 있다던가 무슨 중력 이상이에요 어딜 가면 갑자기 막 저중력 상태가 무슨 성의예요? 이런 기대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새로운 지역이라서 그게 고기동이니까 고기동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한번 또 탐사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맞겠지?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단 투 10시간 남고의 세상 무관심하지만 툭툭 웃긴 말하는 애랑 똑똑하고 말 많은 애랑 짝꿍대서 조잘조잘 떠드는 것 같아 아 요거 지난번 저희 방송을 보고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 재밌는 이유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집어주신 느낌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글 쓴 분은 여고 출신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여고 출신인데 그치 남고 출신이 저런 글을 쓰진 않죠 남고에서 이런 경우도 여고에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여고에서도 진짜 웃긴 애랑 또 이제 똑똑하고 좀 설명 좋아하는 친구랑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조잘조잘 떠드는 거가 약간 남고랑은 안 맞아요 아 남고는 일단 말이 없어요 네 표현이 너무 카와이에요 의자가 의자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냥 그냥 뭐 그냥 남고는 그냥 교실 화장실 아 약간 장면들로만 끝이 나지 네 네 네 네 자세한 조잘조잘이 좀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 방송은 좀 조잘조잘 떠는 느낌이라 너무 좋고 아 저 너무 좋아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좀 모호한 거긴 한데 요거부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어 이거는 역전재판 오동천인데요 역전재판에 나오는 제가 요거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어요 네 그래갖고 여기서 지금 좀 명확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이게 진짜 운동 혹시 이 부분인가요?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아 저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응 억지라고 했거든 우리가 응 억지라고 그랬거든요 아 이거는 또 원작이네 우리는 리메이크작을 했는데 아 이거 한번 오랜만에 이 터놓고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 터로 오동천이란 금림들 하하하하 범인과 피해자는 아 여기까지 어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네네 범인이 여기 있는 걸 끊어가지고 슈웅 이렇게 딱 올라가서 여기에 물건을 묶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줄이 어디 어디 묶여있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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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묶여있는데 여기를 끊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끊겼죠? 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범인은 여기 갇혔어 응 그래서 근데 물건은 이쪽으로 넘겨야 돼 응 그래서 묶고 딱 끊어요 네 후웅 이렇게 올라간 거야 진짜로 근데 지금 높이가 네 요기랑 요기 높이 차이는 어떤데요? 그거를 잘 몰라 높이 차이가 한 5m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럼 요기가 더 높은 거죠? 낮겠죠 높으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똑같아도 힘들잖아요 왜냐면 낮으면 똑같아도 힘들잖아요 이거를 요기를 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기를 끊으면 얘가 낮으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요 위를 못 올라가요 박잖아요 네 무조건 밑으로 가요 아 이게 하나의 줄로 된 게 아니에요 이 다리에 4개의 줄로 연결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다리가 그럼 있다 그러면은 요기가 높이가 더 낮고 네 다리가 이렇게 있고 요기도 묶여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묶여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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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를 내면 요기가 지금 높으니까 네 이 다리의 위치는 요기보다 낮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끊고 요기서 이렇게 진자운동을 해서 요기까지 올라간다 넘어간다 이거 불가능하죠 아 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에너지가 손실되거든요 네 그렇죠 똑같은 높이로는 안 가지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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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조건을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쪽 면과 이쪽 면과 다리랑 이 구조 자체가 네 일반적으로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기형적인 지형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요기랑 요기랑 높이 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데 네 다리 자체가 막 이렇게 돼있어 막 그러면 사실 이게 뭐 다리입니까 계단입니까 아 네 엉망이 돼버릴 것 같아요 네 차가 너무 커진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운동량이랑 운동에너지가 무조건 이게 마찰로 인해서 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요기까지 가려면은 네 일반적인 형태는 절대 될 수 없다 근데 이걸 끊었을 때 마침 동남풍이 불었다면 어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상황인거죠 동남풍 근데 이게 그 작중 상황에서는 되게 즉흥적으로 낸 아이디어인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그냥 음 막 이렇게 계산도 한 것도 아니고 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우연들이 우기고 뭔지 알아요 그리고 응 묶고 끊었는데 넘어가자마자 알아서 풀려서 떨어집니다 아 아 그 물건이 네 아 그것조차도 이상하다 네 이거는 일단 에너지 보존에는 위배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무언가가 일로 넘어가서 알아서 여기 놓여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은 원격으로 무언가를 조정했다라는 건데 넘어가는 순간 뭐가 잘릴 수 있게 물건이 아니고 이제 사채 사채였죠 어 하채 사채 네 그렇죠 아 이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네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누가 해설한 게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은 그 다리의 길이는 똑같은데 이 지형의 높낮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낮아 그러니까 근데 줄이 아래로 되죠 다리의 길이는 똑같아요 응 여기랑 여기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나고 여기랑 여기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너무 낮아서 슝 해서 그러니까 일단 놓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여기까지 진자 운동으로 갈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이게 다리에 이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높이 차가 상당하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지형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어 그러면은 사실 이 그림을 잘못 그린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분명히 얘네를 높이 차이를 뒀잖아요 네 어 지금 이 같은 색깔은 비슷한 높이 차로 계속 이어져있으니까 비슷한 높이 차로 와야겠다는 건데 네 왜냐면 지금 여기두면 요기리도 요기리도 지금 비슷하단 말이죠 네 그럼 아래쪽의 기준을 봤을 때는 요것이 높이 차이를 보여주는 항목일 텐데 네 지금 여기만 엄청났다 그러면 사실 이 그림을 잘못 그렸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되게 못 그린 사람이 그린 지도였다면 아 그럴 수 있죠 실제는 좀 다르다면 음 그럼 또 가능할 수도 있다 음 근데 그 풀리는 게 너무 그 타이밍이 풀리는 게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묶어야 되는데 어 근데 이게 뭐 기억 형상 줄이라서 형상 기억 줄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쓰읍 풀려 아니면은 타이머대로 해서 딱 놓친다면 아니면은 텐션이 엄청나게 가해져 있다가 네 얘가 이제 쭉 타고 내려가서 고점을 찍을 때 텐션이 풀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길 이렇게 네 그래서 처음에 넘길 때 온 힘을 다해서 텐션을 줘서 덜 던지면 아 쭉 가다가 여기서 텐션이 딱 동영영영영 하면서 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안 받으니까 오히려 텐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음 풀릴 수 있도록 매듭을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여기서 떨어져요 그러면 무슨 채덱스에서 배송한 거 같이 저기로 딱 알아서 딱 이렇게 배송이야 이렇게 배송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도 네 너무나도 아주아주아주 그 가느다란 얇은 작은 그 구멍을 딱 통과하는 그 확률이라서 음 저도 이걸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음 가능성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서 끊어가지고 넘긴 이 범인이 도플라밍고라는 아 도플라밍고가 뭔데요? 원피스? 실실열매 능력자라면 그래서 이 시를 조종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거네요? 그래서 시를 조종해서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아 맘대로? 어 여기를 팽팽하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렇게 그네처럼 팽팽했다가 늘어졌다가 팽팽했다가 늘어졌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도플라밍고라면 이 피가 도피 손 손 막 나오는 것도 있잖아 손 막 나오는 분 그거 걔는 이제 그분도 대사 가능하잖아요 니코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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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기 가서 막 손으로 다 옮기면 되겠네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일단 시를 이용했다는 것은 도플라밍고일 수도 있다 하면서 그거 아니면 좀 힘들을 것 같아 아 근데 진자 운동 자체가 이게 손실이 꽤 아 근데 절대 그 원래 준 힘 이상으로는 갈 수 없어요 무조건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이거 하나 좀 풀어봤고요 네 짜잔 아 이거 너무 좋은 건데 네 한번 읽어주시죠 궤도님 다음 몸풀기 배출할 거 추가합니다 이번에 궁수자리 A 블랙홀 사진이 찍혔다는데 인류 역사상 두 번째 블랙홀 촬영 성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몸풀기로 블랙홀 과학 부탁드립니다 항상 방장 참교육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위대한 성과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성과 네 아 이거 뭐 제대로 하면 당연히 2시간 넘고 네 사실은 뭐 저희 채널에서도 했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리는데 네 일단 핵심만 좀 짚어 넘어가요 왜냐면은 결국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보다 네 그냥 이 성과에 참 익숙해지면 돼요 네 그리고 어 이거 자체를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 역사상 첫 번째 블랙홀 촬영은 혹시 알고 계세요? 뭐하뇨? 아니 몰라요 네 이게 이제 천열자리 은하단 쪽에 있는 M87 블랙홀 M87 쪽에 있는 M87에 있는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은 게 있어요 블랙홀의 그림자요? 네네 태양 진량은 62억 배짜리 네 그게 있는데 이거를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 블랙홀이라는 거가 네 역사상 첫 번째 천열자리 은하단 쪽 블랙홀을 찍기 전까지 존재하던 세상의 모든 블랙홀 이미지 네 전부 다 그냥 그림이에요 어? 아 다 상상적이에요? 네 뭐 블랙홀이 합쳐지는 그림도 있고 예전에 중력파 때 나온 그림도 있고 다 상상해요 다 속인거야? 네 다 상상해요 다 그림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보인 줄 없어요 빛을 흡수해서 못 찍나? 그렇죠 빛까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빛을 흡수해도 이번에 찍은 것도 블랙홀을 찍은 건 아니에요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림자냐 네 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블랙블랙홀 일단은 이 블랙홀을 찍은 거 자체가 얘네들을 썼어요 전파망원경이요? 네 전파망원경이에요 오 근데 이 일단 8대의 망원경이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아래쪽에 SMA같은 그 어레이가 있어요 어레이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1대 2대 8대 이건 아니에요 8개의 망원경을 쓴 건데 어레이로 되어있는 애들까지 있어서 사실 더 많은 망원경이 있겠죠 모두의 힘을 모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을 이용해서 지구의 자전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위치를 바꾸잖아요 그 바뀌는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관측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간섭계를 이용해요 전파의 간섭계 이게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뒤에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이때 그 전파망원경으로 지구의 자전까지 이용해서 촘촘하게 찍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 처리를 한 건데 네 그 관측된 결과가 5페타바이트 정도가 됐었어요 이때 그 첫 번째 블랙홀을 찍을 때 5페타? 영화 250만 편 정도 들어간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찍고 나서 250만 편 각 관측소에서 네 데이터로다가 보내야 되잖아요 웹하드 같은 걸로 네 웹하드로 보내도 수십 년이 걸려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네 각 관측소에서 하드디스크를 모아서 이거를 항공편으로 추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인게 0.5톤의 하드디스크를 모아요 뭐 특별한 하드디스크를 쓴 줄 알았는데 기존에 기성품을 썼네요 네 기성품 그냥 기성품 하드디스크를 썼는데 이거를 0.5톤을 모아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한 거예요 몽장하다 진짜 몽장해 네 그래서 2019년 4월 10일에 드디어 관측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 LG 아니야 LG? 뭐야 LG도 있을 수 있죠 LG마크인 줄 알았어요 빨간색이 아니고 이때 이제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바로 거대질량 블랙홀의 그림대가 스토로스 전체되죠 아 이거구나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안정적이라 밝기가 비교적 천천히 변하고 천구의 적도 가까이에 존재래요 이 M87쪽 블랙홀은 네 그래가지고 적도 근처라는 말은 남반구에서도 보이고 북반구에서도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남반구 북반구 동시 관측이 가능하니까 지구 전역에 전파망을 쓸 수 있었다 아 네 그래가지고 망원경을 다 쓸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간섭계를 이용하는 건데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퍼즐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썼던 비유인데 네 전파망원경이 그 간섭계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간섭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간섭문이 간섭문이 그렇죠 아 어 간섭문이라는 게 우리 양자역학 특강 때 설명을 드렸어요 네 네 네 네 빛이 이중 슬릿을 통과하면 네 맞아요 파동하고 입자 그 차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크린에 네 네 간섭문이가 생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중 슬릿을 통과했더니 어떤 특정한 무늬가 나오고 네 이 말은 뭐냐면 빛이 통과하면서 여러 개의 무늬를 그렸다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보강되기도 하고 상세되기도 하면서 이제 다양한 무늬를 그리는데 네 네 어쨌거나 빛이 들어왔는데 다양한 무늬를 그려요 네 그럼 이 말은 뭐냐 얘네들이 굉장히 왜곡된 설명입니다 네 네 얘네들이 들어오는 이 무늬가 간섭문이를 그린다고 쳤을 때 네 그 무늬들이 다 조각조각 나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지구 크기에 지구 크기에 여러 곳에 있는 망원경들이 네 다 조각조각 난 그 정보를 모은다고 쳐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이 지구 전역에서 이제 모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구만한 크기의 망원경으로 조각을 모은 거랑 비슷한 효과를 준다는 거죠 아 여기 호주에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얘네가 떨어져 있으니까 네 이들의 떨어진 거리만큼 얘네들이 다른 데이터를 모으고 네 이거를 동시간으로 타임 싱크를 딱 맞추니까 기가 막히게 이런 퍼즐 조각들이 다 모이고 이 퍼즐을 하나하나 다 맞춰갖고 딱 하면 저기 돼요 요런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야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뭐 퓨리의 변환이나 뭐 굉장히 복잡한 뭐 수학적인 알고리즘이나 막 모델링이 필요한데 네 어쨌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걸 찍었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5천5백만공년 이 블랙홀 그림자가 대단한 게 지금 눈을 깜빡깜빡하면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눈이 약간 작아졌다가 눈이 커졌다가 얘가 숨 쉬어요 블랙홀에서 살아있다 너 그거 잠 오는 거라는데 아 그래? 피곤해서 우리 숨 쉬어 블랙홀에서 여러분들 숨 쉬죠 이렇게 피곤하면은 그럴 수 있죠 응 쿵쾅쿵쾅 그럴 수 있죠 약간 요게 뭐라 그러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 망막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뭐 초당 보통 16장 정도가 16장보다 많아지면 이제 잔상이 남거든요 아 근데 피곤하시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럼 저만 숨 쉬는 거예요 지금? 응 근데 저도 피곤해서 숨 쉬어요 아 숨 쉬어? 숨 안 쉬어? 나 안 쉬는데 아 그래요? 정지되어 있는데 아 그럼 나 피곤한 건가 봐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처녀자리 은하단 쪽에 M87 쪽에 있는 그림자를 찍은 거예요 네 근데 처녀자리 은하단 엄청나게 멀리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있는 은하는 우리 은하죠 네 밀키웨이 은하수가 있는 은하수가 보이는 그 은하수가 바로 우리 우리 은하의 이 날개 쪽이 쫙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하늘에 네 우리가 속해있는 데가 우리 은하에요 네 그럼 우리 은하 중심에도 블랙홀이 있어요 어 어 그러면 사실 남의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네 어느게 더 가깝습니까 우리 은하가 가깝죠 가깝죠 네 네 훨씬 그러면 어디가도 궁금해요 우리꺼 일단은 일단 우리께 먼저 일단 우리께 궁금하죠 네 근데 우리 은하를 안 찍고 최초로 M87을 먼저 찍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밀하게는 찍었다 느그 은하부터 어 느그 은하부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먼저 찍었다기보다 네 거의 동시에 찍었어요 아 네 네 하지만 데이터 처리가 M87이 먼저 끝났어요 아 왜 그럴까요 멀리 있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됐나 아 지금 되게 좋은 표현이고 네 지금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상상해보면은 되게 아마 결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이 훨씬 어려워요 찍기가 왜요 왜냐면은 셀카가 찍기 어려운 거랑 똑같나요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 너무 작아 우리 블랙홀이요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너무 작아요 아 아 그러니까 이런거요 단순히 느그 은하 느그 은하에 있었던게 그냥 더 큰 블랙홀이어서 그런거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 우리꺼 왜 작고 아주 멀리 있어요 근데 엄청 커요 태양 진량의 62억배 네 아 근데 우리 은하 중심 음 가까워요 네 대신에 태양 진량의 430만배 아 아 돈으로 비교해볼게요 그렇죠 우리 은하에 있는 블랙홀은 430만원이에요 네 그래서 저건 62억원 저건 62억이에요 아 장난 아니죠 차이가 너무 큰데요 대신에 블랙홀 빌게이츠 그쵸 그쵸 근데 너무 멀기 때문에 얘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두개를 비교하면 지구에서는 거의 비슷한 크기야 달하고 태양처럼요 네 그쵸 어 정확히요 달은 작지만 가깝고 태양은 크지만 멀잖아요 네 실제 달과 태양의 시식경은 똑같습니다 네 지구에서 똑같아 그러니까 일식하면 딱 겹치잖아요 맞아요 딱 겹치잖아요 그것처럼 멀리 있는 애는 어떻게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참 이상해 그래가지고 근데 가깝지만 너무 작으니까 오히려 멀리 있는 애가 더 유리한거에요 더 잘 보여요 오히려 오히려 잘 보여요 네 왜 그런지도 한번 설명드릴텐데 일단 블랙홀 그림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부터 빨리 바꿔야돼요 계속 숨 쉬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또 또 이 그림이야 아 왜 숨 쉬어 왜냐면 설명을 하려고 아 지금 우리가 찍은게 그림자에요 블랙홀의 그림자 이게 블랙홀은 아닙니다 아 그림자가 빨개하네 그림자는 언제 생기죠 빛이 있어야 생기죠 맞아요 네 밝은 날 길거리에 생기는 그림자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자가 무언가에 가려지면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블랙홀 같은 경우도 어떤 빛이 있는데 네 그 빛을 무언가가 가리면은 그 뒤에 그림자가 지겠죠 네 네 그래서 블랙홀 근처에 주변에 혹시 빛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으면 네 블랙홀이 그 빛을 포획해요 어 왜냐하면 블랙홀은 빛조차 빨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블랙홀이 빛을 포획하고 네 블랙홀이 빛을 포획하지 못하는 애들은 우리한테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블랙홀 주변에 빛을 내는 무언가가 있고 네 블랙홀이 포획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블랙홀의 그림자와 블랙홀의 블랙홀이 포획하지 못하는 빛을 찍을 수 있겠다 아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블랙홀 주변에 과연 빛을 내는 존재가 있을까라는 건데 네 네 지금 보시면 있죠 있어요 있나고 있어요 네 이게 블랙홀로 유입되는 물질이 주변을 회전합니다 음 그러니까 블랙홀이 빨아들이는데 네 면치기를 하는 거야 면치기를 로록 하는데 일자로 치는 게 아니라 네 블랙홀이 지구 주위를 다리돌듯이 네 물질이 이렇게 막 돌면서 빨아먹히는 거예요 추접하게 요렇게 네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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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접하게 와 진짜 똑같다 블랙홀이랑 아하하하하하 어떻게 해? 블랙홀 어떻게 한다고? 오 맞아 맞아. 그러면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블랙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레코드판 모양으로 돌면서 들어가요. 그걸 이제 강착원반이라 그러는데 이 강착원반이 쫙 들어가면서 고온으로 가열이 되면서 얘네들끼리 부딪치다 보니까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 같은 경우는 여기 일단 있어요. 근데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벤트 호라이전. 절벽이라서 거기서 그냥 그 경계를 딱 지나면 무조건 더 이상 통제가 안 돼. 유나님 노래 중에 사건의 지평선이 진짜 좋거든요. 와 진짜 그것만 듣는데 어쨌든 사건의 지평선이 여기를 딱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완전 분리된 철저히 분리된 곳이에요. 그런데 물질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사건의 지평선 근처만 가도 이미 빨리 들어가. 어디까지 빨리 들어가냐면 사건의 지평선의 3배가 넘는 거리까지 가도 빨리 들어가. 그래서 물질이 존재하려면 최소한 사건의 지평선보다 3배가 멀어야 돼요. 3배가 멀어야 얘가 버틸 수가 있었어요. 세배맨, 세배맨인거죠 얘네가. 그거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얘네는 질량이 있으니까 빨려 들어가기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질량이 그냥 잡아당기 좋으니까. 네. 빛은 질량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는 더 안쪽까지 가도 안 빨려 들어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질량이 없는 빛은 사건의 지평선의 반지름의 3배보다 더 안쪽인 2.6배까지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엄청나게 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뭐 들어가지도 않네. 빛도 빛도 뭐 거기서 거기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광자 광자 포획 반지름이 보이는 거예요. 빛의 고리. 네. 됐고. 근데 지금 여기보다도 더 지금 빨려 들어갔다. 네. 물론 이거는 뭐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 아니니까. 네. 어쨌거나 이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건의 지평선인 건데 네. 네. 사건의 지평선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경계는 맞지만 실제로는 네. 훨씬 멀리서부터 빛은 탈출 못한다. 그리고 물질은 더 멀리서부터 탈출 못한다. 안되지 안되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블랙홀의 그림자고요. 블랙홀 그림자의 크기가 바로 이 광자 포획 반지름으로부터 결정이 나요. 아. 네. 그래서 정리하면 블랙홀 주변에 강착 원반처럼 빛을 내는 뭔가가 있고 얘가 빛을 내니까 우리가 마치 태양빛이 들어오고 그걸 막아서 그림자가 보이듯이 강착 원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블랙홀이 빨아먹으니까 그 부분이 그림자가 져서 이렇게 블랙홀의 그림자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되게 선생님이 심각하게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채팅창 뭐라는 줄 알아요? 뭐네요? 루즈라 입술같다. 아. 루즈라가 누군데요? 포켓몬. 그럴 수 있죠. 뭐 고양이 눈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가르강티아 블랙홀도 그쪽도 이렇게 뒤에서 뭐가 계속 이렇게 돌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반지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지금 그 고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강착 원반이죠. 그게 강착 원반입니다. 강착 원반.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킵손 박사님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만들면서 블랙홀을 만들어냈어요. 네. 처음으로 회전하는 블랙홀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이게 뭐 얘랑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이게 또 회전하는 블랙홀이라고 해도 또 블랙홀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네. 뭐 이건 거대 질량 블랙홀이고 네. 이제 또 항성 질량 블랙홀이 따로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데 종이 많아요? 종이 있어요. 네. 근데 킵손 박사님이 어쨌거나 그려낸 블랙홀의 기본 형태 네. 이거를 점점 점점 해상도를 떨어뜨려. 네.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니까 해상도가 너무 좋잖아요. 인간이 관측 가능한 형태로 해상도를 떨어뜨리면 네. 이거랑 되게 흐리겠다. 눈을 흐리겠다. 네. 눈을 흐리겠다. 이렇게 돼. 모자이크 처리하면 이렇게. 그러니까요. 숨 쉬어 숨 쉬어. 그래서 강착 원반이 있고 중력 렌즈 효과로 뒤쪽에 빛이 넘어와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고 뭐 도플러 효과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되게 구현을 잘한 거네요. 정말 잘했죠. 그러니까 패션왕을 이기지. 그러니까. 동시에 개봉했거든요. 음~~ 그런 말 하지 마. 이건 몰랐어. 아 알았어. 이건 몰랐네. 패션왕 재밌어. 패션왕 재밌죠. 보셨어요? 맞아. 만화만. 근데 재밌다고 보셨어요. 아 만화 얘기하시면 만화만. 원작이 또 재밌으면 또 영화도 좋으니까. 하지만 좋은 영화를 제가 다 보지는 못하니까. 네. 네. 그렇죠. 우리만 한 줄 알았는데 누구만 하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가시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 M87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그림자는 그 근처에 나오는 빛이 가려진 거죠. 아. 블랙홀이 빨아먹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자 바깥쪽에 광자포획 반지름 보다 먼 거리에는 빛이 블랙홀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영역이라 빛이 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블랙홀의 그림자를 촬영했다 하는 거고 어 이게 여기가 좀 뭐 크기가 어때 보이세요 블랙홀이? 저거. 블랙홀이. 우주특. 음. 엄청 큼. 어. 몇만 년만 걸리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광자포획 반지름까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그냥 광자포획 반지름까지를 블랙홀의 크기라고 봤을 때 초거대 진량 블랙홀은 블랙홀의 크기가. 네. 그러니까 이 블랙홀을 끝에서 끝까지 가는 그 거리 그게 빛으로 몇 년이 걸려요. 광년이야 광년. 그게 광년단이라는 거죠? 크려 광년단이야. 엄청나죠. 그 정도로 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번에 찍은 두 번째로 찍은 블랙홀입니다. 다른 거요? 왼쪽은 M87. 천여자리 은하단에서 찍은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궁수자리 에이벨 쪽에 있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입니다. 우리 거요? 네. 뭔가 비슷해요?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두 가지가 비슷하다. 그런데도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이걸 통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지금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재밌는 건 둘 다 어쨌거나 도넛 모양이에요.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눈 같아요 둘 다. 그렇죠.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이 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일단은 왼쪽에 있는 M87은 굉장히 거대한 블랙홀이 멀리 있어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크기는 똑같아. 네. 근데 무거운 블랙홀이라는 말은 얘가 변함이 없어요. 어. 우리가 관측하는 동안 크게 변함이 없어. 네. 네. 근데 우리 궁스타 레이브의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가깝잖아요. 네. 지구에서부터 크기는 똑같아. 네. 근데 가깝기 때문에 얘가 또 가볍기 때문에. 네. 아주아주 가벼우니까 얘가 빨리 변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찍고 있는데 찍는 중에도 계속 변해. 네. 오른쪽에 있는데요. 오른쪽에. 네. 가깝고 가벼워서 크기는 똑같으나 찍는 중에 변한 애가 있고. 가만히 있지는 못해. 네. 멀고 무거운데 그렇기 때문에 찍는 중에 가만히 있는 애가 있고. 아. 둘 중에 뭐가 쉽겠어요. 풍이형. 풍이형. 쉬운 거요? 맞히기? 그렇죠.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요. 가깝고 가벼우니까 얘가 자꾸 움직이니까 사실상 찍기가 어려웠던 건데 지금 우리 인류가 이제 기술력이 발전해서 데이터 처리 능력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을 데이터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발전했다. 산만한 블랙홀도 이제 찍을 수 있게. 네. 이제 됐다.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둘의 차이와 공통점을 기반으로 과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수수께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62억 광년 걸리는 블랙홀이면 62억 광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 62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5천5백이 아니라 5천5백이 아니라 네네네. 거리가 아니라 태양 진량의 62억 배라는 굉장히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62억 배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게 이 두 개의 블랙홀을 찍고 나서 또 찍을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집중 안 했어. 이제 근처에 없어. 없어요? 그래요? 이제 이 EHT 이벤토라이징 텔레스콥으로 찍을 수 있는 블랙홀이 이제 없어요. 그럼 다른 망원경을 찍어야 돼요? 이제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다음 단계의 전파 망원경, 다음 단계의 이벤토라이징 텔레스콥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해 봐야죠. 얘로는 못 찍어요? 예예예. 얘가 제임스웹 얘는 이제 좀 달라요. 달라요? 예. 원래는 달라요. 철집이 전파망원경이 아니야. 철집? 얘는 조개선 망원경이고 우리 눈에 어쩌거나 우리 눈에 보인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 기반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애들이고 전파는 이제 간섭계를 이용해서 차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달라요. 하지만 제임스웹도 준비되어 있다. 요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우주는 정말 알록달록한가요? 우주 사진 보면 다 저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LSLA 한국인 분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고 요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게 제가 이제 글을 퍼왔는데 침투부에서 괴도님의 강의를 듣고 안 될 과학도 챙겨보다가 제임스웹에서 최근 찍은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아직 완벽하게 세팅된 건 아니지만 우측 이미지처럼 붉은 빛을 뜨는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과거에 봤던 우주 사진은 허블로 찍은 좌측 이미지처럼 알록달록했는데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글링하면서 찾아보면 어느 정도 보정이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실제 우주는 어떤 색일까요? 보정이 되었더라도 붉은색과 푸른색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하네요. 별마다 가로등 색깔이 다른 걸까요? 마지막 줄에 별마다 가로등 색깔이라는 표현도 재밌네요. 문학적이고 재밌어요. 어린 왕자 같아요. 이분의 질문이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일단은 기존의 천체 사진들이 굉장히 알록달록하다 맞아요. 라는 게 먼저 있고요. 엄청 화려하죠. 두 번째는 제임스의 망원경이 찍은 사진은 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왜 붉은 계통일까? 궁금하다. 멋없어. 멋없어.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의 차이는 왜 생기는가? 별마다 왜 색깔이 다를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 질문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체 사진은 기본적으로 보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노우웹이야. 우리가 보는 스노우웹으로 찍은 거예요 저거? 근데 스노우웹은 왜곡이 심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게 편안하게 바꿔주는 걸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예를 들어 우리 호민 형님이 엑스레이를 찍으세요. 저 자주 찍어요. 여러 분석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으실 때 뼈, 근육, 지방 이게 다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팅값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저 조영재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내부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미세하게 사진을 조정하는 거죠. 만약에 굉장히 높은 세팅값을 줘서 전부 다 하얗게 나와. 그럼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미 없죠. 어떻게 보면 전부 까맣게 나오던 거예요. 이게 미세하게 투과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꿔주면서 정말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역할을 천체사진도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천체사진을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보는 천체사진들은 과학자가 또 데이터 처리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과학자는 정말 수치적으로 이 CCD에 들어온 광량들을 혹은 여러 가지 파장대들을 스펙트럼들을 다 분광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데이터 처리를 하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공개되는 허블 우주망환경이 찍은 것들이나 이런 거는 정말 많은 영감을 줄 수 있게 이렇게 보정을 하죠. 적어놓으면 조작을 한 게 아니고 그 수치를 다르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도가 어떻고 여러 가지 암흑물질 같은 건 실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밀도차로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색을 주기도 하고 즉,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처리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인스타형이에요. 네.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일단은 제임스의 우주망환경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다. 여기요. 이거 진짜 너무 이쁘게 잘 잡혀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짜든 볼집 빗자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 제임스 웹 색상도 뒤에도 진짜 멋있잖아요. 뒤에도 아 뒤에?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 감동 갬동 인페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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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이 무늬도 제임스 웹의 이 육각 모양을 따왔어요. 오오. 그래서 여기 정말 많은 고민이 들어간 건데 아 훈냈네요. 육각 무늬가 네. 인피니티 무한? 무한이요? 위원도 인피니티 무한을 넣어. 무한을 넣어. 이게 이제 빅뱅 직후를 보는 거라 거의 인류가 볼 수 있는 거의 한계 끝까지 간 거야. 대단한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울이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엄청 많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이게 지금 여러 개를 찍은 게 아니라 은하예요 저 다? 하나를 찍은 거야 하나를. 하나를 초점을 두고 찍은 거예요. 아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거울이 많으니까 쉽게 말해 거울 하나당 하나씩 찍힌 거예요. 네. 이렇게 찍혀. 굉장히 많이. 그럼 거울 하나만 달지. 근데 봐보세요. 왜 이렇게 달았냐면 거울이 커지면 커질수록 멀리 잘 찍힙니다. 그렇겠죠. 근데 저기 깔끔하게 거대한 거울을 넣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눠서 나눠서. 쉽게 말해 뭐 우리가 이거를 깎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렌즈로 치면 렌즈가 굳는 과정에 먼지도 하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렌즈 굳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려. 어. 거울을 깎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요. 이거를 하나로 깎는다? 뭐 하나 조금 문제 생기면 전부 다 끝나버려요. 저거 어디서 깎았대요. 저 형은 일본이 잘 깎지 않나? 이것도 뭐 미국이 깎은다. 혹시 K? K 기술? 아냐 아냐 아냐. 미국이 깜짝 놀라고 안 놀랐어. 아냐 아냐 아냐. 이건 아니에요. 아 근데 왜냐하면은 충주래. 강릉 놀러 갔을 때 그 강릉 여기 경포호수 지나가는데 콘크리트 있죠? 어. 세멘 다 발라놨는데 고양이가 다 지나가서 다 찍어놨어. 아. 뭔지 알죠. 알죠 알죠. 그대로 굳어버렸어. 그대로 굳어버렸어. 귀엽다 귀여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데 이거 더 정밀한 기술 아닙니까?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 거울을 키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 개를 달아서 얘네들을 미세 조정해서 마치 하나의 거울처럼 만들면 될까 그래서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딱 원하던 거야. 왜냐면은 얘네들 각각이 어떤 거울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합칠 수 있겠군요. 이걸 통해서 번호를 붙이고 이제 거울 하나하나를 정렬합니다. 이렇게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고 해서 다 정렬을 했어.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얘네를 하나로 원기옥처럼 모아서 센불! 이렇게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맞춰지네. 대단하다. 맞춰지는 거야 이제. 맞춰지는데 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스파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스파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변에 보이는 수많은 은하들. 은하들. 네. 엄청나게 높은 해상도의 은하들. 그게 아무데나 찍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넓은 원래 이 정도로 은하가 보이려면 네. 정말 좁은 여행을 오래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서불 우주망보다 훨씬 넓은 여행을 찍었을 때 이렇게 예쁜 한 거예요. 와 이게 성향 진짜 좋다. 근데 이 스파이크 모양이 왜 생기냐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요 스파이크 있어요. 가로에 짧은 두 개 스파이크. 예예예. 그렇죠. 얘는 이제 북영 지지대에 의한 회절 스파이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네. 보이세요? 네. 얘가 북영이에요. 아 지지대 지지대. 요거. 얘 땜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야. 아. 아. 저거 어떻게 하죠 그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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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니까. 그럼 저거 없다 치고? 없다 치고. 없다 치고. 이게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우리가 데이터 처리할 수 있어요. 없다 치고. 없다 치고. 그러면 이 여섯 개. 여섯 개만 있어. 여섯 개의 이 스파이크. 너무 방해되는데. 이게 기다렸고 치는 스파이크잖아요. 네. 여섯 개의 스파이크는 제임스 웹 거울이 육각형 모양이라서 발생하는 회절 스파이크입니다. 보시면은 원이면 없어. 아. 근데 육각형이라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생겨 생겨. 그래서 쪼개고 쪼개고 쪼개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갖고 육각형 꼭지점 부근에서 반사되서 들어오는 빛이 주변으로 회절하면서 발생하는 스파이크에요. 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요거를 데이터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충분히 훌륭한 관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음. 근데 일단은 그 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아까 전에 우리 케이스타 아시죠. 네. 핵유압을 통해 스스로 고열과 함께 빛을 생산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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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에너지가 크다. 네. 이 말은 뜨겁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뜨겁다는 말은 파장이 짧다는 말입니다. 네. 파장이 짧다는 거는 푸른색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약하다. 파장이 길어진다. 노란색이. 붉은색이. 붉은색. 네. 그래갖고 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색이 있어요. 네. 그런데 별 같은 경우는 뜨거우면 파장이 짧아서 푸른색이 되고요. 파장이 덜 차가울수록 파장이 길어지니까 붉은색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우리 온수할 때도 뜨거운 물이 빨간색 차가운 물이 파란색이잖아요. 네. 별은 반대요. 그러네요. 네. 푸른색이 훨씬 뜨겁다. 천문학자들 그러면 욕조는 반대로 돼 있나요? 근데 괜찮죠. 천문학자들도 씻을 때는 알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별이면 반대 색깔로 해야 될 텐데. 천문학자가 그거까지 못할 정도면 사실 사회 부적응이라고 생각해요. 사회 적응했으니까 천문학자. 천문학자가 바보했으니까. 네. 그래갖고 어쨌거나 그래서 붉은색 푸른색으로 이 별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제임스웹은 좀 달라요. 이 녀석은 달라. 보세요. 이게 제임스웹 사진인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 사진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맨 왼쪽이 이제 와이즈 망원경으로 찍은 거고요. 네. 그 다음이 스피처 망원경으로 찍은 거고. 네. 맨 오른쪽이 제임스웹입니다. 미쳤다 이거 미쳤어. 똑같은 곳을 찍은 건데. 옛날 게임 요즘 게임 같아. 해상도가 미쳤어요. 해상도가 다르나요? 미쳤어요. 네. 스피처 같은 경우도 이게 2020년까지 죽어라 달린 친구예요. 얘가 목표가 원래 6년이었어요. 2003년에 발사했거든요. 네. 원래 6년 돌릴 줄 알았는데 얘가 돌려보니까 너무 잘해. 고장이 안 나. 아. 6년 목표인데 16년을 돌렸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이랬어. 죽여줘. 네. 정말 혹사했어. 근데 스피처가 딱 데이터 보냈을 때. 네.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미쳤어요. 미쳤다. 미쳤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상도가 높을 수가. 거의. 거의 눈을 감고 있다 뜬 느낌이다. 그러니까 저거에 비해서 여기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임스웹을 보니까. 오른쪽을 보니까. 스피처가. 화질이 구져. 험앙해. 구질구질야. 그 정도로 지금 제임스웹이 클라스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은 보정 앱으로 뜨면 화질 좋아지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고. 고해상 앱으로. 일단 이 왼쪽으로 갈수록 데이터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해능. 보정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가짜로 만들어내면 사실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모른다는데 사실. 첩보 영화 보면 사진이 저렇게 찍었는데. 그런데. flames하면서. 무려하면서 제임스웹처럼 되잖아. 그런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첩보 영화는 그게 가능한게. 요새 딥러닝 방식으로 해서. 사진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인공진흥이 보고. 비슷한 사진을 수천만 장을 보고. 빠져에 있는 미싱링크를 지가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없어. 대이커. 인공지능이 한번 본 적 없는 사진이야. 인류가 한번 더 찍은 적 없는 사진이야. 에이아이한테 자유를 줘야겠네요? 자유를 주면 엉망이 되겠죠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그림을 그리겠죠 근데 확실히 말도 안되는 차이네요 엄청나 엄청나 아예 안보이던게 보이는거에요 난리가 난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싹 다 붉은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도가 낮군요? 그쵸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임스웹은 이제 적외선 영역을 촬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뜨겁고 차갑게 비교라기보다 일부러 붉은색 필터를 끼워서 촬영을 한거에요 이건 뭐냐면 좀 더 명확하게 별과 배경을 구분하려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은 붉은색 필터로 촬영해서 깔끔하게 구분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해상도도 올라갔고 별과 배경도 대비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잘 찍었고 이게 바로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입니다 저건 또 나중에 허블이 찍은 예쁜 사진들처럼 또 그렇게 색이 돼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제 허블이 찍은거랑도 같이 놓고서 같이 볼 수도 있고 근데 진짜 기존 망원경이 찍었던 거에서는 아예 없던게 지금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거에요 이 방에서 우리가 막 보면 막 우리 다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갑자기 안경 하나 딱 썼더니 저쪽에 고양이 막 기어다니고 있어 평소에 아예 안보이던거에요 과신도 보여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외계 생명체 외계 행성 찾고 뭐 우주의 시작 막 미션들이 막 아이디어가 넘쳐나요 우리 이거 보겠다 저거 보겠다 난리가 나고 저 그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오오 질문 허블도 그렇고 제임스 웹도 어쨌든 망원경은 지금 한 대가 떠있는 거잖아 근데 천문학자들은 많고 내가 보고 싶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 줄 서봅니다 이거 100원짜리 올려놓고 기다리나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야 이거 관통 이거는 너무 궁금해 이거 이거는 네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관심이 많아야 돼 이거는 진짜 평소에 우주에 관심이 있는 거에요 왜냐면은 망원경도 그렇고 우주 망원경도 그렇고 보고 싶은 게 다 다르잖아요 네 제안서를 받아요 제안서를 받아요 모든 국가의 수많은 천재들이 연구팀에서 제안서를 내요 우리는 이때 이걸 찍어야 된다 왜냐 사유가 막 있어 우린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딱 놓고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맞아 이건 중요해 네 또 이건 또 나라마다 들어간 돈이나 뭐 지분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심지어 돈을 내서 하는 경우도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해서 아마 이 제안서가 인류를 위해 훨씬 공헌할 수 있는 연구가 나올 것 같다 아 정말 좋은 논문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우선권을 주는 거죠 내가 막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허브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내 셀카드 찍겠습니다 안 되죠? 아무리 돈 많이 내도 안 되죠 근데 그게 몰래 했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 나는 처음에 질문하시길래 응 뭔 멍청한 질문을 하세요 하하하하 오픈런 아니야? 하하하하 아 아니에요 이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달려가서 먼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신중합니다 왜냐면 이거 이것도 아무나 제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거를 어디를 언제부터 찍겠다 할 때 정말 숙련된 오퍼레이터가 컨트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걸 심사해서 하겠죠 네 근데 뭐 천문학적인 돈을 내겠다 네 낼 수 있는 개인이 없을 거라고 봐요 운영비를 일단 충당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그 SF 소설에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 아 SF 소설들고요? 삼채 삼채 나와요 음 삼채 근데 이거는 뭐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삼채 보셨어요? 삼채 들어보셨어요? 삼채 되게 유명합니다 유치신의 삼채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지금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알겠어 얌채는 알아? 얌채 알죠 얌채공 얌채 나야? 얌채는 알죠 아 그래? 내가 왜 얌채야? 그냥 그냥 얌채공 무조건 이유없음 지금 요새 이렇게 쌓여있는데 알겠습니다 SF는 좀 많이 밀려져 있고 그래서 중요도로 이렇게 뭐 제안서를 받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느 연구소에서 쓰십시오 네네네네 저희 안될각에서 다룬 제임스 앱이 이제 그 제안서들까지 다 설명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런 거 궁금한 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이게 아마 올해 내내 나올 거예요 음 올해 내내 우리한테 충격을 둘 거예요 네 심지어 뭐 정말 재미로 하는 얘기지만 외계인 찍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재밌는 얘기지만 찍히기라도 하면 난리나네요 난리나 난리나 난리나죠 우주함선 같은 하나 찍혔으면 좋겠다 우주함선 그냥 막 정 육면체가 있어요 이게 우주함선이야 아니 그거 말로 안 돼 기출 막 내는 와 엄청 큰 은하 크기의 음 제안서 탈락하지 않을까 아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갖고 어쨌든 되게 재밌는 주제로 였기 때문에 네 올해 내내 제임스 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좋네요 그렇지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네 네 요거 한번 또 읽어주시면요 어 방장 앤 안될 꽉 정주행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궤도 소환술 시도해봅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으로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 시간이 과연 어떤 관점에서 137억 년인지 전 우주 어디에서 측정해도 137억 년으로 절대적인 값인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빅뱅 바로 직후에 우주 경계면의 속도가 지금까지 팽창 중인 속도가 일정한지 아니면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하는 질문이죠 세 번째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하는 우주와 오로라를 보다를 신청했는데 엄청 기대 중입니다 얼마나 재밌을까요 네 아 좋습니다 얼마나 재밌게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왜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준이 높다 아 좋습니다 일단 3번은 저희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날 오프라인 행사를 해요 안전과학관에서 이게 250석 놓고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 딱 누워가지고 플라네타리움 네 플라네타리움 딱 그 도명에서 오로라를 직접 가서 찍어온 걸 상영을 해요 아 나 보고 싶다 나 오로라 좋아하는데 오실래요? 못 가요 제주도에 가요 아 그렇구나 이게 무려 30분을 상영합니다 정말 꿀 와 이거 진짜 보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안델과학 저기 뭐 오프라인 토크도 있고 이런데 이게 50초 컷 났어요 아침 11시 오픈하고 열자마자 바로 네 50초 컷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이게 과학이다 이제 직접 온 업봐야돼 알겠습니다 incorporate 네 다음에 언제 한번 제가 직접 한번 모시고 그러면? 갑 Mont Nobel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니 안돼 저도 오프런하겠습니다 아니아니 그 잘 안해요 이게 아니 초대한다는 게 아니고 형도 시도하라고요 혼자 언제 한번 모시고 제가 과천과학관 좋습니다 엄마 모시고 같이 시도하자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고 지금 일단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지질학자들이 46억 년을 알아내려고 100년이 걸렸어요 이때 방사성 연대 측정법을 이용했는데요 방사성 원소는 다른 거랑 아예 관련이 없고 오로지 시간에 따라서만 붕괴래요 그러니까 지구 암석에 들어있는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측정합니다 반감기 반이 줄어드는데 얼마가 걸린다 지금 남아있는 양을 보니까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런데 이걸로 우주 나이는 힘들어 왜냐하면 지구의 나이는 돼요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오래된 암석으로 체크하니까 그런데 우주의 나이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했죠? 일단 첫 번째 시도가 죽은 별의 시체라고 불리는 백색 외성을 발견했어요 별의 시체래 가장 차가운 백색 외성의 표면 온도가 수천도 정도 돼요 수천도 그러면 얘가 원래 어떤 상태였다가 지금 이만큼 식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커피를 하나 탔어 냉장고에 넣었어 그러면 대충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얘가 차가워 그러면 냉장고에 넣은 지 지금 한 30분 지났네 그런데 얘를 넣었는데 딱 뺐는데 미지근해 그러면 아직 넣은 지 한 5분밖에 안 됐네 즉 식은 온도를 보면 냉장고에 얼마나 넣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완전 정확한 건 아니죠 오차가 크죠 그래서 대충 백색 외성이 식어온 거 냉각 시간을 계산했더니 대충 110에서 120억 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우주가 그러니까 지구보다 꽤 길고 그럴싸하네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빅뱅이론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훌륭하신 르메트르 그리고 우리 허블 두 분의 위대한 천문학자가 이제 발견한 거죠 셜든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아니군요 빅뱅이론의 셜든은 연기를 했죠 하지만 르메트르가 처음 빅뱅이론을 주장하고 허블이 응원해서 딱 찍혔어요 빅뱅이론이 어 그럴싸하구나 그래가지고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고 이 값으로부터 거꾸로 우주의 크기가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함으로써 우주의 나이를 추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풍선을 불어 네 풍선이 쭉 커져요 그러면 쭉 커지는데 스톱 오늘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불어요 스톱 내일이에요 네 그럼 오늘 풍선이 여기 있었어 네 내일 풍선이 좀 더 커졌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과 내일 하루 사이에 풍선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가 알 수 있겠죠 아 네네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과 내일 이만큼 커졌으면 실제로 오늘로 오면 이렇게 되겠다 네 어제는 요만했겠다 그제는 더 작아졌겠다 그러면 쭉쭉쭉 들어가면 마지막에 풍선 불기 직전 어? 요 때가 언젠지가 나오는 거야 137억 년전이구만 네 그래갖고 어? 오늘 본 게 요거야 아 내일은 우주가 이만큼 커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우주를 관측하면은 네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로부터 멀어지니까 이건 우주 어디서 측정하든 똑같겠죠 네 나와 저 멀리 있는 게 멀어지는 속도니까 이걸 통해서 이 우주가 어떤 속도로 팽차고 있는가 반대로 수축하면은 만약에 한 점이 되면은 얼마나 걸렸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이디어가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 생각하나?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주의 크기가 0이 될 때까지 시간을 계산한 거라서 네 우주의 나이를 추론한 겁니다 음 우주의 팽차한 속도는 허불상수라는 걸로 구할 수 있는데 네 허불상수의 역수가 바로 우주의 나이에요 이거는 뭐 나중에 언젠가 제가 우주의 나이에 관련된 걸 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 되게 수학적인 내용이라 네 어쨌거나 허불상수를 점점점점 자세하게 구하다 보니까 이 우주의 나이가 점점점점 정밀하게 나와서 지금은 137.98억 년이라고 돼 있어요 아 네 아주아주 미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어 우주는 어떻게 가고 있나 우주가 팽창 속도가 일정한지 아니면 그쵸 그쵸 더 빨라졌는지 더 더 빨라졌는지 네 네 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우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네 네 네 요거는 사실 최근에 닥터 스트레인지 2가 개봉을 했어요 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컬션이라고 아 봤어요 우주끼리 몰락하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네 네 이게 바로 우주 현대 우주론 중에 빅크런치라는 걸 가져와서 쓴 걸로 예측을 해요 빅크런치요? 요거 뭐 스포 아닙니다 네 왜냐면 인컬션이라는 거는 뭐 예고편에도 나오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이거는 과학적인 내용이고 스포랑 무관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우주론에서 한 가설을 하나 가져온 거라고 봐요 음 네 그래서 요게 실제 아이고야 우주론에서의 우주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네 보시면은 어 네 우린 요기 있어요 어 네네네 근데 우린 요기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만큼이야 아이고 요만큼을 비교했을 때 예 우주가 이렇게 갈지 가속할지 가속할지 그대로 갈지 뭐 줄어들지 아니면 아예 오그라들어서 이 우주의 크기거든요 네 아예 다시 빅뱅처럼 점으로 돌아갈지 막 이렇게 될 수도 모르고요 그렇게 된다고 보기에는 이런 거죠 내가 공을 던졌는데 네 휭 날아가 아니면 뚝 떨어져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아 공이 이렇게 간다 이거는 그냥 어 물리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공을 던졌는데 무언가의 힘으로 갑자기 가속해서 천정을 뚫고 날아가 어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그대로 유지가 돼 아니면 던졌던 공이 멈췄다가 네 서서히 다시 내려와서 내 손에 들어와 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질문에 따르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가장 유력한 가설은 가속 팽창하는 우주입니다 엑셀 엑셀러레이팅 유니버스 네 그런데 지금 뭐 일단 닥스에서 나온 형태는 빅크런치에 대한 거는 이제 아마 다룬 것 같고요 네 물론 이것도 그냥 여기서 소재를 가져온 거지 영화랑은 무관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우주가 될지 그리고 이제 이 엑셀러레이팅이 아니다 네 라고 주장하는 아주 소수의 학자분들도 계세요 네 우리나라 천문학자도 계시고 네 미용욱 교수님 같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속 팽창 우주가 조금 더 주력입니다 계속 커진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아직 아직 몰라요 네 신기하게도 공을 던졌는데 네 공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별들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네 엄청 엄청 공간은 커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최후에는? 최후에는 어떤 별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왜냐면 모든 별이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빛은 없어요 그럼 밤하늘이 아예 사라지겠죠 무서워 예 그래서 이제 빅프리즈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아 멈추는 건 또 되게 다른 얘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를 것인가 흐르지 않을 것인가 이건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시간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예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딱 깔끔하지 않을까요? 지금 만약에 쭉 해가지고 다 멀어지고 계속 무한으로 계속 극단적으로 팽창이 돼가지고 빛도 없고 막 이렇게 되면은 생명체가 그 상황에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체는 그 전에 멸망하고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극단까지 가서 지금 쉽게 말해서 시공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팽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트로피가 무질소한 상태로 따라가고 있는 형태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엔트로피가 시공간을 따라잡게 되면은 무질소도가 완전히 증가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모든 게 균일해지잖아요 시간이 멈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SF 소설에서 그 상황에서 계속 슈퍼컴퓨터한테 엔트로피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마지막에 어떤 프로그램이 딱 실행이 되면서 끝나는데 그게 이제 빛이 있으라 아이잭 아시머프 최후의 장면 너무 명작이죠 와 진짜 감동했어요 그러니까요 왜 빛이 왜 있어? 그 성경 첫 구절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절 종교랑 과학을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단편소설이 있거든요 참 대단한 장면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얘를 가속시키는 힘이 뭐냐는 거죠 어 그러게요 왜냐면 과거에는 이거였어요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힘이 뭐가 있죠? 우주에 가장 크게 존재하는 거 딱 봐도 그냥 우주에 이게 아주 주도하고 있는 힘 우주에 4가지 힘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가장 주도적인 힘은 중력이에요 왜냐면 전자기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강력, 양력은 양자역학에서 쓰여요 아주 작은 스케일 즉 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어요 왜냐면 행성들, 천체들 전부 중력 블랙홀도 중력으로 이렇게 주변 은하들, 별들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기는 힘이에요 중력은 밀지 않아요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거지 물론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어 잡았어 잡았어 이건 무슨 역이죠? 이거는 전자기력이죠 이거는 손바닥이니까 장력입니다 그렇죠 손바닥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이 이 날파리의 몸에 있는 전자를 밀어냈어요 침착맨은 지금 무기력이라고... 저는 무기력이에요 전자기력과 무기력 저는 제 지식 단계를 한참 아득히 넘어섰어요 좋습니다 어쨌거나 수많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즐기고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무조건 우주에는 지금 당기는 힘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주가 커지잖아요? 어느 순간 당기는 힘이 다시 힘을 낼 것이다 그럼 줄어들고 저면 줄어들면 당기는 힘이 가까우니까 더 세게 당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점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 점 빅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빅뱅이 일어나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브레이크 타임하고 오우영업 이렇게 계속 순환한다 해서 사이클로이드 유니버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속한다? 그러면 이 우주를 가속시키는 힘은 도대체 뭐지? 이게 유력하게 지금 암흑에너지로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거는 팽창시키는 힘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 암흑에너지가 여기서 등장했는가 이게 또 2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또 언젠가 좋은 시간에 한번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부분이고 암흑에너지로 커진다 중학생들한테 많잖아요 그쵸, 그쵸 흑염용도 나오고 그쵸 어쨌든 여기까지가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오늘 진짜 본격적이다 진짜 본격이에요 이제 몸풀기가 아니야 이제 근육통 오겠어요 아 너무 과해서? 몸풀기 정도가 아니야 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거의 뭐예요 본격 본격 몸풀기 어 본격이요 본격 진짜 요거는 요 제목 요게 사실은 이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좀 됐어요 음 음 이 제목 보면 가서 난다고 숨이 안 쉬어 지실까요? 음 요거 요게 지금 위에 윗부분 아! 네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음 시속이 퍼 이치가 없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요 댓글에 그런 것도 달려 있더라고요 네 궤도가 이거 보고 TV 박살냈다 아 어떻게 박살내셨나요? 보고 어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드라마 제목에 네 일종의 과학적인 단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속도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네 킬로미터도 들어가 있고 네 이런 거는 과학계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 네 뭐 몇몇 과학자분들이 이걸 보고 불편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네 이거 그냥 제 소신발언입니다 소신발언 네 개인적으로 이런 예술적 허용을 과학계에서 비난한다면 앞으로 예술계에서는 이런 걸 안 쓸 가능성이 높지 이걸 피드백 받아서 다음에 또 잘 써봐야겠다라고 하진 않아요 아 이걸 비난한 혐의 있어요? 비난상해버린다 농담이 아니고요? SNS상에 비난하신 분도 계시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왜 비난하냐고 그걸 그분을 비난하신 분도 계시고 약간 과학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파장이 계속 연쇄작용을 했구나 근데 물론 농담으로 하신 분도 계신데 아니 농담은 아니니까 아니 진지하게 하신 분도 계세요 아 진지하게? 저 뭐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문과가 만들면 이렇다? 어 이렇다 아 자문을 수균 그렇죠 자문 안 받았다 무슨 수균 이거에 대한 오류를 지적해서 이걸 보는 순간 너무 아쉽다 슬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정말 위트있게 재밌게 풀어낸 분도 계시고 진지하게 어떤 물리학자님께서는 나는 이게 좋으니까 네 자꾸 SNS에다가 이거에 대한 문제라고 하지 마라 아 이런 분도 계시고 찌렸구나 찌렸구나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도 자체를 박수를 쳐야 된다 아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뭡니까 결국 과학 커뮤니케이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작가분들 PD분들께서 네 과연 왜 이렇게 적었을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드릴 수 있겠죠 네 이분들의 그 발상을 제가 좀 집어들이면서 일종의 치유하는 힐링하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재미있어요 속도 네 너희 가는 속도 493킬로미터 네 네 엄밀히 말하면 속도라는 단위는 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뒤에 퍼 세트 퍼 아워 이런게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속도를 거리를 해놨어요 네 이 말이 뭐냐면 네 어 속도라는 거는 시간과 속도와 거리가 연관이 돼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시간이나 거리가 없이 속도라는 말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우주에 굉장히 재밌는 단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위죠 광년 광년 그렇죠 일광년이 뭐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죠 그렇죠 빛이 네 1년 동안 가는 거리 네 그렇죠 광년이라는 거는 거리 단위예요 네 근데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빛의 속도 네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개념을 네 이 거리라는 단위가 갖고 있어요 네 이 말은 뭐다 광년이라는 거리 단위는 빛의 속도를 포함한 단위다 어 음 이 말은 뭐다 너에게로 가는 속도 493킬로미터는 응 속도를 포함한 거리 단위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지금 아 네 그래서 광년처럼요 저는 광년처럼 네 이 제목이 우주에 존재하는 광년이라는 단위에서 차가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또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이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하지만 우주의 광년 단위는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거리를 나타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로 거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예술적 호용을 빛의 광년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낸 제목이니까 네 이 작가분이나 피디님들은 꽤나 멋지게 지은 거다 저는 딱 보자마자 오늘 처음 봤는데 느낀 게 이걸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어떤 거예요 지금 보면 손을 잡고 있어요 청춘 아 새끼손가락이 겹쳤어요 청춘의 어떤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싶어 그렇죠 너에게 가는 속도 네 493km 493km 4.5km 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쓰지 못할 정도로 빠른 거야 쓰다 간 거야 아 그러니까 적는 속도를 넣었군요 가고잇 아 이거를 시적어용으로 무과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퍼아워를 못 쓸 정도로 빨리 가고 싶다는 거야 그 정도로 급했다 그걸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거야 근데 이 493km 퍼아워겠죠 저거는 저 셔틀콕 속도인가요 스매쉬할 때 그쵸 이게 만약에 세컨으로 되면은 이제 우주 쪽으로 갑니다 그쵸 그쵸 천문 쪽으로 가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셔틀콕이 근데 저렇게 나와 굉장히 빠르죠 셔틀콕 기탈이 달려있어가지고 느릴 것 같은데 되게 빨라요 장난 아니네 순간 속도 순간 속도 네 저는 딱 이 정도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해석이네 이 정도가 이해가 되네요 와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해석이네요 심창렘 역시 기가 막힙니다 너에게 간 속도 493km 셔틀콕이 KTX 정도 속도 그러겠네요 KTX 혹은 민항기 민항기 조금 느리게 가는 정도 이야 되게 아닐까 좋습니다 순간 그렇고 바로 또 줄어들겠죠 속도가 그렇죠 순간 딱 그럴 거고 순간 그렇죠 왜냐하면 셔틀콕 만약에 저게 순간 속도가 아니면 상대방이 못 쳐요 그렇죠 야구도 150km 하면 정신을 못 쳐요 그렇죠 왜냐하면 깃털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기저항을 받을 거고 좋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좀 힐링을 해서 네 저는 이 예술계에 계신 분들 미디어에 계신 분들 작가님 PD님들이 네 계속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학계가 받아 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써주세요 여자가 저렇게 손을 잡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일단은 요거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남자 손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 그럼 여자가 덮었다 남자가 이미 봐봐요 더 안으로 들어간 느낌은 아니고 요대로 자연스럽게 있는데 여자 손이 그 뒤에 와서 그렇죠 올려놓은 느낌이에요 위에 올렸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녀석의 시간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누가 먼저 덮었는가 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남성이 피하지 않았죠 네 쟤도 속마음은 좋아해 아이고 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조금 그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물이 안 마셨어 아 아 갈증이 하나도 안 난다는 아 아 네 갈증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기 때문에 저 친구는 그냥 사진 찍으려고 앉아있다 아 아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가 아니다 아 아 이런 거 조금 아쉽죠 아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관과하면 안 될 게 네 지금 이 둘만 보고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포인트입니다 뭐야 네 이 친구 네 있었네 사람이 이 둘이 이 둘이 말도 안 되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뒤돌아보고 이거 보여요 보여 아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있어요 뒤돌아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눈은 고개를 아 이렇게 굉장히 틀어서 요거 보고 있어요 아 왜냐면은 느낌이 있거든 얘네 둘이 뭐 있을 것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슬픈 거죠 아 아 아 카톡하고 있어 카톡하고 있어 뒤돌아 지금 둘이 아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친구가 어쨌거나 요 장면에서 굳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네 슬픔을 표현한 거죠 아 이거 알죠 왜냐면 이분이 없어져도 상관없잖아 아 이거 이 둘만 있어도 되잖아 아 굳이 왜 넣었을까 멀래하고 있는 연애 그니까요 좀 슬프죠 음 집에 가 퇴근해도 되니 퇴근도 못하고 그렇군요 할말을 잊은 거죠 너에게 가는 속도 493kb 네 퍼아워가 안 나올 정도로 아무튼 뭐 여러가지 고민이 드는 이미지입니다 재밌어 보인다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 요렇게 또 힐링해드렸으니까 앞으로 뭐 작가분들 pd분들 많이 또 도전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 좋아요 문제 있으면 저한테 우세 제가 다 맞춰드립니다 거의 용산 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요런 줄로 왔습니다 개돈님 음스 투척하고 갑니다 무한 동력은 존재하는 거잖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럭 앞에 금속을 달고 크레인으로 앞에 자석을 달면 앞에서 계속 저의 자석이 멘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죠 옛날에 이제 말 앞에다가 당근을 이렇게 달면 말이 이렇게 당근 먹으려고 앞으로 가는데 어? 그럼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이게 그 제가 미치약 아동 시절에 실제로 만들어봤어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은 어떻던가요? 제가 미치약 아동 시절에 네 자석을 처음 발견했을 때 네 어? 됐는데?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당긴다? 네 너무 신기해서 진짜 몇 날 며칠을 자석만 갖고 논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갖고 있는 장난감에 자석을 테이핑하고 여기다 나무 막대기를 붙여갖고 앞에 자석을 붙이고 네 별의별지 다 해봤어 네 왜냐하면 저도 이게 될 줄 알았거든 네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그걸 하신 거잖아요 어? 왜냐하면 이 힘을 이용하면 뭔가가 될 거 제 어릴 때 꿈이 무한동력 장치였어요 자석을 처음 접하면 이거부터 생각하나 봐 네 진짜 이거는 무조건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어 그치 제가 볼 때는 예전에 호모사피엔스도 최초의 인류도 이거 생각했어요 처음에 자석 있는 그렇죠 조건을 많이 잡았을 때 와 근데 이게 그냥 이거를 설명하기 사실 어렵긴 해요 해보면 바로 아는데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저 자석이 네 저 메타를 당기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제가 호민형님께서 제 귀를 잡고 당깁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제 귀를 잡고 당기면서 가요 저 어떻게 돼요? 따라오나요? 따라가죠 따라가죠 호민형님이 제 귀를 잡고 당기면 따라가죠 네 그렇죠? 이 그림은 뭐냐면은 내가 내 귀를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합니까? 아니요 이동 안 해요 이렇게 될 뿐 간단히 생각하세요 누가 내 귀를 당기면 이동하지만 내가 내 귀를 당기면 제자리에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저 장면은 내가 내 귀를 제자리에서 당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네 깔끔하죠? 네 저게 그냥 자석이 메탈에 갖다 붙거나 저 대가 부러지면서 붙거나 그렇죠 그냥 저 상태로 가만히 있거나 네 긴 얘기하면 이게 부러질 뿐이겠죠 부러질 뿐이죠 네 그래서 내가 내 귀를 당겨봤자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움직이려면 누군가가 내 귀를 잡고 당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궁금한 건 이렇게 돼 있는 구조는 사실은 누가 봐도 좀 어설프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혹시 응용해서 에너지 낭비를 좀 줄이는 시스템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에너지를 줄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석 당기는 걸 이용해서 다른 에너지가 붙어가지고 적용시킨 예가 있을까요? 글쎄요 좀 이게 좀 약간 그냥 이게 좀 약간 설치만 해놔도 살짝은 도움이 돼 살짝 이 당겨지는 게 살짝은 도움이 돼 다른 에너지가 기본인데 이걸 약간 보조해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살짝 살짝이라도 형님 뭐 대안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저는 가끔 저희 집이 엄청 언덕길이잖아요 올라갈 때 애들이 막 힘들어하잖아 그러면은 얘들아 엉덩이를 잡고 밀어 그러면은 매엉덩이를 사실 이거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도움이 돼 이거 도움되죠 근데 힘을 내서 막 올라가 이게 자세가 구려가지고 부끄러워서 올라가요 아 그렇군요 아니 허리가 하중이 많은데 여기 손을 받쳐주면 확실히 편하지 엉덩이 미는 거 아니였어요 이거는 자기 엉덩이 이렇게 밀라고 이렇게 엉덩이 밀라고 이거는 이거는 실제로 업그레이드가 이제 신발 벗고 가는 거 발이 아파서 빨리 올라가고요 알몸으로 가는 거 부끄러워서 훨씬 빨리 올라가고 알몸으로 가기 이게 다 업그레이드죠 다 저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보기동은 이거 하나 했었으면 좋겠어 뭐요? 케이블카요? 아니요 놔줘! 케이블카 놔줘! 궁금하다 사내에 있잖아요 사내에 있잖아요 이 자석이 네 잉 이렇게 반복 그래서 차가 올라가잖아요 한번 끌어줘 끌어주고 이쪽까지 보내고 다시 이쪽으로 가고 풀어주고 당겨주고 보내주고 무슨 카트라이더처럼 무조건 저 자석이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동력보다 당기는 데 들어가는 게 더 이게 계속 구간마다 눈 온 거는 못 올라가거든 아 근데 그냥 저게 당겨주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놔주는 건 또 어떻게 놔주냐고요 자석을 꺼 전자석을 써 전자석으로 전자석 꺼 조용히 해주고 여기 딱 꺼주고 다시 하고 또 당기고 끄고 하고 끄고 그러면 좋은 점이 기존의 장치랑 다르게 좋은 점이 터치를 안 하니까 상하진 않아 그냥 바닥에 열선을 까는 게 낫지 눈만 녹이면 되는데 그냥 에스컬레이터 같은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컨베이어 벨트 깔아가지고 그냥 컨베이어 벨트 안으로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간진하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폭력적이잖아요 무서워요 근데 저게 그렇게 유의미한 힘을 낼 정도로 강한 자석이면 네 웬만한 건 다 달라붙을 것 같아요 내 핸드폰도 막 고장나고 갈 것 같은데 자동차를 땡길 정도면 음 네 요거는 어때요? 말굽 자석이 있고 응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응 여기에도 말굽 자석이 있어요 응 밀어내 서로 그래서 붕 뜬 상태로 고정해가지고 찡이도 위에는 안 밀어도 돼요 아 그래요? 어차피 그럼 아래만 밀어 그러면 이게 슝 탈출해버린 거 아니야? 어떻게 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자석이 아닌데 차는? 미는 힘은 그 반대 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자동차가 그 금속이 아니라 반대 극성을 명확하게 띄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는 그냥 메탈인데 네 그리고 이제 반대 극성이 여러 개가 이게 자기부상 절차랑 똑같거든요 네 뭐야 왜 먼저 했어요? 네 자기부상 절차 탔잖아요 자기부상 절차 기억 안 나요? 이게 이 자성을 계속 바꿔주면서 보내요 네 꽤 괜찮죠 저희 자기부상 절차 타봤어요 꽤 괜찮죠 아 진짜 어디서 타보셨어요? 그때 우리 인천이었죠? 아 송도 송도 아 아 그거 그거?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지하철 아니었어? 아니요 자기부상 절차 이 지하철 여기 했던 거 아니야? 1.9관만 1.9관만 그리고 자기부상 절차 타고 굉장히 토소금식 먹으러 갔어 청국장 먹었어 지가 탄 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런 연구기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소영님하고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아 왜냐면 이게 상상력을 자극해 아 저는 침창민 님의 이런 활동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아 자기부상 절차 음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쵸 근데 다음 거가 약간 스포가 됐는데 네 슈말코의 뜻이 뭔가요? 슈퍼말랑코 탁지는 아니겠죠? 네 덜덜? 근데 헐 맞아요 헐 맞아요 네 슈말코 님 맞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사진은 왜 내 사진이야? 그러게요 네 일단은 또 우리 퇴사하셨지만 네 너무 좋은 콘텐츠 남겨놓고 가셔가지고 네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기리는 측면에서 네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 일단은 네 그 슈퍼말랑 코딱지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 딱지는 말랑하지 않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어 슈퍼말랑 코딱지는 딱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 왜죠? 네 일단 우리가 코딱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아 네 그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학창시절에 네 학창시절에 책상에 코딱지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아래 있죠 보통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죠 약간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네 새로운 학급에 가서 네 새로운 내 자리가 정해져요 네 그러면은 이 책상이 과연 얼마나 된 책상인가 수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네 아래쪽을 만지면은 자동차 명장 일종의 나이태처럼 자동차 명장 자동차 명장이래 네 네 딱 만지면은 네 일종의 나이태처럼 네 네 아 요건 15년 정도 됐네 아 요게 느껴져 아 이 안에 나이태처럼 있어 이게 겹이 쌓입니다 아 아 예 코딱지를 책상 밑에 붙이는 인류만 살아남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살아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인류만 살아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붙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걸 안 붙인 인류는 도태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보세요 학교 가서 보세요 안 붙인 인류가 없었다는 거죠 새로운 학급에 가면은 나이태처럼 우리가 알 수 있다 아 근데 여기서 정의되는 코딱지라는 것은 네 정확하게 건조된 음 드라이드 코딱지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네 지금 이 팔수자님 네 이분께서는 네 어 진물이 말라붙은 결과물을 보통 딱지라고 하는데 네 슈퍼 말란 코딱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 코에서 나오는 딱지는 제대로 마르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딱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말랑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이거를 엉덩한 바르죠 방법이 우리 그 습윤밴드 있어요. 진물을 흡수하는 습윤밴드. 이 말랑한 딱지의 형성을 방해하는 게 바로 이 습윤밴드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어 상처가 나. 상처가 나면 이렇게 피가 나고 진물이 납니다. 이걸 그냥 두면 딱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딱지가 아니라 습윤밴드를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이 말랑말랑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딱지 형성을 방해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내 코에서 갓 나와서 제대로 마르지 않은 코딱지에 햅살이야? 갓 나와? 화로야 화로? 양면으로 습윤밴드를 붙여놓으면 그 딱지가 계속 슈퍼말랑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슈퍼말랑한 상태로 유지한다. 제가 팔수자님의 슈퍼말랑 코딱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냥 슈퍼말랑 코딱지라는 아이들이 계속 쓴다면 이거는 사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슈퍼말드를 이용한 슈퍼말랑 코딱지 이런 식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저분이 저 아이디어를 지은 이유는 햅살처럼 늘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로 쓴 게 아닌가? 아니요. 그냥 제 코딱지 강의에 나온 용어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제가 비공기를 했거든요. 보면 기분 더러워져서 내렸는데 그때 뭐 했던 내린 이유가 없지만 지금 설명을 하면 거기에 있었던 내용 중에 간략하게 하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코딱지를 설명했었거든요. 아 진짜 주잡한 내용이었구만 아주 그냥 슈퍼말드 이용하나요? 나는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내가 했던 말이야. 슈퍼말드는 없었고 슈퍼말드 그럼 이거 할 때 저를 부르셔야 돼요. 그럼 과학적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 유형을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있죠. 벌써 그렇게 벽에 붙어있는 딱지가 있어요. 아 있죠 있죠. 벽에 붙여서 꺼내면 이 형태를 유지한 채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가끔 털도 박혀있을 때 있어. 약간 그 탁본처럼. 그러니까 이 형태를 최대한 유지한 채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벽에 붙여서 최대한 이게 일종의 탐사구간이라 치면 탐사구간? 이쪽 지점이냐 이쪽 지점이냐 이쪽 지점이에 따라서 안쪽은 위험한데? 습도가 달라요. 아 또 들어가서 습도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슈퍼말랑 코딱지는 이쪽에서 나와야 돼요. 아 그렇죠. 이쪽은 그냥 코딱지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두 가지 종류로 갈리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코가 있으면 콧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 닿을랑말랑 손가락이 닿을랑말랑 근데 잡고 당겼는데 이게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줄을 당긴 것처럼 쭉 이어져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해 자연에서도 약간 종류석 석순석주를 비교를 하면 종류석 석순석주 고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연이 자라는 애들. 요런 정보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말랑코딱지가 뭐였냐면 코가 이렇게 있으면 어우 나 속이 이상해. 얘네가 슬라임의 형태로 넓게 퍼져서 살고 있었는데 손에 딱 닿았을 때 점착 형태가 돼서 얘네들끼리 당기는 힘이 더 붙는 힘보다 더 강해서 딸려와서 인장력이 꽤 좋은 거죠. 영영하면서 이렇게 뭉쳐지는 슬라임 형태. 요걸 말한 거였는데 요거에다가 이제 양면의 슬윤밴드를 이용하면 슈퍼 말랑코딱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슈말코님이 오셨네요. 아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게 뭐여? 내가 왜 익숙하지 했는데 그거였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당겨서 띠용 빠질 때가 좋음. 음 개빡돌아. 이거를 날 다시 인지시킨 게 개빡돌아요. 제가 사실은 슈말코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 계실까봐 우리 팔수자님 나온 팔수자님 나온 영상도 캡처해서 여기 밑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차마 안 되더라고. 요 이야기하는데 이제 얼굴이 떠 있으면 너무 실례니까 그래갖고 제가 뺐는데 또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재밌네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볼 수 없는 강의라는 거. 그러니까요. 특강. 꽃닭제 특강. 좋습니다. 어쨌거나 슈변밴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슈말코님. 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괜찮다고 해달라고. 하하하하하하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이야. 아 요거 제가 진짜 감동했던 어? 상실어원님께서 통천 걱정마라 궤도는 노력충 그도 당신같은 재능충이 날로 해먹고 가는 걸 보면서 괴로워할 것이야. 무슨 말이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죠? 요게 이제 통천님 오셨을 때 네. 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통천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너무 감동했는데 통천님께서 어.. 이제 본인은 어느정도 재료가 쌓여야 나올 수가 있어서 자주 못 오는데 아.. 궤도님은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봉지가 터진 당사 아.. 어.. 너무 부럽다. 어.. 근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지금 통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재능충이거든요. 네. 저는 노력형이고 노력충 네. 서로.. 서로 자기가 노력충이라고 그래. 아.. 아니아니요. 저는 진짜 노력충 통천도 자기가 노력충이래. 통천님은 재능충이죠. 서로 재능충이래요 서로. 통천님은 상대방 보고. 웃음소리가 50%에요. 서로 상대방이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해. 서로.. 서로 상대방이 노력을 폄하해. 제능충이라는 그 표현으로 서로 날로 먹는다고 생각해. 어.. 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날로 먹는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진짜로.. 재능충.. 근데 지금 저는 통천님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통천님은 저를 부러워했잖아요. 이걸로 정의가 됩니다. 아.. 왜냐면은.. 재능충은 노력충을 부러워해요. 음..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으로도 저는 노력충이고 통천님이 재능충이라는 걸 보여주는 댓글이에요. 네. 통천님이 일단 저를 부럽다고 표현한 것부터 이미 재능충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 네. 왜냐면은 재능충이 노력충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대부분 반대로 알고 계세요. 네. 노력충이 재능충을 부러워한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아니에요. 살리엘이 아마도우스 같은 영화도 그게 주제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노력충과 재능충의 재능 차이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성과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했어.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재능충 노력충이 재능충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그냥 성과 면에서 모차르트보다 떨어진 것 뿐입니다. 그냥.. 비슷한 성과라면 노력충이 재능충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 재능충이 노력충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재능충은 노력충을 부러워하는 게 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 아 부럽다.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해요. 되게 가볍게. 아 막 어떻게 공부를 8시간씩 안 듣다 하지? 그렇죠. 어떻게 하지 쟤는? 쟤는 뭐지? 어. 근데 노력충은 재능충을 부러워하지. 너무 받고.. 받기 싫은 부러움이네요. 어떻게 8시간씩 공부를 하지? 너무 받기 싫은 부러움이야. 그리고 두 자기는 안 했는데 걔보다 성적 잘 나와. 그런 얘기 듣기 싫은 부러움이야. 듣기 싫은 부러움. 근데 이제 노력충. 이제 저 같은 노력충은 재능충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합리화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노력할 수 있다는 것도 나만의 재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능이죠. 노력하는 거. 그쵸. 끈기 끈기. 이 노력을 하는 것도 나의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재능이다. 왜냐면 그거 말고는 재능이 없거든. 집중력. 집중력.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노력충은 재능충을 존경합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재능충을 존경한다. 일단 재능충은 타고났다는 거고요. 네. 이게 일단 유전자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생존에 유리한 본능의 집합체라는 뜻이에요. 재능충은. 네.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다는 엄청난 결과의 상징입니다. 그것 자체를 노력충은 재능충을 존경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존경받을만 하다. 그래서 노력충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노력충들도 열심히 쌓아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우리의 후대가 우리 어깨 위에 올라타서 재능충 소리를 듣는 거를 꿈꾸는 거죠. 어. 요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통천님은 확실히 재능충이다. 그래서 이거를 저를 부러워하는 것부터가 이미 통천님이 아주아주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존경합니다 통천님을. 난 날로 먹는 게 아니다. 니가 날로 먹는 거다. 서로 날로 먹는 거다. 서로 니가 천재다. 서로 니가 재능충이다.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우리 조상들의 이 수많은 활동이 나를 이 어깨에 올린 겁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니가 날먹이야. 니가 날먹이다. 니가 어깨에 앉아있는 거다. 니가 거인 어깨 위에 앉아있다. 날먹은 니가 하는 거야. 주제 파악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뭐지요. 켄타우루스. 아 켄타우루스. 네. 요거 침착매니까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아 이거 얘기가 많았죠. 네 이거 얘기가 많았죠. 이거는. 아 이거는 사실상 침착매님 접근방법도 너무 좋았고. 네. 근데. 제가 좀 일반적인 접근방법 아닌가요. 아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방법. 일반적이요 그냥. 네. 너무 뻔한 접근방법. 생식기 얘기 했죠. 너무너무 좋은 접근방법이었고. 접근방법 자체 너무 좋았고. 예예예. 예. 그리고 생식기 얘기가 나온 것조차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근데. 어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약간 미싱링크. 예를 들어 생식기 이야기가 나왔으면. 네. 반드시 연결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그런게 빠졌어. 아 뭘까요. 제가 채워드리려고. 아 네네네네.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서. 하이라이트야 이거. 요거에서의 몸풀기가 따로 있어. 아 여기서 한번 몸풀어요. 네. 바로. 브라키오사우루스부터 시작해야 돼요. 넥타이매네버. 네. 켄타우루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 이거 난제인데.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넥타이매네버 부터 시작해야 돼요.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어렵다. 네. 요거부터 가야 됩니다. 일단 브라키오사우루스 넥타이매네버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만화가기 때문에 쟤네들을 위위나 해서 그린다면 저는 오른쪽처럼 그립니다. 아 오른쪽. 왜냐하면. 아마 수트도 입힐 거예요. 근데 그런 모양을 만들려면은 저기에 달려있어야지 그 모양이 나오거든요. 본능적인 이 작가님으로서의 선택. 너무 훌륭합니다. 네. 보통은 이번을 뽑죠. 왜냐하면은 넥타이를 우리가 목이 길이가 있어요. 음. 그렇죠. 여기다 매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다 매지. 너무 좋아요. 목 아랫부분에다 하기 때문에 뭐 밑쪽이든 뭐든 그냥 애초에 목의 구조를 그냥 길게 늘렸을 때 맨 아래에다가 차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오른쪽일 수밖에 없다. 역시 합리적입니다. 두 분 다 역시 완벽해. 아 그래요. 네. 그냥 이거는 우리가 넥타이를 맬 때 이 목에서 지금 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위쪽에 붙였느냐 아래쪽에 붙였냐에요. 네. 그렇죠. 보통 넥타이를 맬 때 아래쪽에 붙이지 위쪽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엄밀히 말하면 아래쪽에 붙이는 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아래쪽에 붙인 오른쪽이 정답이다.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되죠. 네. 왼쪽도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턱에서부터 몇 센치 아래 정도라고 생각을 할 기준을 그렇게 잡는다면은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턱에서 한 이 정도 길이 내려와서 딱 한다. 이런 기준이라면. 근데 이제 비율을 봐야 되는데 목의 윗부분의 남은 부분과 아랫부분의 남은 부분을 봤을 때 아랫부분이 훨씬 길어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목도 가운데로 나눴을 때 이 위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어색한 넥타이를 매는 법이다. 딱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저 오른쪽 친구가 제대로 입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왼쪽 브라키오사우루스 회식할 때. 아, 저 친구는 노래방에서 저런 건 인정. 노래방 가면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넥타이가 아니라 스카프라면. 그러면은 약간 이쪽에 또 할 수 있죠. 아, 그럼 얘기 좀 달라지죠. 노래방사우루스. 어쨌거나 넥타이라면 오른쪽이 정확하다. 네. 취향에 따라 왼쪽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일단 요걸 해결하고요. 근데 다음 단계, 2단계 갑니다. 개 바지 입 문제. 아! 네. 요거 켄타로스 바지 입히는 걸로 변형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 조금 2단계에요. 아, 이거 쉽지 않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판단과 과학적 사고를 해야 돼요. 아. 개 바지 문제가 확실히 켄타우루스보다는 심플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데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1번이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1번이 맞다. 이게 앞발이라고 하잖아요. 앞발이라고 한다. 발. 발 위에 붙어 있는 건 뭐예요? 다리죠. 앞다리, 뒷다리죠. 음. 바지는 다리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4개를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개 옷도. 네. 이게 위에가 지금 뚫려서 그렇지. 요렇게 매물이 돼가지고 요렇게 일체형으로 되는 게 많아요. 고평적인.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개 줄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지는 요게 맞지 않나? 저는 2번 같아요. 저는 오른쪽이 바지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개도 이렇게 직립을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2번 같은데. 지금 심플하게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이 친구 둘이 화장실에 갔어요. 네. 얘는 지퍼를 요기서부터 내려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이상하단 말이죠. 얘는 지퍼를 요만큼 내려요. 그렇죠. 어느 게 더 정상적인 지퍼내림이냐. 2번이죠. 요요요. 요걸 볼 수 있고. 엉덩이도 덮여있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명확한 해법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우선 바지를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바지란 부분. 우리가 지금 바지를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 입히는 문제를 고민하니까 답이 안 나와. 바지란 무엇입니까? 하반신에 입는 옷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네. 바지의 정의 아랫도리에 입는 옷.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체온 보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보호도 해야 되고 아랫도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생식기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아랫도리에 입는 옷. 이 말은 뭐냐? 네. 무엇을 가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 아. 그렇죠. 생식기죠. 네. 근데 이걸 봤을 때 엄밀히 말하면 1번과 2번 왼쪽과 오른쪽 둘 다 가려 가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동일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닫힌 개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닫힌 개에서는 단순히 이 조건 두 가지가 만족하니까 둘 다 답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훨씬 더 넓은 개에서 보면 우리는 탄소 중립을 생각해야 돼요. 탄소 중립을 생각한다고? 네. 여기서요? 탄소 중립 차원에서 무조건 재원을 덜 쓰는 쪽이 정답입니다. 천을 덜 쓰는 쪽이요? 왜냐하면 바지를 이만큼. 둘 다 정답인 상황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바지를 이만큼을 더 만든다는 것은 지구 측면에서 손실입니다. 오. 그래서 최대한 재원을 적게 쓰는 형태가 과학적에서는 정답이다. 그렇습니다. 가성비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개에 젖이 있잖아요. 젖. 나도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젖을 가리는 것은 상의가 되어야 된다. 상의죠. 그렇죠. 왼쪽은 젖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오바했어 좀. 얘는 좀 오바했죠. 네. 네. 근데 저는 바지가 체온 조절 보호도 하고 손실을 손실을 막기도 하고 어떤 생책이 나는 것도 좀 보호를 일정 부분 보호를 해주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다리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도 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 오바해서 우스꽝스럽게 해서 그렇지. 이게 이렇게까지 커버가 됐다면. 근데 이게 지금. 더 납득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체온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네. 체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지금 추운 상태에서 유지하는 겁니까? 더운 상태에서 유지하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추운 상황에서 유지하죠. 그러면 이 개가 지금 추운 상황 환경인지 더운 환경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또 있어요. 아니요. 제가 맞춰볼까요? 혀가 나와 있습니다. 더워요. 지금 이 개는 더운 지역에 있어요. 왜냐하면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서 체온 조절을 하거든요. 둘 다 필요 없네요? 아니죠. 어쨌거나 둘 다 바지를 입긴 입어야 되는 상황이야. 꼭 입어야 된다. 꼭 입어야 된다. 그렇죠. 이 두 개는 그리고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지역이 추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탄소중립 차원에서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이게 과학에서의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렇죠. 오른쪽이. 그리고 혁대도 엄청 길어져 왼쪽은.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지할 때 하면 입을 수도 있는 바지를 이거는 불가능해. 그렇죠. 이걸로 안 해. 그리고 급하면 내가 입어도 돼. 어허. 맞지. 맞아요. 공유관은. 여차하면 일단 가릴 수 있어. 그렇죠. 목적대로는 돼요. 근데 저는 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딱 보자마자 오른쪽은 인간이 이렇게 골격을 생명체가 골격이 딱딱딱 이어져 있잖아요. 모닝 구멍은 뒤집어서 입으면 돼요. 요거를 인간 기준으로 생각해서 여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럴 때 이렇게 입혀놨기 때문에 이게 그냥 눈이 편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 너무 익숙하다. 뭐 근본적으로는 다리가 있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뭐 집는다는 어떤 개념이 아니잖아요. 앞 팔도 아니고 손도 아니야. 집지 않아. 발의 역할을 한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맞지 않을까 해서 왼쪽으로 간 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다리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리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들어간 거고. 근데 바지의 정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다리가 4개냐 2개냐 문제가 아니라 바지를 어떻게 입는 것이기 때문에. 바지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봐봐요. 기준을 바지란 다리를 감싸는 천으로 만든 물건이라고 친다면 정의를. 바지의 정의는 다리가 아니라 아랫도리입니다. 아랫도리에 입는 옷. 그럼 아랫도리를 정의해야 되는데 아랫도리를 정의할 수 있는 거는 다리가 아니에요. 아랫도리는 아래는 여기다. 그렇죠. 아래의 도리. 이게 아래의 도리를 아는 거죠. 아래의 도리. 도리를 찾아서. 도리를 아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 자체도 사실 난제예요. 난제.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 과정을 거치냐면. 강호의 도리를. 진정한 난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 가벼운 거야. 가벼운 거야. 쉬운 단위다. 쉬운 단위.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뭐죠? 난제는 뭡니까? 이걸 가야 돼요. 그래. 이게 힘들어. 이게 힘든데. 이게 다시 올라왔어. 펜타우드 쓰는 바지를 어떻게 입어야 하나. 야. 이게.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 2번 아니겠습니까? 어. 지금 너무 좋은 접근인데. 네. 일단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몇 번인가. 일단 전부 꼴베이시는데. 응. 4번 아니면 2번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아. 지금 너무너무 훌륭한데. 네.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조건. 네. 앞에 우리가 이미 예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됐죠. 이걸 써먹어야 돼요. 바지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쵸. 펜타우루스는 무엇을 다를 것인가. 음. 이 추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답부터 지워야 돼요. 오답. 속아. 속아. 탄소중립 입장에서. 네. 1번 4번은 아웃입니다. 아. 천을 너무 많이 썼군요. 네. 이거부터가 이미 문제가 커. 네. 1번은 불편해 보여 심지어. 네. 어. 일단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어요. 4번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근데 1번이 제일 야해 보여.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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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부분이 가려져가지고. 네. 일단 우리가 탄소중립 차원에서 1, 4를 지웁니다. 그럼 2번과 3번 싸움이요. 2번과 3번 싸움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1, 4번을 지우기 위해 우리가 개 문제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2, 3번입니다. 생식기가 어디에 붙어있냐도 좀 봐야 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생식기가 당연히 저 뒤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생식기를 굳이 그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대로 고지곳대로 할 수 없는 게. 네. 어. 안 보여요. 양쪽 다 일단. 양쪽 다 없다. 양쪽 다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없다고 하면 이 친구는 생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유전자를 다음으로 못 넘겨요. 생략했다고 봐야 된다. 네. 생략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네.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는 올바른 아랫도리에 바지를 입었어요. 음.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는 올바른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어. 2번은 뒤쪽의 존재라고요. 저는. 3번은 앞쪽의 존재라는 거죠.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제가 힌트를 다 드렸어요. 자. 2번은요. 네. 몸이 들어가는 구멍이 한 개입니다. 3번은 몸이 들어가는 구멍이 두 개예요. 응. 인간 몸체가 나오는 구멍이 위쪽에 있고. 말의 하반신이 나오는 구멍이 뒤로 또 있어. 예. 저렇게 몸통이 두 개가 들어가는 옷을 형태를 바지라고 할 수 있을까? 아. 이것도 좋은 접근입니다. 예. 저는 이거 그렇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응. 좋습니다. 아. 이 두 분의 접근방법이 너무 멋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네. 켄타우루스가. 예. 여기를 입냐. 그렇죠. 여기를 입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구조적으로 얘를 세워보자고요. 예. 이거요. 얘를. 아. 세우면. 그렇죠. 그렇죠. 재미있는 접근이에요. 좋아요. 재미있는 접근이에요. 그럼 얜 이거죠. 그렇죠. 바지 전화. 구조적으로 하반신 아랫돌이를 가리는 거라면 그렇죠. 얘는 중부야. 그렇죠. 아. 곤충으로 치면 머리가슴배같이. 가슴쪽이군요. 가슴이야. 가슴쪽이군요. 오탈컴뱃에 나오는 그 고루 왕자님인가 그 왕자님이에요. 좋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으면은.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가운데가. 어. 아. 저건 사실 아랫돌이가 아니라 중간돌이다. 어. 중간돌이다. 중간돌이야. 그래서 이게 아랫돌이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거를 많이 허용을 해서. 이게 실제로. 중간에서 이어져 오면은 아랫돌이기 때문에. 맞다면은. 네. 이게 아랫돌이고. 네. 여기로 이어지는. 뒤에 엉덩이부터 이어지는 거. 혹이라고 봐야 된다. 하하하하하하.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 아랫돌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다. 이거. 좋은 조건입니다. 아. 참시네요. 그치. 너무 좋습니다. 아. 아. 그래서 이게. 아랫돌이. 음. 이 친구의 아랫돌이는. 이쪽이 존재해요. 그럼 실제로 인간형의 아랫돌이는. 태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음.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다 태화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뒤를 진짜 바퀴라고 하면 앞에는 보조바퀴라고 봐야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중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보다 유리한 쪽이 살아남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인간형의 중요한 코어냐? 말형의... 죄송합니다. 말형의 코어냐? 둘 중에 어느 게 더 생존에 유리한가? 생존에 유리한가? 어느 것이 더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가?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가? 이거는 사실 그냥 포유류대 포유류로 비교하면 그냥 유리한 쪽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종의 한계로서 정해져 있어요. 유리한 쪽은. 그렇기 때문에 진화생물학적으로 성선택적으로 봤을 때 성선택설에 따라서 2번이다. 그 이유는 유리해요, 생존에. 그 생존에 유리한 이유가 뭐죠? 성선택설. 이성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떤 부분 때문에요? 일단은 이분은 인간형이고요. 이거는 말형입니다. 나 알았어. 이거 옥보단이야. 옥보단 대작전이구만! 옥보단이 뭔지? 설명을 더 이상 자세하게 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의 성기를 인간한테 이식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떤 성적 퍼포먼스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분이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것만 생각해 주세요. 그 불편하더라도 공작 같은 경우 사실 이 화려한 날개가 생존에 굉장히 분리해요. 눈에 띄고 포시치한테 도망도 못 가고 그런데 화려한 애들이 살아남았어. 왜냐? 화려한 애들이 선택받아요. 이성한테. 그래서 결국은 생존에 분리할지언정 성선택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선택을 받을지. 그거는 아마 각자의 선택이 아닐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말의 모드, 3번은 인간의 모드, 인간중심모드. 2번은 말중심모드라고 한다면 성선택선으로 해서 말의 퍼포먼스가 더 강하기 때문에 2번이 선택받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자선을 많이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3번은 없어질 것이다. 이뜰에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일단은 선택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번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좋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과 4번은 바로 도태되나요? 탄소중립 때문에 안 돼요. 바로 도태돼. 네. 이거 탄소중립 때문에. 야한 건 1번인데. 성선택설로 하면 1번도 섹시해요. 이렇게 치면 갑자기 2번과 3번 되기로 해서 갑자기 다크호스처럼 등장. 1번이 등장.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한 거야. 탄소중립으로 일단 오답을 걸러내기 위해서. 보니까 섹시한데. 그리고 엉덩이도 묘하게 내놨어. 그러니까 말이야. 엉덩이는 내놓고 여기 이거 뭐라고 하지? 치골. 치골을 쓱 드러내면서. 장골이야. 장골. 장골을 여기를 슬며시해서 사실 다 벗는 것보다 은근히 가리는 게 더 섹시하잖아요. 원래 케빈클라인 팬티 광고 보면 저기까지 내리거든. 그렇지. 상상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1번이 갑자기 다크호스를 부상할 수도 있어요. 탄소중립 빼고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가리는 애들이 마기꾼이죠. 막상 내려보면 2번의 승리. 그러니까 마기나서 마기꾼이에요? 마기꾼이에요. 마기꾼. 이게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아랫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마기꾼이다. 그러니까 진짜 마기꾼이죠. 얘는 진짜. 진짜 마기꾼. 이건 어때요? 4번. 힘순진. 힘순진. 4번도 갑자기 출마. 4번도. 순추전국시대. 2번과 3번의 단순한 대결인 줄 알았는데. 4명이 다 가능성이 있어. 원래 저렇게 꽁꽁 싸매고 있던 애들과 이렇게 탁 하면 완전히. 그럴 수 있죠. 힘순진. 좋습니다. 예. 다음 또 질문 가볼까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럼 넣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성선택을 고민해봐라. 과연 어느 쪽에 살아남고 어느 쪽에 퇴야되느냐. 이 조각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글쎄요. 이걸 궁금해한다는 뜻으로 올리셨어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군요. 어디에 위치했나요? 적당하게 잘랐죠 제가 또. 아래 분명히 위치해 있어요? 제 기억에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이런 게 있었어요. 때는 봐야 흐러 작년 초의 겨울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을 도와 야간 근무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차가운 겨울밤이 지나가고 동이 터울 때 살을 애는 추위를 조금이나마 있게 해주는 온장고에 따뜻한 음료들이 가장 잘나가는 그 시간.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을 맞이해 직장으로 출근하는 손님들은 온장고 안에 음료들을 쓸어가듯 구매하셨고 저는 바쁘게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온장고 특정 커피 상품이 삽시간에 품절되었습니다. 그에 서둘러 냉장고에서 차가운 커피를 꺼내와 온장고에 진열하던 순간. 아우. 끝이네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제가 고문을.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줄 알고. 아니 잠깐만요. 순간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차가운 커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냉장고에 차가운 커피를 꺼내서 온장고에 진열하던 순간. 실제로는 이게 차가운 커피인데 이거를 보면 왠지 따뜻한 커피를 느끼는 거예요. 온장고에 있다는 것만으로. 아우 뭐 그럴 수 있죠. 네네네. 만지기 전에는. 네. 이게 지금 반대 개념인가? 어쨌든. 일단 내가 이 온장고 안에 넣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가 차가운데 실제로 만지는 순간 따갑게 뜨겁게 느낄 수도 있고. 아우 그냥 착각으로요? 착각으로. 당연히. 왜냐하면 온장고니까. 네네네. 네. 이러한 질문을 제가 지금 명확하게. 이게 지금 요 글이 지워졌더라고요. 아우. 네. 아마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일종의 뇌의 착각인데 실제로 이게 과연 가능한가? 혹시 고장난 냉장고에서 얼어 죽은 사람 이야기 아세요? 아우 들어봤어요. 그 냉동트럭 안에 갇혀있는데. 저도 들어봤습니다. 얼어 죽었죠. 이게 사실 뭐 명확하게 논문으로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엄밀한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많은 학자분들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950년에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서 와인 상자를 하역한 다음에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되돌아가는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창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선원이 얼어 죽는 일이 발생해요. 동료가 문을 잠그고 가버렸어요. 안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이 잠기니까 동료를 부르는데 동료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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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그래서 이제 리스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냉기 때문에 코랑 손가락 발가락이 얼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동상 부위가 커지고 점점 따끈거리는 상처로 바뀌어요. 선원은 이 고통 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시간대별로 생생하게 냉동창고 벽에 기록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네네. 그건 모르겠고? 뭐라고 기록했죠. 그리고 배가 리스본에 도착을 했어요. 선장과 동료들이 문을 열더니 냉동창고 안에 선원이 죽어 있었고 선원이 벽에 쓴 고통과 죽음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선장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냉동창고를 딱 열었는데 컨테이너 온도가 19도였어요. 상온. 전원이 꺼져 있었거든요. 약간 서늘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냥 상온이야. 그런데 공간도 넓어서 산소도 충분해. 이 상황에서 선원이 동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괴담일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꽤 많은 학자들이 플라시보 효과랑 노시보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병 치료와 심리학에 존재하는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가 느끼는 것만큼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지혈증 치료제가 있어요. 이걸 먹은 사람이 부작용으로 발기부전, 근육통, 두통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추아인마 추아인마.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 이거 먹으니까 고지혈증 치료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실험을 합니다. 진짜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짜 약을 먹여요. 재미있는 건 두 그룹 전부 발기부전과 근육통이 나타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이건 실제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김우랭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실제로 노시보 효과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손님이 만족하고 가져갔다는 거죠. 차가운 커피를. 제가 뒤에 이야기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흐름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온도랑은 다른데 그 온도에 맞게 느꼈다고. 아 뜨거워! 네 그런 느낌으로. 다른 순간에 아 뜨거워! 너무 뜨거운 거 아니에요? 괜찮은데? 오버해서. 네 어쨌거나 그런 순간적인 착각이 들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제 좀 마무리로 갑니다. 줄일 효녀 소형이죠? 이게 우리 딸천대 침착매님이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침착매님께서 소형이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질문이었죠? 그래서 소형이 질문을 제가 받고 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일단 소형이 질문을 들어보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시간을 마지막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리가 나나요? 어 납니다. 들릴까요? 이 시청자 분들 들리실래요? 음 죄송해요. 다시 다시. 네 이렇게 되어 드렸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눌러주시면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위에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면 괜찮아 괜찮아. 네. 만약 진짜 피카츄가 백랑볼트 됐을 때 스파크가 나오잖아 엄마 근데 그 스파크가 실제로 백랑볼트가 밖으로 방출될 때 나올까 스파크가 아니면은 피카츄 그 물병 크기의 어떤 색인지 실제로 그런 볼트 같은 걸 뿜어낼 때 진짜 그렇게 나오나? 스파크가 금오에 눈에 보이는 스파크가 생기는가 나 그러면은 피카츄가 불에 타지 않을까? 백만 볼트인데 아무리 M이라도 그렇지 피카츄가 자기는 왜 전기 있어? 왜 안 통하지? 잘못사 같은 건가? 또 엄마 왜냐면은 파이리가 입에서 물이 내뿜을 때 파이리 파이리 포장은 되지 않을까? 엄마 저 질문 받느라 모심 그리고 푹태문세계에서는 왜 니다모 꼬리모 아마 밥먹는 소리들리는 거 밥먹을 때도 저래요 스파크 안 해먹을까? 그렇게 하면 촛불금이 맛있을 텐데 양성자의 양자가 만약 맞다면 그럼 왜 중자 음자 이런 건 없지? 아 맞다 음성자라는 건 없지 뭐 어쨌든 그 쿼크였나? 쿼크가 접착되었을까 아니면은 쿼크가 양성자 중상자 무슨 과경지 대화 같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거까진데 아니 중간에 이게 우리 그 나영님 쏘영마미님께서 질문을 한번 집어주는 부분까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떤 질문이고 어떻게 집어주셨죠? 이것부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피카츄가 100만 볼트 때 스파크가 나온다 스파크가 정말 100만 볼트 때 나올까? 아 네 스파크가 눈에 보일까? 이때 이 나영님께서 이 중간 질문 그래서 스파크가 눈에 보일 정도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짚어주셨어요 중간에 네 저는 이것도 너무 좋은 게 대도 않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끊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 질문을 끌어내는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이게 일반적인 부모가 하기 어려운 접근이거든요 그렇죠 밥이나 먹어 막 이럴 수도 있죠 야 빨리 이거나 삼켜 막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그냥 이어나갔어요 받아서 그리고 그리고 이게 스파크가 외부에 보일 정도면 피해가 얼마나 될까 눈에 보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차근차근 갈게요 눈에 보일까 스파크가 눈에 보일까 이거는 스파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피카츄가 어쨌거나 전기를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전기가 통할 것인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전기가 피카츄가 100만 볼트 하면 전기가 어떻게 나가죠 이 볼에서 빨간색이 삐까삐까 찌지직 찌지직 나가는 데 적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찐한 이 내가 전기 아 내가 아니라 피카츄가 전기를 만들어내서 적한테 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기의 존재예요 피카츄가 저까지 전기를 쏘는 게 아니라 피카츄가 저까지 전기를 쏘는 그 사이에 공기라는 매질이 있다는 겁니다 공기 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공기는 절연체예요 공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정 전압 이하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게 공기입니다 네 근데 일정 전압이 전압 이하일 때 그래요 네 그걸 넘어서면 통해 이 절연을 뛰어넘고 통하겠죠 네 이걸 바로 공기의 절연 파괴 전압이라고 해요 절연 파괴 전압 네 와 그러니까 절연 상태를 파괴할 수 있는 전압의 기준이 어디인가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공기의 절연 파괴 전압이 네 센티미터당 3만 볼트입니다 센티미터당 3만 볼트 네 이 센티미터당 3만 볼트가 넘어가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뭐 수치나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냥 이 접근 방식을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기온도가 20도 기준이고요 대기압 1기압 기준이고요 습도에 따라 차이는 납니다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센티미터당 3만 볼트입니다 그러면 1미터당 300만 볼트까지 절연이 된다라는 뜻이요 음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0만 볼트 피카츄의 기술이 100만 볼트입니다 그렇죠 네 100만 볼트라면 절연 파괴가 가능해요 네 공기 중에서 전류가 통한다는 뜻이에요 네 전기가 공기를 따라간다는 말이고 네 전기가 공기를 따라간다는 말이고 발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33cm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완전 근거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카츄의 100만 볼트라는 스킬은 네 매우 가까이서만 절연 파괴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33cm 큰 딜이었네 그렇죠 33cm 이 범위 안에서는 도체 주위의 유체 이원화로 발생하는 전기적 방전인 코로나 방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마술할 때 나오는 그런 거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전기 스파크가 뛴다는 게 바로 이 코로나 방전인데 네 이때 소리와 빛 열이 나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정리하자면 피카츄은 100만 볼트라는 기술을 33cm 이내의 범위에서 공격을 할 거고 이때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빠지지직하는 소리와 빛과 열이 발생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포켓몬이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100만 볼트가 된 거고 원래는 기술 이름이 10만 볼트죠 아 100배가 10배가 튀겨진 거예요? 그럼 3.3cm까지 간다는 거죠 10만 볼트면 그죠? 완전 근디리는데? 정말 근디리죠 일본산 피카츄는 3.3cm 도란스 써가지고 그런가? 한국산 피카츄는 33cm 그쵸 일본산 피카츄는 거의 무선 충전기 수준이죠 코앞에 대야지 따끈따끈 거린다는 거라서 역시 K의 위험? 네 일본 피카츄가 까무라 쓰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막 그 뭐 면적도 고민해볼 수 있고 뭐 길이만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공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코로나 방전이라는 걸 통해서 피카츄가 전기를 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피카츄가 그럼 감전을 당하나 이걸 또 우리 소영님이 질문하셨어요 아 시전자가 감전당하지 않는가? 네 그러면서 이제 살모사 같은 거 살모사는 이제 독이 있지만 본인이 혀를 깨물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이리의 입천장은 화상을 입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일단 피카츄가 감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 피카츄가 이제 전기 절연체로 된 몸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절연에 굉장히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꽤 좋은 소재 중 하나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사실 피카츄는 다이아몬드다라는 설정으로 가면은 지우가 버리지 않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 개밥줄 말랑말랑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말랑한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다 그건 불가능한 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소재지만 일부 그 관절들이 조금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유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쨌거나 피카츄가 다이아몬드 소재라면 꽤 좋은 전기 절연체다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또 해석이 가능했죠 어떤 구조를 가능했다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과학적 해석이라기보다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좋은 전기 절연체고 더 좋은 전기 절연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시고 파이린은 입천장을 화상 입지 않을까? 아 화염 때인데요 리자몽 꼬리로 스테이크를 안 해먹을까? 이런 질문들이 또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또 캐치하려고 정말 여러 번 들었거든요 파이린이나 리자몽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열에 잘 견디는 소재로 되어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인공위성에도 열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일부는 이 단열제를 쓰고 일부는 쿨링 시스템으로 쿨링을 시켜줘요 이걸 통해서 열을 버티는 거거든요 인공위성에도 들어가고 태양으로 가고 있는 파크솔라 풀업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훌륭한 열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굉장히 열 제어 시스템으로 하고 직화구이는 맛있게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파이리 꼬리에 불이 계속 붙어 있거든요 그건 가능할까요?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설정이 꺼지면 죽어요 아 꺼지면 죽어요? 그 파이리 리자몽 리자드라는 생명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계속 열 양을 쓰고 있는 거네? 계속 이게 붙어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가능은 할까요? 상상의 영역이라서 그런 건가? 일단은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탈물질을 제외한 거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꼬리 쪽에서 탈물질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건데 세생 네 특정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지방의 일부분을 계속 꼬리로 보내고 있다라고 치면 가능하지 않을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네 기름이든 가스형태든 어쨌거나 연료를 생체적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다 방귀일 수도 있고요 엄청나네요 신현규 신현규 파이리 그래갖고 멈추지 않는 방귀를 끼는 거죠 천적은 유현덕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꼬리가 그러면 뭐 항문이 꼬리 끝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냥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메탄이 거기서 나온다면 아니면 그냥 그 땅구멍이 특수하게 변형된 땅구멍에서 메탄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항문이 그거라고 하면은 그건 좀 불이 바로 꺼지겠죠 설사 한 번 하면 똥살이면은 이제 구워져서 나오니까 아니 근데 불이 계속 붙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차돌박이 많이 먹었다 전날에 그러면은 이게 한 번 설사가 나올 텐데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설사는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질 수가 없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양성자의 준말이 양자라고 했을 때 일단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음자는 왜 없지 음성자는 왜 없지 쿼크 양성자와 중성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영님이 어디선가에서 들은 단어는 양성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어는 틀렸으나 반대되는 개념을 스스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보통 어디서 주소들은 개념을 말할 때는 단어가 맞고 개념이 틀려요 그런데 지금 소영님은 단어는 틀렸는데 개념을 맞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반대 개념을 도출했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접근이다 즉 양성자가 있으면 왜 반대되는 음성자는 없을까 한데 실제로 반양성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모든 입자는 반입자가 있습니다 양성자가 있으면 반양성자가 있고 양전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다 있어요 실제 반대되는 개념의 입자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한다 대신에 자연계에서 반입자 입자의 모든 반입자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계에서 반입자의 존재 비율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입자에 반대되는 반입자라는 개념을 본인이 혼자 생각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조금 짧아요 잠시만요 질문을 많이 했네요 아 질문이 이 의금파일 두 개 꽤 많이 담겨있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많은 세름 아 이거 들으셔야 되니까 껍질이 얼마나 단단하면 껍질이 안 부서지지 껍질에 탄산수수 아니 탄산수수가 보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 종이적 같은 거 만들어진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을 텐데 아니었나? 원래 거북이 등껍질 재질이 크지 아니었나? 이건 생물 아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질문들을 막 쏟아내죠 저는 사실 질문 녹음파일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작년에 녹음된 파일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일단 무슨 소린지 모르니까 전달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나온 질문이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파일을 발견해서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보내드렸더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제 딸 소리를 제가 못 알아듣고 괜히 어떻게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아든지 난 전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아마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걸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어폰으로다가 몇 번을 반복했는데 이게 어떤 질문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꼬부기가 진화해서 거북왕이 되면 이건 사실 꼬부기는 큰 의미는 없어요 하이드로 펌프를 배우는데 하이드로 펌프를 쐈을 때 반동에 밀려나지 않을까? 아 그 소방차들을 쐈을 때 이렇게 밀려나는 거군요 네네네네 그렇죠 이거를 이거는 펌프의 파괴력과 거북왕의 무게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거북왕을 봤을 때 진짜 무거운 줄 알았어요 설정을 찾아봤더니 거북왕의 키가 1.6m 몸무게가 85.5kg이에요 그러면 되게 다부진 소방관 시장인데? 그냥 다부진 소방관 체형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야 100kg 이러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능숙한 소방관은 이 물대표를 혼자 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두 명이 2인 1조가 돼 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밀려나지 않고 강력한 물대표를 쏠 수도 있겠다 네 무게중심이 낮아가지고 더 잘 쏘겠는데요 자세를 잘 잡으면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기를 지니고 있어서 껍질이 얼마나 단단할까 이 거북왕의 껍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종류석 탄산칼슘 껍질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이 알고 있는 소재들을 제시한 거고요 네 근데 이거는 거북이 등껍질은 갈비뼈와 각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갈비뼈라고요? 되게 재밌죠? 거북이의 등이잖아요 네 반동이 뒤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갈비뼈가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등껍질은 갈비뼈와 각질입니다 칼슘하고 키틴질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뼈 소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뼈가 변화한 연골 조직 사이사이가 이어져서 지금의 거북이 등껍질 형태가 된 거예요 그게 갈비뼈다 네 이게 갈비뼈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통이네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갈비뼈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신기하다 처음 알았네 그래서 오히려 갈비뼈가 안쪽에서 내장을 보호하고 겉에가 피부를 둘러싸야 되는데 거북이는 갈비뼈를 밖으로 빼서 안쪽을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로 그냥 잡은 겁니다 거북이 갈비뼈는 수율이 많이 나오고 있네 이게 거북이 드셔보셨어요? LA갈비 LA갈비 자라 자라 드셔보셨어요? 안 먹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상해에 갔을 때 거기 기관장님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어요 당연히 갔는데 근데 되게 좋은 거라고 용봉탕이 나왔어요 자라가 또 못 먹으면 또 못 먹거든요 아 근데 못 먹게 너무 못 먹겠는 거 근데 진짜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데 진짜 이 자라 얼굴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발도 다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를 다 이렇게 네 그대로 보여요 목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보여요 장벽 있어요 장벽 있어요 저는 진짜 쉽지 않죠 와 이거를 그래서 저 진짜 조심스럽게 그냥 살처럼 보이는 데만 먹었는데 솔직히 저는 조금 근데 이게 되게 귀하대요 그래서 보양식이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아이들한테 먼저 준대요 잘하고 너무 좋아서 잘 자라라고 잘하라고 잘하니까 잘 자라라고 너무 좋은 귀한 거라서 근데 아무튼 뭐 손님이 왔을 때만 대접하는 그런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 먹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벽이 있다고 확실해요 냄새도 좀 약간 장벽이 있대요 좀 약간 냄새가 이질적인 냄새가 난다고 익숙한 냄새가 아니고 중국 분이 이렇게 들고 먹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자라를 그 요리 된 거래 근데 이게 너무 생소하니까 좀 위질적이더라고요 거북이 등딱지에 밥 비벼 먹으면 아니 아니 그런 느낌이 안 돼요 왜냐면 안에가 다 내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안 될까 하고 양님이 또 잘 드셨어요 자라를 양님이 저는 머리 부분은 진짜 못 건드리겠어 못 먹었는데 양님이 머리 부분 붙어있는 그 덩어리를 딱 해서 입에 딱 넣었는데 입안에서 자라가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아 그러니까 마치 에일리언에서 입을 벌리면 또 다른 입이 나오는 거죠 액식어 액식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양님의 입안에 있는 자라가 입을 벌리고 나를 보고 있어 누가 본체에요? 양님이죠 양님이겠죠 갑자기 본체를 뺏길 정도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징그러워 아이콘택트 했어 자라랑 근데 어쨌건 거의 또 트라우마가 아 근데 양님은 되게 맛있었다고 되게 맛있었죠 또 취향을 타나 또 그런 용기 용감하세요 또 그런 거 어쨌든 제가 지금 요 질문들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일단은 우리 소영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가 바로 포켓몬 아니겠습니까 아예 예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에 과학을 접목시켜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찾아냈어요 내가 좋아하는 소재에서 과학을 접목시켜서 거기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상력들의 물리법칙들이 과연 실제 하는지를 본인이 끌어낸 거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네 이게 이러한 연습을 만약에 어떤 학원에서 시키잖아요 못 시켜요 네가 좋아하는 걸 분석해서 거기서 과학적인 걸 끌어내봐라 이거는 학원에서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연습을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영님이 이런 거를 연습하게 된 게 어떻게 시작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이 굉장히 들 정도로 야 신기하다 창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 영향은 아니고 궁금한 게 원래 많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거든요 아 근데 원래 아마 책이 있는 내용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포켓몬하고 같이 연결이 됐을 거예요 양성자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책 보다가 종유석에 탄잘칸 유시움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사실 막 좀 책 많이 보니까 그때 당했어요 사실 성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학습 만화 옛날 역사 세계사 만화 맨날 봐가지고 어른들은 잘 기억 안 하는 무슨 왕조 무슨 왕조 이랬었거든요 공룡 이름 다 외우고 낙이비 한문수거 그런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모두가 동일한 시기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본인이 좋아하는 거랑 과학을 연결시키는 게 일반적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잘 살려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우리 소영님이 좋아하는 소재거든요 소영님 좀 있어요 너무 나이 들어 보입니까 소영이라고 해도 소영이 소영이 과학조로 좀 꼬시고 계신 건가요? 약간 이제 이대궤도 상단은 인자인가요? 하하하하하하 계승, 계승자? 어, 이대궤도 제가 어릴 때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저는 책만 읽었어요 거의 그래갖고 근데 책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책이 있는 거 너무 좋고 닥친 대로 다 읽어야 돼요 슈카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이 중요하다 이게 어디에도 없어요 책에 있는 정보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요런 명언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명언 아니겠습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소영이는 이미 즐기는 자다 아 그렇죠 심지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어 즐기는 천재예요 아 이거는 사실 이게 순화라는 거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는데 심지어 즐기는 천재야 음 아 그러면 진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일반적으로 요런 상태가 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키워주셔야 되고 네 근데 요기에다가 제가 어 한 줄을 좀 더 보태봤어요 네 억지로라도 즐기면 최소한 지진 않는다 억지야 이게 억지인데 어떻게 돼 이게 연결이 어떻게 돼요 억지로 즐기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즐기는 상태라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억지로 즐기는 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억지인데 쟤는 천재인데 어떡하지 예 어 어떡하지 난 어떡하지 어 그럼 나는 이길 수가 없는데 쟤는 즐기는데 예예 하지만 나도 즐겨라 아 억지로 즐겨요 어 이거 즐거운데 생각보다 그러면 최소한 지진 않는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좀 소망하고 아 억지로 즐긴다 네 억지로 즐겨서 최소한 지진 마세요 새로운 기념 억지로라도 즐기면 억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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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 아까 어 뭐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포켓몬 1기 극장판 피카츄의 여름방학에서 피카츄 토기피에 감전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피카츄는 절연체는 아닌가봐요 아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뭔가 의식해서 딱 하면은 마음을 준비를 하면 좀 절연이 됐다가 저거는 이런건가 피카츄 노시보 효과 아닐까요 반도체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절연체인데 토기피가 막 난리를 치니까 토기피는 아세요 토기피가 그 번데이 같은 애 아니에요 알 알 깨진 것 같은데 알 깨 아 그래요 아 캐터필을 캐터필 캐터필을 생각하셨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 1기밖에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번데같이네 번데기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노시보 효과거나 반도체일 것이다 반도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네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그 침착매 속 침투브 속 과학이고요 굉장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그 우리 침투브 속 과학을 하거나 네 특강을 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자주 올 거니까 이제 3주마다 오니까 네 그리고 웬만하면 금요일날 올 계획입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금요일날 올 계획이고 만약에 금요일날 제가 이미 침착매님과 이 상황을 협의하고 나서 한 내년 3월까지 일정을 넣어놨어요 근데 보니까 금요일날 안 되는 날이 있더라고 제가 해외 일정이 있는 게 내년 3월 아니 그런 건 당연히 네 그거는 제가 월요일로 옮긴다거나 이런 주에서 이렇게 옮기는 건 가능할 것 같아서 미리 좀 협의를 드릴 거고 네 일단은 제가 내년 3월까지는 넣어놨고 이제 계속 이제 주기별로 조금씩 일정을 넣어놓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되게 좋은 주제 추천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예 예고편이네요 예고편이죠 남양특집 재밌겠다 이야 초자연연사 딱 봐도 재밌겠다 딱 봐도 이거 제가 진짜 하고 싶어갖고 이야 엡토플라즘만 너무 재밌겠다 이거 근데 이거를 정말 재밌게 하려면 사연을 받아야 돼요 아 무서운 사연 공포사연이야 네 실 이거 저는 이게 과학은 과학은 사실 무서움보다는 힐링 쪽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인분들이 본인이 겪었던 무서운 현상들 정말 약간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조금 꺼림직하게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사연으로 좀 접수를 해주시면은 제가 과학으로 힐링을 해드리겠다 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과학적 사고로 분석하면 전혀 무섭지 않고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 일종의 퇴마 구마의식이 되지 않을까 행복해야 할 호텔에서 그것은 나타나고야 말았다 뭐 이런 사연들 뭐 이런 사연들이요 뭐 그런거 요거는 제가 구글 폼을 만들어서 호텔을 해놓고 그거를 전달해서 개대님이 좀 추려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폼을 해서 한번 호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가장 더울 때 하는게 좋으니까 아 너무 좋죠 뭐 한 7월 8월 이쯤에 가장 더워서 열대야일 때 새벽에 같이 무서운 얘기 듣고 과학으로 힐링하고 요런 과정을 겪으면서 시원했다 더웠다 시원했다 더웠다 오싹했다 더웠다 요거를 한번 좀 하면 어떨까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거는 좋고 뭐 사실 연애의 과학 해달라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연애의 과학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연애의 과학이요? 김풍 작가님이 또 연애의 구 작가님 모셔가지고 하면은 또 기가 막히겠는데 몸풀기에 지금 연애의 과학 파트가 좀 쌓여있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 너무 아쉬운게 우리 임세모님 임세모 우리 뮤지션 임세모님 곡을 과학으로 해석하는 것도 지금 쌓아놨거든요 근데 이게 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과학 소재가 많다보니까 아 오늘 요거 넣으면은 또 2시간 플러스 돼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는 못 다뤘다 그래갖고 임세모님 곡 속에 있는 과학도 다음번 우리 침투부 속 과학에 다뤄볼 계획입니다 세모를 대접하셔야겠네요 그것도 너무 좋죠 이 자리에 말이 어려우면은 약간 전화연결 아니면 곡을 한번 살짝 들어본다던가 여러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곡이 되게 과학적입니다 여러가지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그전에는 좀 궁금했던 거 듣고 싶은 주제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주제 선정을 아무래도 계도님이 좀 하시는 게 확실히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기가 막힐 수 있어요 요거는 주제 선정을 좀 남량특집이라든지 뭐 연애특집이라든지 해가지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고 이게 뭐 특집이 없는 경우에는 침투부에서 나왔던 뭐 질문이나 요소들 요걸 가지고 좀 하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뭐 뒤에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괜찮지 않습니까? 아 기가 막힐 합리적인 시간 합리적입니다 제가 딱 양자역학 정도로 맞춰갖고 또 오늘 월요일이란 것도 감안해가지고 오늘 월요일이었군요 시작이 빨랐어요 오늘 그러니까 시작 빨랐죠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만약에 8시, 9시 시작했다면은 이미 3시, 4시야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야 자 아무튼 이거 진짜 준비해 주시느라 요즘에 진짜 바쁘신데도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완성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사실 마지막까지 고쳐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계속 이게 구조를 계속 바꾸거든요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다가 이걸 넣으면은 얘가 이거랑 연결되니까 또 올리고 막 이거 하는데 그것만 해도 이제 너무 쌓여갖고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갖고 연출이 또 중요한데 네 오늘 하다가도 한 4개 정도를 또 뺐고 요걸 또 다음번에 또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하시던 강연을 그냥 갖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 맞춤형을 해서 새로 계속 매번 해주시는 거라 맞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노고가 사실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데서 했던 거라고 해도 뭐 그거를 그대로는 갖고 오지 않아요 항상 좀 바꿔서 갖고 오니까 다음번은 아마 몸풀기 아 그 심트부 속 과학이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특집이 간혹가다 대체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주호민 작가님도 네 아 그러니까요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커플티도 입어주셔서 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티셔츠는 되게 우연의 일치인데 네 네이버에서 안될 거 확치면 네이버 스토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저희 그 요 디자인 요 티셔츠를 하는 우리가 만든 회사 이름이 모어사이언스에요 모어사이언스 모어사이언스 몇몇분들이 모어사이언스라고 모어사이언스라고 부르셔서 신기하게 이 이름은 저희가 벌써 몇 년에 만든거지 2000 거의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만든 이름이거든요 모어사이언스 그러니까 더 과학을 좀 알리려는 모어사이언스인데 모어사이언스 모어사이언스라는 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모어사이언스 치면 안 돼요 모어사이언스 모어사이언스를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예쁜 것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너무 이뻐요 오늘 뭐 암튼 감사드리고 뭐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해요 훨씬 주호민 작가님이 옆에서 컨디션도 너무 좋으시네요 이런 거를 제가 중반에는 교장이 그 뭐지 고평가를 하셨는지 하드한 걸 좀 갖고 계셔가지고 아 좀 어려웠는데 주호민 작가님이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블랙홀 제임스웹 쪽에서는 우리 호민 형님이 기가 막히게 기본기가 있으셔가지고 했었고 진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물러갈까요? 네 아 좋습니다 후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늘 쌓일 이 몸풀기 음스도 기대가 많이 되니까요 네 열심히 쌓아주시고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좋습니다 안녕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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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요. 안벨했습니다. 넉넉하지. 감사합니다. 낭낭하지.